육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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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에서 자란 애보다 말을 배우는 게 퍽 늦지요. 영화원의 간호원은 혼자서 여러 아기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심성이 착한 여자라도 결코 어머니가 하는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아기에게 젖을 빨리면서 맘마 맘마 맘마하고 수십 번이나 되풀이하는 일을 간호원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을 거는 횟수도 적다. 게다가 교대제 근무이다. 애들은 매일 같은 사람에게 보살핌을 받을 수는 없다. 간호원은 각기 안아주는 방법도, 이야기를 하는 방법도 다르다. 애들이 말을 듣게 배우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사실을 엮고는 눈앞의 젊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지금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었다. 애들은 이런 식으로 키워져야 하는 것이다. 작은 깃발을 꽂은 도련님 런치가 사내에 앞에 운반되어 왔다. 사내에는 그 작은 깃발을 뽑아서 흔들어 보이고는 다시 제자리에 꽂았다. 여권은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오늘은 유난히도 어린애가 많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그 속에 육아원의 애는 하나도 없었다. 여권은 불현듯 눈물이 북받쳐 올랐다. 아까 육아원의 애들이 강당에서 부르고 있던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서 뺌돌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이부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아들딸 매일 부르고 있는 노래일이라 아직 세 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까지도 조그만 입을 벌려 따라 부르고 있었다. 부모에게 끌려 도련님 런치를 먹는 일도 없는 저 은혜로운 아들딸을 생각하면서 여권은 앞에 앉은 사내에를 바라보았다. 아빠, 아빠의 초밥 좀 줘. 사내에는 먹다만 도련님 런치를 아버지 옆으로 밀어냈다. 도르는 아까부터 자기 방의 소파에 누워있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었다. 도르는 오랜만에 오늘 아사이가와의 집으로 돌아왔다. 창문에 저녁해가 비치고 시범님 쪽으로 뻐꾸기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7월에 들어서서 뻐꾸기 소리를 듣는 것은 드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얀 해치를 한 천정 한 군데에 열분 얼룩이 져서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다. 도르가 고교생일 때부터 이 얼룩은 있었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얼굴이 살아서 금세라도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했었다. 지금도 도르는 그 얼룩을 바라보면서 미스의 게이코의 핏기 없는 얼굴을 연상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열흘이 된다. 열흘 동안에 게이코의 용태는 조금 나아졌을까 하고 도르는 게이코를 염려했다. 도르가 게이코의 교통사고를 안 것은 닭갓기가의 장례식에 있던 다음날 아침이었다. 무심히 읽은 전날의 석간기사에서 미스의 게이코의 사고를 알았을 때 놀라움은 컸다. 사고 시간은 도르우와 헤어져서 5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멈춰있는 트럭에 게이코는 추도를 한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게이코의 심리상태를 말해주는 사고였다. 사고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도르는 신문을 내팽개치고 곧 병원으로 달려갔다. 큰 애과병원의 현관에 서서 비로소 도르는 망설였다. 자기의 문병이 게이코에게 폐가 될까 봐 두려웠다. 그렇다고 해서 도르는 문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고는 그저께 밤이었다. 아마도 게이코의 육친이 게이코를 애워싸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도르는 몇 분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게이코의 병실을 찾았다. 게이코의 병실은 3층에 있는 독실이었다. 도르는 또다시 망설였으나 문을 노크했다. 남자의 대답이 들리고 문이 열렸다. 한 걸음 방 안으로 들어선 도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지난 날 오다르의 이로나이천 덕에서 만났던 친절한 청년이 거기에 서 있었다. 어떠십니까? 도르는 게이코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게이코는 창백한 얼굴을 조금 기우뚱하게 옆으로 돌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 옆에 고교생 정도의 소년이 의자에 앉아서 도르를 쳐다보았다. 큰일 날 뻔했군요. 상처는 어떠신가요? 도르는 정중하게 청년에게 말했다. 네, 고맙습니다. 무릎관절의 골절이라고 하는군요. 깁스를 하고 한 석 달 입원을 해야 한답니다. 청년은 그 언덕에서 만났을 때처럼 기분 좋은 미소를 보였다. 그러나 문득 미심쩍다는 듯이 도르를 보았다. 아무래도 어디서 뵌 분 같은데 그만 성함을 잊어서 실례지만 누구시던가요? 청년은 언덕에서 만났던 도르를 잊고 있는 듯했다. 그것은 도르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청년의 집 근처를 배하고 있던 사나이였다는 것을 기억해낸다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도르는 순간적으로 말했다. 실은 닭갓기가 해. 그러나 곧 뒤는 입속으로 중얼거리고 머리를 숙였다. 감수성이 예민해 보이는 소년이 번쩍하고 눈을 빛냈다. 아, 닭갓기 선생댁에 선생의 어머니께서 참 안됐다더군요. 청년은 도르를 닭갓기 병원의 젊은 의사쯤으로 생각했는지 상냥하게 그렇게 말했다. 그때 게이코가 눈을 떴다. 도르는 무의식 중에 한 걸음 다가섰다. 미안합니다. 나. 또다시 소년의 눈이 빛났다. 게이코가는 도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 같기도 했다. 소년이 말했다. 미안하다는 건 무슨 뜻이지요? 날카로운 눈이 정면으로 도르를 쳐다보았다. 도르는 흠짓했다. 다스야, 그런 말을 하면 못써. 다깍기 씨의 집안 사람이니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을 테지. 소년은 뚱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미안합니다. 이에는 근본은 착한데 어머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편이라 그만 사고 이후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청년이 그 자리를 수습했다. 게이코가 입을 열었다. 기호 씨, 스지구치 씨에게 의자를 드려라. 가냘픈 목소리였다. 그러나 도르는 마음이 놓였다. 게이코는 도르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것이 게이코의 말과 표정에 나타나 있었다. 다시 찾아뵐게요. 게이코의 눈을 바라본 채 도르가 말했다. 게이코는 다시 고개를 희미하게 가로저었다. 미안합니다. 비로소 오늘 아침에야 어젯밤의 석관을 보고 놀란 나머지. 게이코는 세 번 고개를 흔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 같았다. 그러는 두 사람의 표정을 다스야는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복도에 나온 도르는 콧등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게이코의 용태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좋았다. 신문에 난 중상이라는 글자에서 도르는 산소호흡기와 피투성이가 된 게이코을 연상하고 있었다. 어쩌면 일생 동안 낫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니, 곧 죽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며 도르는 겁을 잔뜩 먹고 달려왔던 것이다. 현관 근처의 복도에서 뜻하지 않게 바쁜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는 닭갓길을 만났다. 웬일이냐? 어디 아픈 거냐? 장례식 때문에 지쳐서? 도르는 한순간 망설이고 나서 말했다. 아저씨, 나 지금 그 사람을 만나고 나오는 길이에요. 그 사람이라니? 닭갓길의 굵은 눈썹이 여덟 팔자를 그렸다. 저, 오다루의 사람 말이에요.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보고 놀라서 달려왔어요. 닭갓길은 얼굴을 찌푸렸다. 뭐라고? 뭐 때문에 문병을 와? 도루군, 아무리 신문에 놨다고 해도 너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야. 쓸데없는 곳에 얼굴을 내미는 게 아니야.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고의 원인이었어요. 사고의 원인? 그건 또 무슨 소리지? 닭갓길은 복도의 의자로 도루를 데리고 갔다. 도루는 밤샘을 한 뒤 상하이 호텔에서 게이꼬와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다. 닭갓길은 대꾸도 않고 주놈한 얼굴로 도루를 보고 있었다. 요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아니, 직후였어요. 제 탓입니다. 닭갓길은 한동안 말없이 도루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가 내뱉듯이 말했다. 정말 바보 같은 놈이군. 너도 운전을 하잖니? 운전자에게는 술을 마시게 해서는 안 되지. 네 얘기는 술보다도 더 강렬했어. 사고가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야.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한 것은 나다. 미안하다. 하지만 누가 나쁘다고도 말할 수 없는 일이다. 게이꼬시만 하더라도 말하자면 스스로 초래한 업보 같은 것이니까. 인간 세계의 일이란 누구 한 사람만이 나쁘다고 단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그나저나 큰일인걸. 미안합니다. 이봐, 이제 미안하다는 말은 집어치워. 나는 다만 밤샘을 하고. 돌아가던 길에 일어난 사고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뭐, 어쩌놓은 수 없지. 하지만 도루군. 설마 병실에서 쓸데없는 얘기는 꺼내지 않았을 테지? 네. 다만 아저씨의 집안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음, 그건 잘했어. 하지만 이제 문병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일이 귀찮아지니까. 다깝기가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을 때 도루는 그만 흠짓했다. 오륙미터 저쪽의 벽에 두 손을 깍지 끼고 기대 서 있는 다시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얘기를 모두 듣지 않았을까 하고 불안해져서 총총히 도루는 현관을 빠져나왔다. 그러자 다시아가 뒤쫓아와서 말했다. 어머니는 15년 동안 자동차를 몰았지만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었어요. 그 말만 던지고 다시아는 몸을 획 돌려 되돌아갔다. 그러던 다시아의 말을 생각하면서 도루는 다시 천정의 얼룩을 바라보았다. 생각이 한 곳으로만 몰리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순수한 느낌의 다시아를 도루는 두려워했다. 아직 자고 있니 도루? 다시아가 방으로 들어왔다. 도루는 말없이 다시를 보았다. 흰 바탕에 감색 소용돌이 무늬가 박혀있는 목욕옷을 입은 다시아가 도루의 눈에도 오늘은 정답게 보였다. 식사를 해야지 도루. 아까 기차 안에서 먹어서 괜찮아요? 실망이구나. 모처럼 새우튀김을 했는데. 그런데 왠지 무척 피곤해 보이는구나. 예, 피곤해요. 하지만 새우튀김은 나중에 먹을게요. 오랜만에 어머니 솜씨라니까. 도루는 왠지 오늘은 나스에게 응석을 부리고 싶었다. 나스에는 반가운 듯이 도루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럼 좀 더 푹 쉬어라. 그리고는 도루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예, 그럴게요 어머니. 왜?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루는 개입구의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어쩐지 오늘따라 이상하구나. 아, 참 그렇지 도루. 오다르의 미스 이씨에게 교통사고가 났다는구나. 도루는 희미하게 미간을 찌푸렸다. 모르고 있었니 도루? 다카키 씨네 밤샘에서 돌아가던 길에 그랬다던데. 얼마나 다쳤는지 걱정이 되는구나. 나스의 말을 도루는 창문에 시선을 둔 채 듣고 있었다. 자기가 개입구와 밤샘의 기각길에 만났다는 것. 그리고 문병을 한 사실을 다깝기는 언젠가 개이조나 나스에게 할는지도 모른다. 배를 깔고 엎드려서 도루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장례식에서 돌아오던 길에 기차 안에서 신문을 보았어. 무척이나 놀랐단다. 요코는 알고 있어요? 아니, 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 아니에요. 알려봤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도루, 만일 만일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요코에게 어떻게 하면 되지? 저쪽에서 만나고 싶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이렇게 되면 역시 낳기만 했다는 건 묘한 관계인걸? 나스에는 빙그레 웃었다. 도루가 자기 옆 가까이에 있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오늘의 도루에게는 표덕스러운 구석이 전혀 없었다. 나스에는 도루가 자기 옆으로 정말 돌아와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럼 천천히 쉬어라. 나스에는 입구에서 되돌아본 뒤에 방에서 나갔다. 만일 죽는다면? 도루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했다. 그렇다면 욕구를 낳은 사람을 자기는 죽인 것이 된다. 도루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다행히도 3개월 동안에 입원이라고 들었지만 휴우증이나 합병증이 일어날지도 알 수가 없는 일이다. 도루는 불안했다. 도루는 피곤해서 조금 잔 것 같았다. 잠속에서 도루는 요코의 베개맡에 서 있었다. 요코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미안해 요코 미안해 요코 도루는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사과했지만 요코는 눈을 감은 채였다. 참을 수가 없어서 도루는 요코 요코 하고 계속 소리질렀다. 그리고 확실히 요코 하고 소리지르며 눈을 떴다. 방은 어두워져 있었으나 하늘에는 아직도 석양이 남아 있어서 노란 하늘이 한 군데 창문을 통해서 보였다. 도루는 전등을 켜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요코의 얼굴을 보지 않고서는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 기분이었다. 찬호마에는 아무도 없었다. 욕실에서 더운 물을 끼얹는 소리가 들렸다. 게이조가 있는 것이리라. 나스에는 반드시 게이조의 등을 씻어준다. 도루는 주방에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반짝반짝 닦여진 냄비, 광택이 나는 마룻바닥. 그것들이 오늘은 이상하게도 도루의 마음에 스며들듯이 쓸쓸해 보였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깨끗한 주방이 오늘따라 쓸쓸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상했다. 도루는 물을 마시려다 말고 요코의 방으로 갔다. 요코, 있니? 장집 문은 열려있었고 레이스의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레이스를 통해 목욕 옷 차림의 요코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보였다. 아, 돌아왔군요, 오빠. 들뜬 요코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범님 쪽에서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건강은 괜찮니? 도루는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다. 고마워요, 건강해요. 배 안 고파요, 오빠? 아니, 어쩐지 요즘은 식욕이 없어서. 저런, 더워서 그런 걸까요? 요코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도루는 마음이 놓였다. 지금 요코의 꿈을 꾸었어. 요코에게 자꾸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있는 꿈을 말이야. 어머, 싫어요, 오빠는 참. 사과할 일도 없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 나라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야. 도루는 게이코를 생각했다. 요코의 긴 속눈썹이 깜빡거렸다. 오빠, 무슨 일 있었어요? 새삼스러운 목소리였다. 음, 있었어. 어떤 일인데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언젠가 말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말이야, 요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법의 해의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어. 뭔가 몹시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잘못된 길? 어째서요? 오빠는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밤바람이 상쾌하게 두 사람 사이를 스쳐갔다. 아니, 요코. 나는 잘못된 길을 걸어왔어. 백사장이나 눈볼판을 똑바로 걸어왔다고. 생각하고 뒤돌아보면 자기의 발자국이 삐뚤게 나 있는 경우가 있지? 있어요. 어떤 때는 흐트러진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코는 자살을 깨한 날의 겨울 아침을 생각했다. 제 방에 올라가서 보았을 때 자기의 발자국이 흐트러져 있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명했다. 사람이란 그런 건가 봐. 자기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 나만 하더라도 나 자신을 정말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왔거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요코. 하지만 오빠는 옳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요코? 올바른 사람이라면 절대로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을 거야. 미쓰이 게이코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는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다. 그것은 다깝기에 말 그대로 운전자에게 술을 먹이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었다. 그것을 굳이 하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자기의 마음 속에 늘 도사리고 있는 남을 책망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세를 꾸짖고 게이조를 꾸짖어온 마음이 게이코까지도 꾸짖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남을 책망하는 자기의 마음이 그 사고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오빠, 무슨 일 있었어요? 요코는 걱정이 돼요? 아니, 그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에 자신을 잃었을 뿐이야. 어머, 오빠도 나하고 똑같은 말을 하네요? 그런가? 요코는 자기를 죄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나는 죄라는 것은 잘 모르지만 나라는 놈이 그야말로 천박하고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어. 도루는 게이코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 핏기 없는 얼굴을 떠올리자. 도루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요코는 문득 도루가 다른 여성과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요코는 뚫어지게 도루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하게 말했다. 오빠, 나도... 나 자신이 싫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요코는 옷자락을 무릎 위에 놓았다. 음, 그걸 겨우 지금에 와서야 나도 알았어. 도루는 난생 처음으로 요코와 진실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난 강가에서 죽으려고 생각한 그때까지는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을 텐데도 나는 나 자신을 긍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긍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으려고 생각한 것이겠지만... 요코는 죄가 많지 않아. 깨끗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은 역겨운 존재예요. 그래요. 지독하게 역겨운 사람이에요. 요코의 격렬한 말 속에서 도루는 요코의 깊은 슬픔을 느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을 지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요코, 요코는 남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남의 험담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래요, 오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난 무척이나 잘못되어 있었어요. 겉으로 나타난 행위만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확실히 남을 나쁘게 말하는 것은 싫어했어요. 따뜻한 말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사람이란 꼼짝도 하지 않고 산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역겨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는 꿈속에서 한 일도 자기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무의식의 자신도 있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모르는 자기가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지만 인간이란 결국 그렇게 무책임한 존재인 셈이죠. 도루는 크게 끄덕였다. 오빠, 오늘 나 육아원에 갔었어요. 육아원에? 무엇하러? 라고 물으면 촌스러운 질문이 되겠지. 사실은 영화 안에 가보고 싶었어요. 나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에게는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사이가와에는 영화원이 없잖아요. 그렇군. 그래. 육아원은 어땠지? 나.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결혼을 했느냐고요. 아직 국민학교 3, 4학년짜리가 말이에요.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물었어요. 그 애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였던 거예요. 물론 결혼을 했다고 말했더니 그러면 됐다고 애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애들은 자기 부모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슬픈 생각을 해야 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3, 4학년짜리 어린애가 말이지. 나 역시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애를 낳는다는 것. 부모가 된다는 것. 무책임한 기분으로 저지를 일이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무책임한 기분으로. 음. 과연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 애들을 보면서 그 애들의 부모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를 낳은 사람도 그렇고요. 평생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나를 낳은 사람만은 만나지 않을 거예요. 무서운 말을 하죠. 내가. 도루는 팔짱을 끼고 욕고를 보았다. 욕고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옛날의 욕고 같았다. 그러면서도 어딘가가 달랐다. 그래? 오다르의 어머니는 평생 만나지 않을 생각이야? 도루는 조금 엄숙한 얼굴이 되었다. 어머니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욕고는 딱 부러지게 말했다. 그럼 욕고는 설사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만나고 싶지 않단 말이지? 욕고는 끄덕였다. 도루는 이마에 손을 대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윽고 고개를 들고 말했다. 나는 아까 내가 살아온 방법에 자신을 잃었다고 말했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돌아갔다. 네, 그랬어요. 나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려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욕고는 뭐를 되지? 나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어. 욕고는 퍼뜩 도루를 보았다. 역시 여성관계의 과실인가 보다고 생각했다. 과실? 응. 나는 사람에게 큰 부상을 당하게 했어. 어머, 큰 부상? 응. 상대가 누구라고 생각해, 욕고? 글쎄요. 욕고는 낮게 대답했다. 나는 이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 해도 소용없는 말이니까. 하지만 지금의 욕고의 말을 듣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 욕고, 내가 상처를 입힌 사람은 바로 미스이시야. 네? 욕고의 얼굴에 놀라는 기색이 지나갔다. 그 사람을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욕고에게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겠지만. 욕고는 긴 속눈썹을 내리깔았다. 도루는 미스이 게이꼬를 만나게 된 경위와 그 교통사고를 짤막하게 이야기했다. 나도 욕고하고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그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책망하고 말았어. 그 사람은 침착했어. 하지만 교통사고는 그 직후에 일어났어. 결국은 내가 경솔했던 거지. 도루는 자조하며 말을 이었다. 그분 역시 아픔을 느끼고 있었어.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신랄하게 비난하는 말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갈까? 난 오늘 욕고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욕고는 끄덕이고 도루를 뒤따라 마당으로 나왔다. 시범님의 어두운 나무습 사이로 빨간 반달이 나지막하게 보였다. 게이꼬의 사고를 알게 된 욕고의 심정은 짐짓 복잡했다.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역시 평온할 수는 없었다. 숲속의 풀숲에서 이름 모를 벌레가 울고 있었다. 멀리에서 개구리 울음소리도 들려왔다. 도루와 욕고는 어깨를 나란히 하여 밤의 숲속으로 들어갔다. 키가 큰 스트로브 소나무 숲속에 벤치가 있었다. 조용하군. 도루는 팔짱을 끼고 나뭇가지 끝을 올려다보았다. 네, 숲속은 조용하군요. 욕고가 벤치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대로 잠자코 있었다. 어둠에 눈이 익자 숲속의 풀숲이 차츰 형태를 드러냈다. 그 풀숲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요코, 나는 오다르의 그분을 만나서 뭔가 여러가지 일을 알게 된 것 같아. 나카가와 미소라는 남자가 유부녀인 그분을 좋아하게 된 것과 그분이 그 심정에 응하게 된 것도 말이야. 나 역시 그 사람이 좋아. 욕고를 닮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역시 비슷해. 그 사람은 남편이 있는 몸으로 연애를 했어. 그러나 나는 그렇더라도 그것은 아름다운 연애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부채로 발밑의 모기를 쫓고 있던 욕고의 손이 멎었다. 아름답지 않아요, 오빠. 욕고는 가로막듯이 말했다. 어째서? 욕고는 그 사람을 만나보는 게 좋아. 그러면 틀림없이 알게 돼.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랑을 할 사람이야. 오빠, 아름다운 것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버리죠? 다정하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편을 배신하고 자기 자식을 버릴 수가 있죠? 격렬한 욕고의 말에 도루는 잠자코 욕고 옆에 앉았다. 오늘 내가 만난 육아원의 애들도 연애에 의해서 태어난 애들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 애들을 볼 때 나는 결코 아름다운 결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너무나도 슬픈 일이에요. 욕고다운 결벽에서 오는 분노였다. 욕고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무나 우유부단한 걸까? 욕고에게는 역시 낳아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다정한 면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내가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건가요? 남편을 배신하고 자식을 버린 사람을 조금도 탓하지 말고 그리워하라는 건가요? 싫어요, 나는. 나는 아직도 스무살이 안 되었어요. 벌써부터 그런 어른을 미워할 수 없게 된다면 슬픈 일이에요. 미안해, 욕고. 욕고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욕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은 지금 3개월의 치료를 해야 하는 중상을 입고 있어. 원인은 내가 경솔하던데 있는 만큼 나는 욕고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거야. 욕고는 차츰 옮겨가는 달을 소나무 가지 너머로 바라보았다. 한 조각의 구름이 달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다. 사랑과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난 무서워요. 사람의 관계가 무섭다고? 무서워요. 사랑과 알게 된다는 것도, 친해진다는 것도 모두 다 무서워요. 잠깐 사이를 두고 욕고는 말했다. 무서워요, 오빠도. 어째서? 어째서 내가 무섭지? 욕고는 바쁘게 부채를 흔들어 발밑의 모기를 쫓으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어째서 내가 무섭다는 거지? 또다시 도로가 불었다. 오빠뿐이 아니에요. 아무튼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무서워요. 어떻게 상대하든 결국은 상처를 입히고야 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인연이 깊은 사람일수록 무서워요. 그래서 오빠가 제일 무서워요. 도로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욕고는 기다하라보다도 자기를 인연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고 있는 것일까. 오빠, 나는 그래서 어떤 일에도 가볍게 행동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다루의 사람에게도. 도로의 감정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같은 조용한 어조였다. 도로는 욕고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알았어. 그런데 욕고, 나는 아까부터 욕고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 뭔데요, 오빠? 그 목소리는 놀랄 만큼 미스의 계획과 비슷했다. 욕고, 욕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지? 목숨 잃 테지? 글쎄요, 목숨 잃는지도 모르죠. 나는 지금까지 욕고를 봐오면서 욕고가 남에게서 받는 선물을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에 탐복하고 있었어. 곧 한 송이라도 욕고는 기쁘게 받고 했으니까. 알겠어요, 오빠. 그러니까 옷보다도 반지보다도 소중한 목숨을 낳아준 사람에게 좀 더 감사하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맞아. 바로 그거야, 욕고. 그 사람은 적어도 그러한 욕고를 낳아준 사람이란 말이야. 낳고 싶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 욕고. 그건 욕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이야. 하지만 인공중절이 허용되는 시대였다면 틀림없이 나를 낳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 시대에도 얼마든지 낙태를 시킬 방법은 있었던 모양이야. 약 같은 것도 있었던 모양이고. 참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군. 내 병원에서 올해 두 다리가 없는 아기가 태어났어. 그 어머니는 약을 여러 번 먹었던 모양이야. 그랬더니 두 다리가 없게 된 거지. 어머, 끔찍해라. 정말 끔찍한 일이지. 게다가 불쌍하게도 손가락은 셋 뿐이야. 저런, 어떡해요. 그의 일생은. 정말 딱한 일이야. 게다가 그의 어머니는 이런 애를 키울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군. 남보기가 부끄럽고 부부의 사이도 나빠진다면서 말이야. 제멋대로군요. 너무해요. 그런 약을 먹은 것은 아기가 아니라 어머니 자신 아니에요? 자기가 한 일이 아무런 가책과 책임도 안 느끼는 걸까요? 낙태를 시키려고 했을 정도니까. 오빠는 대체 어떻게 생각해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사지가 멀쩡하게 낳아준 어머니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세해야 한다고 생각해. 여권은 잠자코 있었다. 가장 소중한 목숨을 준 사람은 뭐니뭐니 해도 어머니니까. 오빠, 여권은 목숨보다도 더욱 소중한 것이 사람에게는 있다고 생각해요. 조용하면서도 힘이 담긴 목소리였다. 나는 나 주셨는지 날 의사가 없는데도 태어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태어난 것을 긍정할 수는 없어요. 여권은 정말 엄격하군. 도루는 쓴 웃음을 지었다. 엄격할까요? 내가? 나는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빠.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오빠도 나를 보고 있어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만일 자기가 태어나서 곧 영화원에 맡겨지는 신세가 아니었다면 쓰지구찌의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을 일도 없었다. 사이시의 딸과 혼동되는 일도 없었다. 자살에까지 내몰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음, 물론 잘 알고 있어. 아니, 오빠. 잘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다면 오빠는 오다루의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오빠, 우리는 젊어요. 젊은 사람은 결벽스러운 분노를 몰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욕구, 욕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낳아준 어머니를 책망하는 일일까? 사람을 책망하거나 원망하는 생활에 어떤 결실이 있다고 생각하지? 책망하지 않으면 안 될 일도 있는 법이에요, 오빠. 불의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이 내 마음에 얼마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 아세요? 나는 마치 시공창에서 태어난 것과도 같아요. 그나마 쓰지구찌가에 입양이 되었으니 다행이지만. 현관에 여자의 개다와 어린애의 구두가 잔뜩 널려져 있었다. 무용연습장 쪽에서 샤미센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자, 하나, 둘, 셋. 여기에서 멈추고, 손은 그대로 두고, 목을. 시원시원한 다스코의 목소리가 활짝 열려진 연습장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미소를 짓고 귀를 기울이고 있던 나스에는 그냥 돌아갈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선물로 가지고 온 수박을 주방에 놓고 가려고 현관 마루에 올라섰다. 나스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를 걸어와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렇게 더운 날에 다스코는 용쾌도 무용연습을 시키고 있군 하고 감탄하면서 바로 오른편에 있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큰 그릇을 선반에서 내리고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담았다. 문득 눈앞에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나스에는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언뜻 거울 안에서 여자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이 집에서 숙식하고 있는 제자인가 하고 생각하고 나스에는 무심히 뒤돌아보며 말했다. 덥군요? 수박을 여기에 시켜놓겠어요? 그런데 나스에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당황했다. 제자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검은 안경을 낀 낯선 여자였다. 여인은 나스의 목소리에 조금 놀란 것처럼 말했다. 아, 실례했습니다. 아무도 안 계신 줄 알고 그만. 여인은 발을 쓸듯이 하면서 손을 앞으로 뻗고 나스에가 서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저, 당신은? 나스에는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물었다. 전 마스사기라고 합니다. 나스에는 뒷걸음치를 치듯이 몸을 비스듬히 사리고 유카코 앞에서 물러섰다. 사람의 출입이 많은 집이다. 유카코는 별로 나스에를 이상하게 여기는 기색이 없었다. 물을 드실까요? 컵이 있는 쪽에 더듬더듬 손을 휘젓고 있는 유카코에게 나스에는 조심스레 말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무척 덥군요. 연습하기가 힘들겠어요. 네. 나스에는 컵의 물을 유카코에게 건네주면서 애매하게 대답했다. 다스코의 제자로 오인받은 것은 다행이었다. 연습을 끝낸 제자들 두셋이 주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 목말라. 젊은 주부들이었다. 나스에는 슬며시 맞은편의 차노마로 들어갔다. 유카코를 본 나스에는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대체 다스코는 언제 유카코를 이 집에 데려온 것일까? 아무 연락도 없었던 것을 나스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전에 확실히 유카코를 아사이가와에 데려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다스코에게 부탁은 했었다. 그렇더라도 사전에 뭐라고 한마디쯤 있어야 옳았다. 더욱이 데려온 이상 어떤 형태로든 보고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평소에 다스코도 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나스에는 정자를 한 채 다스코를 기다렸다. 찬호마의 한쪽 구석에 하얀 커버를 씌운 방석 일고여덟 개가 겹쳐져 쌓여있었다. 연습을 끝낸 제자들이 삼삼오오 복도를 지나서 돌아가고 있었다. 그 발소리를 들으면서 나스에는 표독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마당 한쪽 구석에 큰 수국꽃이 몇 송이 피어있었다. 나스에는 수국의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그 수국도 지금은 나스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게 해주지는 않았다. 어쩌면. 혹시. 모르고 있는 것은 자기뿐이 아닐까. 게이조는 벌써부터 유카코가 이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벌써 만났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단순한 상상만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빨리 다스코를 만나서 확인하고 싶었다. 연습장에서는 아직도 샤미센 소리가 들려왔다. 몇 사람의 제자가 돌아갔는가 했더니 또 연습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나스에는 초조하게 시계를 보았다. 벌써 4시가 되어간다. 지금쯤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나 역시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나스에는 옆에 있는 수화기를 들고 다이어를 돌렸다. 발신음이 대여섯 번 울리고 요코의 목소리가 들렸다. 요코? 오늘 엄마가 듣는지도 몰라. 미안하지만 저녁 식사 준비 해주지 않겠니?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굳어진 목소리여서 그것이 나스에를 한층 더 불쾌하게 만들었다. 네, 알았어요. 무엇을 만들어 놓을까요? 아무 것이든지 좋아. 무엇이든 튀김 한 가지 하고 시원한 콩소매 수프 정도면 어떨까? 그것 정도는 요코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상냥한 요코의 목소리였다. 다스코의 집에 있단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목소리를 죽여가지고 덧붙여서 말했다. 그런데 요코, 마스사키 육아꼬가 여기에 와 계시구나. 요코도 알고 있었니? 마스사키시라면 저 토요토미 온천에 계시다던? 그래. 하지만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라. 쇼핑 때문에 늦어진다고만 말씀드리고.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스에는 수화기를 놓고 나서야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다. 촉촉하게 땀이 배어있는 가슴께 가재 손수건을 갖다대면서 게이조에게도 전화를 걸어볼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두었다. 게이조에게는 직접 얘기를 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요? 웬일이세요? 고교 미술교사인 구로에가 폴로 셔츠에 단추를 끌리고 들어섰다. 나스에는 약간 미간을 찌푸렸다. 요코양은 어떻게 지내고 있죠? 구로에는 쾌활하게 말하고 나서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다. 덕택에 요코도 잘 있어요. 구로에 선생님도 신색이 좋으셔서 다행이네요. 요코의 고교 교사였던 구로에에게 구로에에게 나스에도 그 정도의 인사는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늘은 덥군요. 다섯고도 어지간하군요. 이렇게 더운 날에 귀한 손님에게 차도 대접하지 않고 뭐 없는지 냉장고를 보고 올까요? 구로에는 주방으로 나갔다. 조금 있다가 접시에 수박을 담아가지고 구로에가 들어왔다. 있었어요. 있었어. 별로 냉동은 안 된 것 같지만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군요. 드시죠. 나스에는 앞에 놓인 수박을 보고 놀라서 구로에를 쳐다보았다. 그다지 단 것 같지는 않군요. 그저 그래요. 그런대로 드세요. 역시 수박은 제철에 땅에서 난 것이라야 해요. 하지만 아사이가와의 수박이 맛이 있어질 때는 추위가 느껴질 무렵이니까 나스에가 직접 가져온 수박인 줄도 모르고 구로에는 제멋대로 떠들어댔다. 자기가 가지고 온 수박을 다섯고보다도 먼저 먹을 수는 없었다. 요즘은 여름방학이라서 집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마음이 편해요. 오늘은 완두콩이 좋은 것이 있길래 콩밥이 먹고 싶어서 가지고 왔죠. 선생님은 아직도 독신이신가요? 다스코 같은 성격의 여자를 만났다면 좋겠지만 여자란 도통 잔소리가 많아서요. 부인, 모처럼의 수박이 따뜻해지겠어요. 별로 맛도 없는 것이 따뜻해지면 그나마 수박 맛이 더 떨어지죠. 자, 빨리 드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까 주방에서 앞을 못 보는 여자분을 만났습니다만. 아, 유카코씨 말이군요. 다스코가 고용한 안마사이지요. 구로에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그랬군요. 언제부터 이곳에? 글쎄요. 제사 전이었으니까 아직 열흘이 안 되었겠군요. 어머, 열흘 전. 어유, 오늘은 아직 아무도 식사 준비를 하지 않고 있군. 하는 수 없지. 내가 식사 당번 하는 수밖에. 구로에는 먹고 난 수박 접시를 들고 차노마에서 나갔다. 정말 너무하군. 벌써 열흘이나 되었다니. 나스에는 참을 수가 없어서 연습장으로 나갔다. 연습장에는 아직도 네다섯 명의 제자가 무대 앞에 앉아 있었고 무대에서는 다스코와 두 소녀가 고리 모양의 무늬 우산을 들고 춤을 추고 있었다. 무늬 우산을 든 다스코가 몸을 구부리고 무대에 눈을 떨구고 있었다. 그것은 가랑비가 내리고 있는 시냇물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이샤의 모습이었다. 정말로 다스코 주위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고 나스에는 착각했다. 더욱이 목욕옷을 입고 있는 다스코가 얌전한 게이샤처럼 보였다. 예술의 힘이었다. 춤을 추고 있는 다스코를 보고 있노라면 나스에는 그만 기가 죽는다. 그녀는 이미 친구인 다스코가 아니라 한 가지 제주에 뛰어난 후지오 다스코라는 딴 사람이 되었다. 두세 번 연습을 한 뒤 제자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그때까지 나스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듯이 다스코가 띠 사이에 한쪽 손을 가볍게 찔러넣고 다가왔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언제 왔지? 나스에는 굳은 표정을 보이며 말했다. 벌써 한 시간도 더 기다렸어. 그거 참 안 됐군. 왜 그래? 무슨 불만이 있는 사람처럼? 다스코는 나스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들겼다. 너무해, 다스코. 뭐가? 뭐가 라니? 마스사키 얘기지. 그럴 줄 알았어. 찬호마보다도 연습장 쪽이 바람이 더 잘 들어와. 다스코는 나스의 말을 흘러넘기고 무대 앞으로 되돌아갔다. 발을 옆으로 뻗어. 얇은 방석을 권하며 다스코는 옆으로 앉았다. 제자 한 명이 차가운 사이다와 물수건 두 개를 가지고 왔다. 선생님, 구루엘 씨가 완두콩밥을 지어주셨어요. 무엇이 우스원지 제자가 어깨를 움츠리며 웃었다. 그거 참 고맙구나. 너희들 수고를 덜었겠구나. 구루엘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자는 여전히 웃으면서 나가버렸다. 다스코, 마스사키 양은 언제 왔어? 아직 열흘도 안 됐어. 왜 알려주지 않았어? 그녀가 당분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해서. 어머? 다스코는 자기의 절친한 친구였다. 그런데 그런 친구의 기분보다도 유카구의 기분을 존중했다는 것이 나스에게는 불만이었다. 게다가 말이지 나스에 그 여자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너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아사히가와에 데려와 달라고 부탁한 것은 바로 나야. 하지만 나스에 나는 부탁을 받았다고 해서 그녀를 데려온 것은 아니야.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다스코, 네가 하는 말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확실히 그 여자를 데려와 달라고 나스에는 말했어. 손을 모으고 비는 신용까지 하면서.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그 여자를 여기에 데리고 올 생각은 없었어. 그녀 역시 그렇게 쉽게 따라올 까닭이 없다고 생각했고. 눈이 보였다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둘 참이었지만. 나스에는 토라진 듯이 고개를 돌렸다. 다스코가 혼자서 도요톰이 온천에 간 것은 3주일쯤 전이었다. 무라이나 게이조의 이야기를 듣고 육각고를 불쌍하다고는 생각했지만 한편 자기 멋대로 사는 여자라는 생각도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다스코는 연습장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열흘간의 휴가를 냈다. 열흘간이면 적어도 육각고의 생활이나 심경을 대강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결단력과 함께 그러한 신중성도 다스코에게는 있었다. 도착한 날 밤 다스코는 즉시 육각고를 불렀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육각고에게 안마를 하게 했다. 안마가 끝났을 때 다스코는 말했다. 당신은 한 가지 일에 열중하는 분이군요. 안마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일 밤도 와줘요. 칭찬을 들은 육각고는 불현듯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다음 날 밤에도 찾아온 육각고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손님은 뭔가 직업을 가지신 분이시군요. 어째서죠? 인품이 보통 여인들과는 달라요. 그리고 몸도 탄력이 있고. 고마워요. 실은 무용을 하고 있어요. 역시 그렇군요. 무용 선생님이셨군요. 나도 오래전에 무용을 배운 적이 있어요. 하지만 가라우토에 있을 때였어요. 지금은 모두 잊어버렸지만요. 그래요? 가라우토에서 귀환하셨군요. 나도 전쟁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선생님도 공습이나 그런 것 때문에? 호된 일을 겪었어요. 좋아하던 사람이 옥사를 했어요. 저런 옥사라니. 안마를 하던 손이 멎었다. 사상범이었나요? 그래요? 하지만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전쟁은 반드시 진다. 성전이니 뭐니 하지만 일부 특헌층의 이권을 위해서 하고 있을 뿐이다. 그걸 왜 국민들은 모르고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곤 했어요. 요즘 같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했을 뿐인데 눈은 작았지만 세상은 혼이 개뚤어보고 있었어요. 담담한 어조였지만 다스코의 생각이 지금의 육각고에게는 절실하게 와 닿았다. 나는 그 사람의 애를 낳았어요. 하지만 곧 죽고 말았죠. 선생님, 내게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스코의 이야기에 끌려든 것처럼 육각고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미 다스코가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앞을 못 보는 육각고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은 그만큼 더 애처로웠다. 여자란 슬픈 거군요. 다 듣고 나서 다스코는 애틋하게 말했다. 그날 밤 이후 육각고는 다스코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어놓게 되었다. 다스코에게는 본래 사람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육각고는 어렸을 때의 추억이나 귀한 당시에 고생스러웠던 이야기를 차례로 이야기하고 다스코가 권하는 대로 함께 온천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다스코는 다스코대로 점심 식사에 초대하기도 하고 육각고가 그곳을 통해 귀환했다는 마카나의 항까지 데리고 가기도 했다. 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가보고 싶다고 한 육각고의 말을 듣고는 사로베츠 원야의 원생화원에도 데리고 갔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다스코는 내일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돌아가신다고요 선생님? 육각고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얼굴빛조차 창백해졌다. 음 돌아가야지. 다스코는 일부러 쌀쌀맞게 말했다. 부탁이에요. 하룻밤만 더 묵고 가세요. 헤어지기가 너무나 괴로워서 그래요. 안마사가 손님에게 하는 말은 아니었다. 괴롭게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괜찮다면 당신도 내 집에 함께 가지 않겠어요? 곁에서 일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선생님? 육각고는 자기 얘기를 의심했다. 거짓말이나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다스코는 이미 게이조나 무라이와 친하다는 것도 그녀에게 이야기를 했다. 육각고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다. 선생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두 손을 얼굴에 가리고 격렬하게 울음을 터뜨렸다. 육각고는 한동안 사람에게 자기 속을 주지 못하고 살아왔다. 자기는 평생을 고독하게 살다가 끝날 것으로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었다. 몇 년 동안의 커다란 고독과 쓸쓸함이 지금의 울음이 되어서 터져나온 것이다. 이렇게 된 거야 나스에. 즉 나하고 그 여자는 친구가 된 셈이지. 다스코의 친구가 되었다고? 나스에가 믿어지지 않는 듯이 말했다. 나는 그 여자에게 샤미센이라도 가르쳐서 좀 더 의욕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칠 생각이야.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나도 혼자서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니까 다스코와 자기와의 거리가 갑자기 멀어진 것처럼 나스에게는 생각되었다. 그 여자를 정식으로 소개할 테니 2층으로 올라가지 않겠어? 층계를 올라서자 샤미센 소리가 뚝 그쳤다. 포렴을 해치고 다스코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손님이 오셨군요. 선생님. 방 안에서 유카코의 목소리가 들렸다. 촉촉히 젖은 목소리였다. 나스에는 머뭇거리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다스코가 먼저 설명하려는 듯이 말을 꺼냈다. 원장님 부인이에요. 유카코. 네? 어깨가 움치사고 움직였다. 나스에는 유카코에게 지그시 시선을 못 봤고 말했다. 처음 뵙겠어요? 유카코는 어리둥절한 듯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사과의 말을 꺼냈다. 미안합니다. 유카코 사과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유카코는 겨우 안정을 되찾았다. 나스에는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유카코? 지금 부인에게 유카코는 나하고 이제부터 내내 함께 살 거라고 얘기를 한 참이에요. 여기는 당신 집이니까 아무것도 꺼릴 길도 없어요. 누구에게도. 다만 남의 남편을 좋아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나는 그런 도둑고양이 같은 짓은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나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말이었다. 미안합니다. 부인. 하지만 저는 원장 선생님에게 악수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원장 선생님은 훌륭한 분이세요. 뭘. 그저 그렇지. 안 그래 나스에? 나스에는 다스코의 말에 웃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눈이 불편해서 큰일이군요. 다스코양. 병원에는 아직 안 갔어요? 그것도 생각하고 있지만 가을에 있는 발표회 때문에 동경에도 가야 하겠고. 가는 길에 유카코를 동경의 병원으로 데려갈까 하는데. 어머 동경에? 나스에는 샘이 났다. 다스코가 어째서 그렇게까지 유카코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가. 유카코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나스에는 따지고 싶었다. 아사이가와에도 이케다 선생이라든가 훌륭한 안과 선생님이 많이 계신데. 그건 알고 있지만 그쪽 무영 선생의 아드님이 안과의사야. 그리고 우선 유카코를 혼자 남겨두고는 동경에 갈 수 없잖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돼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라는 대목의 다스코는 악센트를 주었다. 나스에는 하는 수 없이 웃었다. 참 그렇군. 나스에. 당신도 요코를 드리고 카야카자키에 가보지 않겠어? 나도 나스에하고 느긋하게 여행을 해보고 싶은데. 어머니는 오늘 늦으신데요? 요코는 언제나 나스에가 그러는 것처럼 게이조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우려고 게이조의 뒤를 따라 들어왔다. 괜찮아 요코. 혼자서 갈아입을 테니까. 게이조는 넥타이를 끌으려는 요코의 얼굴이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당황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대신이에요. 요코는 천진스럽게 게이조의 넥타이를 끌렀다. 요코의 입김이 게이조의 뺨에 정겹게 와 닿았다. 와이셔츠를 벗자 곧 요코가 목욕옷을 어깨에 걸쳐주었다. 어머니는 쇼핑을 갔니? 미안해요. 미처. 여쭤보지 못했어요. 나스에가 없으면 역시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게이조는 세면소로 갔다. 샤워를 하시겠어요 아버지? 응. 괜찮다. 나스에가 없는 집에서 샤워를 할 기분도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게이조는 세면기에 수돗국지를 틀었다. 삐지근한 물이 조금 나오더니 곧 찬물로 바뀌었다. 손을 씻고 찬오마로 돌아오자 요코가 석간을 가져왔다. 요코는 눈치가 빠르구나. 아니에요. 어머니가 언제나 하시는 일을 흉내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 그런가? 그러고 보니 그것은 나스에가 매일처럼 하고 있는 일이었다. 아내인 나스에가 하는 일은 자기에게 이미 공기와도 같아서 느끼지 않게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게이조는 요코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신선한 기쁨을 느끼고 있는 자기를 돌아보았다.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는 여성의 본복이에요. 지금까지도 아버지에게 양말을 신겨드리고 있잖아요. 석간 신문을 내어드리고 차를 끓이고 하면서 어머니는 이따금 혼잣말을 하시면서 확인을 하곤 해요. 그래?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었나? 나스에를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어머니가 오신 뒤에 식사를 하시겠어요? 요코는 시계를 쳐다보았다. 아직도 여섯시 조금 전이었다. 글쎄 이제 곧 돌아올 테지. 게이조는 석간을 펼쳐들었다. 더위 탓일까? 교통사고 기사뿐이로군. 주방에서 요코가 뭐라고 대답을 한 것 같았다. 교통사고라고 하니까 미스이 게이코는 그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게이조는 걱정이 되었다. 요코가 차를 가지고 왔다. 따끈한 옆차였다. 더울 때는 따끈한 차가 좋다는 나스의 의견에 따라 게이조는 병원에서도 따끈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늦는구나. 어머니는. 어머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나서 아직 15분도 지나지 않았어요. 게이조는 쓴 웃음을 지었다. 확실히 벌써 한 시간 이상이나 나스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신정이었다. 게이조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석간을 펴들었다. 혹시 브라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게이조는 문득 불안해졌다. 요코. 어머니는 다스코네 집에 간 것 아닐까? 요코는 뜨끔했다. 나스에는 다스코의 집에서 전화를 걸어 유가꼬가 와있다고 요코에게 알렸다. 그러나 게이조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던 것이 생각났다. 글쎄요. 어떨는지. 요코는 자기는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다스코네 집에 전화를 걸어보겠니? 나스에는 다스코의 집에 들렀다고 거짓말을 하는지는 모른다. 게이조는 나스에가 무라이를 만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다. 요코는 힐끗 게이조를 쳐다보고 망설이면서 수화기를 들었다. 그러는 요코를 게이조는 지켜보았다. 요코는 천천히 다이어를 돌렸다. 도중에 잘못 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걸었다. 통화 중이었다. 통화 중이에요, 아버지. 요코는 마음이 놓여서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통화 중이야? 게이조도 대결을 피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스에는 다스코의 집에 있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분명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알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몇 분도 지나기 전에 게이조는 말했다. 요코, 다시 한 번 전화를 걸어주겠니? 아버지, 아버지는 어딘가 달라진 것 같아요. 내가? 그래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실 때도 좀 더 지그시 참고 침착하게 기다리셨어요. 서재에 올라가서 책 같은 것을 읽으시곤 하셨는데. 게이조는 다시 쓴 웃음을 지으며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나이 탓일까? 나이를 먹으면 참을성이 적어진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직 젊으셔요. 하지만 이미 50살이란다.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백발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머리가 검다고 칭찬을 들어오곤 했는데 그것도 40대 때 일이었는가 하고 게이조는 생각하게 되었다. 진짜로 자기는 나이가 많아진 탓으로 아내의 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게 된 것은 아닐까. 자기 자신은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육체와 정신은 노인축에 끼게 된 것 같은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육아원에 갔다 왔다고? 게이조는 나스에게서 들은 얘기를 지금까지 자기의 가슴 속에 묻어두고 있었다. 네. 요꼬는 불쑥 육아원 일을 묻는 바람에 부끄러워졌다. 어떻든 육아원은? 글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함부로 남의 어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지. 함부로 남의 어버이가 되지 말라. 그거 참 삐아픈 얘기다. 저는 그곳에 가보고 나서 점점 더 사람이 무서워졌어요. 오빠하고도 얘기했지만 사람이란 정말 죄가 많은 존재예요, 아버지. 요꼬는 식탁 위에 엎어놓은 식기의 위치를 조금 바꾸었다. 아, 그렇단다. 아버지는 말이지. 게이조는 말을 하려다 말고 요꼬의 얼굴을 보았다. 뭔데요? 아니, 아버지는 자기의 죄 때문에 진실로 괴로워할 줄을 모른다고 생각되어서. 게이조는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않고 딴소리를 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요꼬, 내가 자살을 기도한 뒤 아버지는 괴로웠단다. 절실히 죄가 많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요꼬도 유서에다가 죄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고 쓰고 있었지. 그러나 게이조는 이 말은 요꼬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할 수가 없었다. 요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한때는 자기가 죄 많은 사람이라고 괴로워한 적도 있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남의 죄 많은 점만 눈에 띄어요. 육아원을 보고 자기의 태생을 생각하고서도. 하긴 그것은 무리가 아니지. 요꼬는 도통 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게다가 죄라는 말은 우리들 범인에게는 아무래도 실감있게 이해되지 않는 말이 아닐까. 별로 특별하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태평스럽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참 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생각나는데 지난번에 이런 글을 책방에서 입독을 했단다. 게이조는 일주일쯤 전에 서점을 갔다. 요즘에는 서점을 가면 저도 모르게 종교 서적 코너에 들르는 버릇이 생겼다. 그것은 기독교 잡지에 실린 수필이었다. 어떤 사람이 목사에게 자기에게는 죄가 없는데 어째서 기독교는 사람들 모두 무턱대고 죄인 취급을 하는가. 그것은 대체 무슨 연유인가 하고 대들었다는구나. 그러자 그 목사가 그럼 자네 저 큰 돌을 여기까지 가져다주지 않겠나 하고 마당에 있는 돌을 가리켰지. 그 사나이는 오이지 누름돌의 두 배가 됨직한 그 돌을 낑낑거리면서 날라왔지. 까마귀가 보금자리로 돌아왔는지 숲 저쪽에서 울음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다. 목사는 다시 그 큰 돌과 비슷한 양만큼의 작은 돌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 사나이가 작은 돌을 많이 가지고 오자 목사는 이번에는 그 돌들을 본래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일렀다. 사나이는 난처했다. 큰 돌만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많은 작은 돌들은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결국 작은 돌들은 하나도 제 자리에 돌려놓을 수가 없었다. 재미있는 얘기로군요. 욕구가 다 듣고 나서 끄덕였다. 재미있지? 즉 사람을 죽였다든가 강도짓을 했다든가 등은 우리들에게는 큰 돌인 셈이지. 하지만 거짓말을 했다거나 화를 내고 미워하고 욕설을 했다는 것들은 작은 돌들이 되는 거라 할 수 있지. 즉 사람이란 끝내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지. 게이조는 문득 병원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했다. 여섯 명이 함께 있는 병실에 노파 한 명이 있었다. 당뇨병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의 허락도 없이 퇴원을 했다. 이유는 같은 방에 있는 젊은 여자들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환자들의 이야기로는 전혀 말을 걸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자연히 젊은 사람들끼리만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 노파는 결국 대에서 소외되어 갔다고 한다. 즉 젊은 여자들은 노파에게 무관심했다. 그 무관심이 노파에게 견딜 수 없는 소외감을 준 것이다. 이것이 한 가정에서라면 가출로 나타나고 또는 자살에까지 내 몰일는지도 모른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아무 재의식이 없는 행동이라도 이 노파에게 있어서는 그런 무관심이 매를 막기보다도 더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 틀림없다. 젊은 여자들은 하나같이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녀들에게 있어 그 행위는 작은 돌조차도 아닌 것이다. 미워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적극적인 재조차도 세상에 흔히 있는 일상사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물며 무관심 같은 것은 의식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게이조는 자기가 무수히 크고 작은 돌을 매일 쌓아올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방대한 돌 무더기 위에 앉아서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무서운 일이지 뭐니. 게이조는 노파와 환자들의 일도 요코에게 들려주고 감기에 무량한 듯이 말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게이조는 시계를 쳐다보았다. 요코가 종종 걸음으로 현관에 나갔다. 저 왔어요. 미안해요 여보. 어머 요코아 먼저 식사를 하시면 좋았을 텐데. 나스에는 기분이 몹시 좋았다. 응. 게이조는 뚱해가지고 나스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스에는 요코에게 눈을 꿈쩍해 보이고 어깨를 움츠리고는 화사한 미소를 게이조에게 보냈다. 여보 다스코가 동경에 간대요. 나보고도 가야가 작기에 할아버지한테 함께 가자는 거예요. 뭐야 다스코네 집에 갔었어? 게이조는 저도 모르게 나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당연한 일이지 뭐예요. 제가 갈 곳이 다스코네 집 말고 어디 또 있어요? 그랬던가. 아니 그러리라고는 생각은 했었지만. 결국 게이조의 기분이 돌아섰다. 요코는 나스의가 어째서 자기에게 함구령을 내렸을까 하고 골탕 먹은 느낌으로 콩소매 수프를 컵에 담고 있었다. 저 가야가 작기에 가도 좋을까요? 나스에는 응석을 부리듯이 게이조 옆에 앉았다. 아 좋고 말고 하지만 지금은 더워 아사히가와에서 오늘은 32도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9월에 들어서예요. 그리고 요코도 함께 가도록 해. 나스에는 쇼핑 꾸러미를 헤치고 선물을 펼쳐 보였다. 자 이건 요코의 스커트. 백색에 가까운 달걀빛 바탕에 조그만 물방울이 푸르스름하게 가라앉아 보였다. 어머 멋져요. 정말 멋져요 어머니. 고마워요. 요코는 기쁜듯이 말했다. 그러나 어딘가 나스의 표정이 보통 때와는 다른 것 같아서 이상하게 마음이 걸렸다. 요코 너도 가야가 작기에 갈 거지? 그땐 새로 옷을 맞춰줄게. 나스에는 어디까지나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혼자 계시게 될 텐데. 괜찮다 아버지는. 때로는 독신 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좋겠지. 그래요. 다깝기 씨만 해도 아직 독신인걸요. 당신도 때로는 혼자서 유유자적 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게이조 몫으로는 넥타이를 사왔다. 그 넥타이를 조금 메어서 게이조의 가슴에 갖다댔다. 그러는 동작도 평소의 나스와는 달랐다. 게이조도 그러한 나스의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다. 어린애는 열이 나기 전에 곧잘 까불기도 하고 떠들기도 한다. 그것과 흡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게이조는 싫은 기분이 아니었다. 나스에는 식사를 시작하자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요코 그루의 선생님이 내가 다스코에게 주려고 가지고 간 수박을 그런 줄도 모르고 나에게 내놓지 뭐니 별로 맛이 없다느니 어쩌느니 하시면서 웃어서 혼났다. 저런 요코도 웃었다. 여전하더군요 다스코는. 오늘은 그루의 선생이 밥을 지었어요. 언제나 여러 사람이 드나들고 있어요. 나스에는 게이조의 얼굴을 주시하면서 말했다. 음 그랬어? 이미 게이조는 나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 나스의가 돌아온 것으로 좋겠다. 여보 우리들 넷이서 여행을 할 생각이에요. 나하고 다스코하고 욕구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음 그것도 좋겠지. 얘기를 듣고 있지 않던 게이조는 적당히 받아 넘겼다. 싫어요 당신은. 제 얘기를 귀담아 듣지도 않으시고. 그런가? 음 이 튀김은 맛이 좋아. 게이조는 식은 가리비 튀김을 입에 넣었다. 튀김으로 얼버무리시려고. 저봐요. 나하고 다스코하고 요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 누구하고 여행을 가려는지 당신은 아시냐고 물었어요.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지? 모르시겠어요? 모르겠는걸. 말하고 나서 무라이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라이는 동경에 갈 수 있을 만큼 여유있게 병원을 떠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신도 아는 사람이에요? 닭갓기인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좋아 나는. 게이조는 밥 공기를 요코에게 내밀었다. 요코는 게이조가 불쌍해졌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어머니 나스에가 나에게 함구령을 내렸던 것일까 하고 생각하니 맥이 풀렸다. 그렇다고 해서 나스의 심경에 동정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다. 정말 아무래도 괜찮아요? 조금 조롱하듯이 나스에가 게이조를 보았다. 아, 게이조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색이라고 생각했다. 상대는 역시 무라이일는지도 모른다. 무라이는 억지로 휴가를 얻어서 의무원에게 맡긴 뒤 동행을 할 생각일지도 모른다. 그렇다. 다스코의 집에는 무라이가 와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여보, 또 한 사람은 물론 여자예요. 그리고 다스코네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스에는 조심스럽게 게이조의 눈빛을 살폈다. 난 또 숙식 제자 중에 한 사람인가? 맥빠진 느낌이었다. 아니, 당신 모르고 계셨어요? 마스사키 육각고양이에요. 뭐? 마스사키? 저도 모르게 게이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놀라는 표정을 나스에는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래요. 육각고양은 이제 완전히 다스코와 신숙해졌어요. 언제부터지? 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다스코도 좀 너무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내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데려온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당신이나 내게 전화 한 통화쯤 걸어주어도 괜찮지 않아요? 나스에는 게이조의 물음엔 전혀 대답하지도 않고 원망스러운 듯이 말했다. 잔디밭대에 앉자마자 도루가 요코에게 말했다. 기다하라도 오겠다고 말했어. 호카이도 도청 군에 있는 연못가였다. 이국적인 붉은 벽돌의 청사가 수면에 거꾸로 그림자를 들이고 있었다. 잔물결 하나 일지 않았다. 사뽀루에는 드물게 바람이 없는 9월의 오후였다. 어머, 기다하라 씨가? 요코는 놀라며 조금 얼굴을 붉혔다. 어젯밤 사뽀루에 있는 도로부터 요코에게 전화가 왔었다. F 교양악단에 연주의 티켓이 생겼으니 내일은 토요일이어서 오후부터는 시간이 있다며 2시 반에 도청에 남쪽 연못 끝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 도루는 기다하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티켓이 석 장 생겼기 때문에 기다하라도 오라고 했지. 도루는 변명하듯이 말했다. 기다하라는 요코가 자살을 기도한 이래 처음 만나는 것이다. 당시 기다하라로부터는 편지가 두세 번 왔었다. 그러나 요코는 한 번도 간단한 해답을 보냈을 뿐이었다. 그런 뒤 언제부터인가 소식도 끊겨져 있었다. 요코로서는 그 유서를 쓴 시점에서 예전에 자기는 이미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 기다하라에게 편지를 쓰기는 어려웠다. 더욱이 기다하라의 존재는 그 무서운 날을 어쩔 수 없이 연상케 했다. 무엇 때문에 만나게 하려는 걸까? 요코는 도루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기다하라를 부른 게 잘못이었을까? 연못 끝에 칸나꽃을 바라보고 있는 요코를 도루는 살며시 살펴보았다. 요코는 구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미래는 항상 갑자기 닥치는 거야. 도루는 진부한 말을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그런 도루를 보자 요코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대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하고 있었다. 청사 중앙의 한층 드높은 도명의 지붕에 조용히 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청사 앞에서 키가 큰 애국인이 금발의 여인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요코가 불쑥 말했다. 오빠, 병원에서 매일 무엇을 하고 계세요? 요즘에는 예진이지. 식욕은 좋습니까? 하는 따위에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 엉터리 같은? 그래. 눈이 쾅하니 들어가고 말을 할 때마다 어깨로 숨을 쉬는 사람에게 식욕이 있을 까닭이 없잖아. 그런데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요코는 기다하라에게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도 도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도루도 침착할 수가 없는지 손수건으로 계속해서 목덜미를 닦고 있었다. 아, 기다하라가 오는군. 도루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연못 저쪽의 아카시아 나무 그늘에서 젊은 여성과 쾌활하게 걸어오는 기다하라가 보였다. 불현듯 태양이 가려졌다. 어이, 건강해 보이는군요. 기다하라가 쾌활하게 다가왔다. 오랜만에 요코를 만난 기쁨을 기다하라는 솔직하게 표현했다. 너무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지요. 아니, 소식이 없기는 서로 마찬가지지요. 깊숙이 머리를 숙인 요코의 말을 받아 넘기고 뒤에 있는 여성을 돌아보았다. 스지구찌, 중고양이라고. 아, 난 또 누구라고. 중고양이었군. 기다하라와 요코의 제의를 주시하고 있던 도루는 닭갓기가의 장례식 때 함께 이틀 동안 일을 도운 중고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 이분이 스지구찌의 누이동생인 요코양. 요코양. 아이사와 중고양은 닭갓기 선생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일을 함께 도운 동료예요. 밝은 감색 원피스에 하얀 레이스의 깃이 청초했다. 웃으면 깊고 조그만 보조개가 입가에 생기는 것이 귀여웠다. 언제 벌써 자네들은 친구가 됐지? 그러니까 그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쯤 지났을 때였지? 요코는 중고를 돌아다 보는 기다하라의 표정을 무척 다장하다고 생각했다. 아마 열흘쯤 뒤일 거예요. 이 시가리에 강변에서 우연히 기다하라 씨를 만났어요. 아, 반나절을 강변에서 함께 놀았지. 그거 참 우연이로군. 도루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지금도 저 도청 문 앞에서 갑자기 만났지. 수지구찌하고 여기서 만난다고 했더니 중고양이 만나고 싶다면서 따라왔다고. 자네들은 우연의 연속이로군. 도루는 자네들이라는 말에 힘을 주었다. 응, 이것이 소설이나 영화 같으면 너무 우연이 많다고 지적을 받을 테지. 기다하라와 중고가 가지런히 안고 네 사람은 도루, 요코, 기다하라, 중고의 순으로 원을 그렸다. 중고가 요코를 향해 생긋이 웃었다. 요코도 마주 미소를 보냈다. 요코는 이 사람에게는 확실히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귀여움이 있다고 생각했다. 네네, 건강했나요? 옆에 요코에게 사삼스럽게 기다하라가 말했다. 덕분에 신체만은요? 신체만은? 기다하라는 조금 얼굴이 흐려지며 말했다. 어쨌든 잘 나오셨어요. 사제부터 하지 않고는 만나 뵐 수가 없는 건데. 결국은 자기가 기다하라를 배신한 것이다. 만일 변심에 대해서 힐책한다면 대답할 말이 자기에게는 없을 것이다. 따지지 않는 그의 성격을 이용해 1년 반 이상이나 편지를 쓰지 않았다. 그날 자기는 죽을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는 현실적으로 살아있다. 그리고 그것은 뜻하지 않았던 발견이었다. 사과라니요? 그런. 나도 요코양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무척 많아요. 그래서 기다하라가 요코에게 말했다. 그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도르에게 중고가 말을 걸었다. 이 빨간 벽돌로 지은 건물 미야모토 유리코의 아버지가 지었다는군요? 그래요? 수지구치 씨는 형제분이 몇이에요? 둘이에요. 당신은요? 애동딸이에요. 수지구치 씨는 누이동생하고 닮지 않았군요. 친탁하고 애탁으로 갈린 모양이죠? 글쎄요. 도루는 기다하라와 요코의 대화가 마음에 걸려 어정쩡하게 대답했다. 한길에는 자동차가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다. 도루는 소음에 얼굴을 찡그렸다. 기다하라? 어딘가로 장수를 바꾸지 않겠어? 음, 그렇군. 식물원으로 한번 가볼까? 그곳은 무척 조용하고 가까우니까? 기다하라와 준꼬가 앞에 서고. 요코는 도루에게서 한 걸음 뒤처졌다. 준꼬가 기다하라를 쳐다보며 뭐라고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수지구찌, 자네는 무뚝뚝한 사나이라고 준꼬가 놀리고 있네. 도루는 머리를 극적거렸다. 준꼬가 또다시 뒤를 돌아보고 웃었다. 천진스러운 웃음이었다. 귀여운 사람이군. 도루는 조금 뒤떨어져서 오는 요코에게 걸음을 맞추었다. 네, 인상이 무척 좋은 아가씨예요. 다깝게 아저씨네하고 가까운 사이인가요? 그런 것 같더군. 약국집 따님인 모양이야. 도루도 자세한 것은 몰랐다. 오빠, 무뚝뚝하게 대했어요? 아니,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자동차가 시끄러워서. 도루는 조금 당황했다. 요코와 기다하라의 대화에 정신을 빼앗겼었다고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도청문을 나섰을 때 기다하라가 뒤돌아보았다. 준꼬양이 요코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군. 준꼬는 어색한 듯이 요코를 돌아보았다. 나도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어깨를 가지런히 했다. 요코 쪽이 키가 조금 컸다. 집에서 약국을 하신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약제사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불쌍해요. 하지만 난 보육과에 들어갔어요. 애를 좋아해요? 내가 이동딸이기 때문에 어린애를 인형처럼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결혼을 하면 한 다섯쯤 낳고 싶어요. 어머? 준꼬는 웃었으나 요코는 웃을 수가 없었다. 갑자기 육아원 애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준꼬는 요코의 표정에는 아랑곳 없이 말했다. 저 요코양. 요코양은 혹시 아기를 낳는 꿈을 한 번이라도 꾼 적이 없어요? 나요? 없어요. 요코는 당돌한 준꼬의 질문에 놀랐다. 나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고교 때 두 번이나 꾸었어요. 두 번 모두 사내예였어요. 매끌매끌하고 귀여운 발이었어요. 내가 이상한 걸까요? 무척 갓난아기를 좋아하는 모양이죠? 좋아해요. 그런데 내 방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 영향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상해요. 준꼬는 천진난만한 눈으로 요코를 쳐다보았다. 사거리까지 왔을 때 신호가 노랑으로 바뀌었다. 도루와 기다하라는 벌써 교차점을 건너고 있었다. 도루가 뒤를 돌아보았다. 준꼬는 그 도루에게 케활하게 손을 흔들었다. 요코. 요코양의 오빠는 무척 청결한 인상이에요. 고마워요. 기다하라 씨도 청결해요. 네, 그분도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를 어린애로 취급하고 너무 어린인 채 해요. 친구라기보다도 아저씨 같아요. 아저씨는 조금 불쌍하군요.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고 웃었다. 나 저번에 기다라 아저씨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기다라 씨는 시치미를 떼고 네 하고 대답을 하더군요. 요코. 요코양의 오빠하고 친구가 되어도 괜찮을까요? 네, 얼마든지. 나도 기뻐요.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다. 양쪽에서 일제히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중간에서 뒤범벅이 되었다. 고교생 정도의 소년이 요코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스쳐 지나갔다. 저도 모르게 요코는 뒤돌아보았다. 소년도 뒤돌아보고 있었다. 날카로운 눈초리였다. 고교생 같은데 저 사내에 이상하군요. 중고도 뒤를 돌아보고 나서 말했다. 50미터 전방의 단풍나무 그늘에서 도루와 기다라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어딘가 이상한 고교생을 만났어요. 교차점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추고 요코양을 뚫어지게 쳐다보지 뭐예요? 어? 뭘까? 정신이 상자 아닐까? 기분이 나빴어요. 그렇죠였고? 기다하라는 교차점 쪽을 보았다. 엄청난 자동차의 왕래만이 눈에 들어왔다. 도루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도루는 그 소년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다. 방금 도루도 이 자리에서 만난 것이다. 미쓰이 게이꼬의 차남인 다스야였다. 보따리를 들고 다스야가 무퉁이를 돌아왔을 때 재빨리 그것을 알아챘다. 기다하라. 여기서 저 애들을 기다리자고. 도루는 재빨리 이렇게 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무 밑으로 내려가 우위를 쳐다보았다. 그러는 뒤를 다스야가 지나쳐 간 것이다. 도루는 지나쳐 보낸 미쓰이 다스야를 지그시 주시하고 있었다. 오른쪽 어깨가 약간 올라간 그 뒷모습까지 어딘지 모르게 다스야의 격렬한 성격에 일면이 드러나 있는 듯했다. 요코를 알아볼까? 불안했다. 도루는 다스야가 교차점에 멈춰서서 요코를 보고 요코는 뒤돌아보는 것을 이곳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요코가 교차점을 다 건넜는데도 다스야는 여전히 그곳에 멈춰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금세라도 쫓아올 것만 같아서 도루는 조마조마했다. 그렇군. 그는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군. 오늘은 토요일이다. 아마도 다스야는 지금 오다루에서 사뿌루에 도착했을 것이다. 이 근처는 역에서 게이코가 있는 병원으로 가는 길목이다. 쓰지긋지? 왜 그래? 잠자코 앞서서 걸어가는 도루에게 기다하라가 수상적다는 듯이 말을 건넸다. 뭐가? 도루는 짐짓 시치미를 뗐다. 갑자기 벙어리가 되었으니 말이야. 그랬던가? 도루는 흘끗 요코를 보고 중고에게 미소를 보냈다. 네 사람은 식물원으로 들어갔다. 4만 1천 평이나 된다는 이 식물원은 시내 한가운데에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시는 넓은 잔디를 에워싸고 길이 좌우로 갈라져 있었다. 그 길은 다시 세분되어서 수백 년의 수령을 가진 수목들과 깊은 풀습 속으로 숨어들고 있었다. 기다하라가 눈이 부신듯이 눈을 반쯤 감았다. 볕이 내리쬐기 시작했다. 길 옆에서 폴로 셔츠를 입은 청년이 문고판 책을 얼굴에 얹고 자고 있었다. 어머? 도스토에프스키의 백치예요? 책 이름을 들여다본 준고가 어깨를 움츠렸다. 백치를 얼굴에 얹고 자고 있다니. 준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장난스럽게 웃었다. 좋은데 뭘? 백치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꽤 인상적인데 그래? 준고는 기다하라의 말에 솔직하게 끄덕이고는 말했다. 하긴 그래요. 현자 운운한 책이었다면 좀 더 웃을 거예요. 좋아. 지금 그 말로 나는 마음을 놓았어. 안 그래? 쓰지구찌? 도루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끄덕였다. 다스야를 보고 갑자기 게이코의 용태가 마음에 걸렸다. 아직도 한동안 게이코는 이번 생활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더운 여름이어서 무척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도루는 한숨을 쉬었다. 준고양, 당신은 명랑한 분이군요. 요꼬가 말을 걸었다. 종종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요. 행복하시군요. 준고는 잠깐 요꼬를 보고 나서 대답했다. 행복해요. 그리고는 걸음을 멈추었다. 준고는 도로와 기다려가 조금 멀어지는 것을 보고는 말했다. 우리 앉아요. 그리고는 먼저 잔디밭에 앉았다. 두 사람 옆을 일본어 차림에 노인이 젊은 여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천천히 지나갔다. 그건 비극이로구나.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어쩌놓을 수 없어요. 젊은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것 같았다. 요꼬와 준고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배웅했다. 그들은 평범한 할아버지와 손녀처럼 보였다. 요꼬는 지금 노인의 입에서 비극이라는 말이 나온 것에 무언가 의외라는 느낌을 받았다. 여러 가지 인생이 있군요. 준고도 노인의 말을 기담아 들었었는지 조용히 중얼거렸다. 요꼬는 크게 끄덕였다. 하지만 주어진 일생을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겠죠? 준고는 명랑하게 말하고는 다시 덧붙였다. 나는 아까 요꼬에게 행복하시군요 하고 말했을 때 조금 뜨끔했어요. 그러고 나서 요꼬를 바라보았다. 왜요? 당신은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처럼 들렸어요. 미안해요. 나는 단순해서 생각한 것을 바로 말해버리곤 해요. 민감하시군요. 준고양은. 그래요. 나는 행복하지 못해요. 하지만 저렇게 좋은 오빠가 계시고 나 요꼬의 아버지 어머니도 장례식 때 만나뵈어요. 아주 좋으신 분 같던데. 그래요. 좋은 부모와 좋은 오빠예요. 하지만 진짜 인간의 행복이란 결국 자기 자신의 내부 문제라고 생각해요. 요꼬는 행복해 보이는 이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건 그래요. 산다는 의의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그것이 파악되지 않는 동안은 공허해요. 허무적이에요. 허물한 충족되지 못한 상태니까요. 행복감이 없는 것은 당연해요. 준고의 말은 뜻밖이었다. 준고양은 충족되고 있어요? 지금은 충족되고 있어요. 그럼 준고양도 불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불행을 모르는 사람에게 참된 행복은 오지 않아요. 요꼬 나는 행복이 인간의 내면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운 사정 속에 있는 인간에게도 행복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어려운 사정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마냥 천진스러워 보이는 준고에게 대체 불행을 느끼게 하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요꼬는 큰 누름나무 밑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도로와 기다아라를 바라보았다. 준고가 잔디밭에 누워서 말했다. 요꼬, 하늘이 무척 높아요. 인간이 낮아지면 하늘이 높아지는 모양이죠? 기다아라는 잔디밭에 있는 요꼬와 준고를 보면서 말했다. 그래? 그럼 요꼬양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 동생과 대면한 셈이군? 그렇다니까. 그건 그렇고 그날 밤샘을 하고 나서 자네가 오다루의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응. 자네에게 말을 안 해서 마음 한구석에 미안한 생각은 있었어. 아니. 자네의 마음은 알 수 있어. 일이 요꼬양에 관한 것이고 게다가 일일이 나에게 알릴 의무도 없는 것이고. 도로에게는 기다아라의 말이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기다아라. 나는 그 다스야라는 사내야를 보니까 이상하게 불안한 느낌이 들어. 어째서 그럴까? 글쎄. 어떤 애인지 나는 모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군. 기다아라가 내뱉듯이 대답했다. 격정적이랄까? 어딘지 애골수로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 그런 것이 제일 감당하기 어려워. 탄력성이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동맥경화증에 걸렸다고 할 수 있겠지. 욕구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아주 시끄러워지겠군. 도로는 불안스럽게 멈춰서서 참나무 줄기에 거친 나무 겁질에 한 손을 짚고 말했다. 그건 그렇고 자네는 1년 반 이상이나 욕구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셈이로군. 이번 15일이면 1년하고 8개월이 되네. 기다아라는 즉각 대답했다. 도로는 흠짓하며 기다아라를 보았다. 즉각적으로 정확한 날짜가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기다아라에게 있어서 욕구가 과거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욕구양은 많이 달라졌지? 응. 예전에 욕구에게는 반짝이는 강한 아름다움이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어딘가 우수가 감돌고 있어서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야. 두 사람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일찍이 두 사람에게 없었던 무거운 침묵이었다. 기다아라는 덤불숲에 눈길을 두고 있었으나 이윽고 결심한 듯이 입을 열었다. 쓰지구찌 내가 작년에 말했었지. 욕구양을 단념하겠다고. 그러자 자네는 서두를 것 없어 모든 것을 그녀의 의사에 맡겨야 해 하고 말했었지. 음. 그래서? 그렇게 자네는 말했지만 나는 단념하려고 했었어. 소새끼의 소설 마음에 나오는 친구 관계는 되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하지만 오늘 욕구양을 만나고 솔직히 말해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 쓰지구찌 사람은 그렇게 쉽게 잊지를 못하는 건가 봐. 어쨌든 자네의 말대로 서두르지는 않을 생각이야. 도루는 흙 위에 드러나 있는 나무뿌리를 구두 뒤축으로 걷어차면서 기다아라의 말을 듣고 있었으나 농담처럼 말했다. 선전포고로군. 오늘 기다아라와 욕구를 만나게 한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도루의 생각에서였다. 그래. 선전포고야. 기다아라도 웃었다. 그래? 나는 욕구만 행복해지면 그만이야. 욕구가 자네를 선택하든 다른 남자를 선택하든 행복해지기만 하면 그것으로 좋게. 정말인가? 쓰지구찌? 거짓말이 아니야. 괴롭지만 하는 수 없지. 단, 욕구를 불행하게 만드는 날엔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래? 역시 자네에게는 당할 수가 없군. 기다아라는 잔디밭에 있는 욕구 쪽을 보았다. 기다아라. 자네가 중고양하고 함께 나타났을 때 됐다 하고 기뻐했었는데. 중고하고 내가? 설마. 저 애는 장례식 때부터 자네에게 끌리고 있는 것 같던데. 농담하지 마. 아니, 농담이 아니야. 수지구찌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어. 나는 욕구양 얘기를 해줄까 하고 생각했을 정도야. 욕구와 중고가 다가왔다. 도루와 기다아라는 입을 다물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중고의 물음에 기다아라가 웃지도 않고 말했다. 선전포고 얘기를 했어. 전쟁 얘기? 시시해. 이런 조용한 곳에 와서까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역시 그런 세상인가 보군요. 그쪽은 무슨 얘기를 했나요?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요코? 네 사람은 좁은 길을 두 줄로 서서 걷기 시작했다. 중고양은 무엇이 가장 필요했죠? 기다아라가 중고를 돌아보며 물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남자친구일까? 놀라지 마세요. 나에게도 남자친구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돈? 돈요? 기다아라 씨는 나를 어린애로 취급하는군요. 나쁜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에요. 중고양은 깨끗한데 뭘? 간단하게 규정 짓지 마세요. 나 역시 보기와는 다르니까요. 기다아라도 도루도 중고를 보고 웃었다. 너무해요. 그럼 요코가 가장 원하는 것을 맞춰보세요. 얼굴을 서로 마주보는 도루와 기다아라에게 말했다. 요코는 멋진 남성이 필요해요. 기다아라 씨 같은. 뭐야 이번에는 우리가 놀림을 당할 차례인가? 그래요. 요코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을 거예요. 중고의 볼에 보조개가 패었다. 16시 20분에 8차까지는 아직도 조금 시간이 있었다. 플랫홈을 오고 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힐끗힐끗 옆에 있는 요코에게 쏠리는 것을 의식하면서 도루는 자랑스러웠다. 앞으로는 이따금 나오도록 해. 아사이가와하고 사뿌루는 두 시간 거리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럴게요 오빠. 어젯밤에 그 차이코프스키는 좋았어요. 뭔가 불안이 소용도를 치는 듯한 비창곡이 아직도 요코의 머리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 곡을 쓴 차이코프스키는 콜레라에 걸려 죽었다고 한다. 죽음의 예감이 그 명곡을 낳은 것일까? 아니면 풀기 어려운 인생에 대한 깊은 해이가 그 명곡이 되어 나타난 것일까? 그렇게 위대한 작곡을 할 수 있었던 인간에게도 공포와 불안이 남아 있었던 것일까? 요코는 어젯밤부터 인생의 무게를 새삼 느끼고 있었다. 또 좋은 곡이 연주되면 표를 구해놓을게. 고마워요. 중고에게도 잘 부탁해요. 기다하라 씨에게도. 아, 기다하라도 온다고 했었는데. 요코가 차 안으로 들어가자 곧 벨이 울렸다. 어, 미안. 늦어져서. 무언가 꾸러미를 든 기다하라가 달려와서 승강구에 뛰어올랐다. 그리고 동시에 문이 닫혔다. 아, 기다하라? 저도 모르게 소리 지른 도루에게 기다하라는 손을 흔들어 보였다. 도루는 쫓아가고 싶은 심정으로 멀어져 가는 열차를 마냥 바라보고 있었다. 기다하라는 처음부터 요코와 함께 타고 갈 생각이었는지도 모른다. 기다하라는 나를 빼돌렸는가? 아니, 빼돌릴 사나이는 아니다. 우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자기에게는 없다고 도루는 생각했다. 오다리의 미스 이가를 혼자서 찾아 헤매기도 하고 밤샘을 한 뒤 기다하라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게이코를 만나기도 했다. 자기야말로 그를 빼돌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갑자기 나타난 요코와 함께 사라진 기다하라를 도루는 역시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쓰지구찌씨?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본 도루는 가슴이 철렁했다. 게이코의 장남 기호시가 서 있었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아, 오랜만입니다. 전속 나왔나요? 네. 그저 댁에서는? 도루는 요코를 보지 않았을까 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머니를 문명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오다르행 열차가 옆에 홈에 들어와 있었다. 어떠신가요? 도루는 눈을 내리깐 채 말했다. 예정보다 반달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거 큰일이군요. 쓰지구찌씨, 지금 전송한 그 아가씨 누구죠? 아, 누이 동생이에요. 도루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기호시의 시선을 피했다. 누이 동생? 누이 동생이었군요. 기호시는 잠깐 생각에 잠긴 듯이 도루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쾌활하게 말했다. 그렇군요.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를 쏙 닮아서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러고 보면 어딘가 닮은 것도 같군요. 도루는 담배연기를 깊이 빨아들였다. 어딘가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닮았어요. 그렇게까지 닮았나요? 도루는 조마조마했다. 그러고 보니 동생 다스야가 말하더군요. 어제 어머니하고 쏙 닮은 아가씨를 보았다고 말입니다. 나는 별로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지만 어쩌면 당신 누이 동생을 본 것 아닐까요? 글쎄요. 비슷한 사람은 세상에 새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도루는 난처한 나머지 말했다. 누이 동생은 사뽀루에 살고 있나요? 아니, 아사이가와에 살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제게 무척 바쁜 일이 있어서. 기분이 나쁘십니까? 하지만 나로서는 무척이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요. 그 말에 도루는 가려다 말고 발을 멈추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요? 아니요. 아, 동생이 왔습니다. 저 애에게는 누이 동생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저 애에게는 조금. 다가온 다스야가 도루를 보고 걸음을 멈추더니 뽕례를 했다. 늦었구나, 다스야. 응, 하지만 아직 2분 남았어요. 오늘은 다스야의 어조가 상영했다. 그럼, 안녕히. 도루는 도망치듯이 두 사람 앞을 떠났다. 온몸에 촉촉히 땀이 배어있었다. 기호시가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했다. 기다라가 욕구의 열차에 올라탄 것도 마음에 걸렸지만 기호시의 말은 한층 더 불안했다. 문득 도루는 개입고를 문병하리라고 생각했다. 그 사고가 있은 직후 한 번 문병을 했을 뿐이다. 지금 같으면 그 두 형제를 병실에서 만날 염려가 없다. 도루는 역을 나서서 후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목이 바싹 말라 있었다. 역 앞에 수도가에서 물을 마셨다. 분수처럼 물은 기세 좋게 도루의 얼굴을 적시었다. 기다하라놈. 기다하라는 요코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도 모른다. 도루는 울렁거리는 마음을 누르고 사람들의 물결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요코 옆에 있는 기다하라의 모습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개입고를 문병하는 길밖에 달리 도리가 없을 것 같았다. 개입고는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아있었다. 짙은 보랏빛의 두꺼운 잠옷과 짧게 깎아올린 머리 모양으로 개입고는 한결 젊게 보였다. 어머 어서 와요. 개입고는 들어오는 도루를 보고 조금 놀랐으나 곧 반가운 듯이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입니다. 그 뒤 경과는 어떠신지요? 고마워요. 보시다시피 괜찮아요. 하지만 반달 정도 퇴원이 늦어지게 되었다고 기호시 씨에게서 들었습니다만 어머 기호시를 만나셨어요? 네 아까 역에서요. 미안합니다. 너무 결례를 해서 다깝게 선생님이 문병을 가서는 안 된다고 금지령을 내리는 바람에 나는 어떻게 사과를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왜요? 당신이 무슨 사과를 한단 말이에요? 개입고는 다정한 눈으로 도루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쓸데없는 말씀을 드린 것이 잘못이었어요. 쓸데없는 말? 그 쓸데없는 일을 저지른 것은 바로 나예요. 하지만 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흐트러질 여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니에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런 일로 마음이 상한다면 그야말로 한심한 일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보다도 내게 무슨 의문품을 가지고 왔어요? 어서 보여줘요. 개입고는 도루의 손에 들려있는 꾸러미를 보며 빙긋이 웃었다. 도루는 어쩐지 내놓기가 쑥스러워서 들고 있던 꾸러미를 개입고에게 건네주었다. 어머 나 포도를 아주 좋아해요. 어떻게 내가 포도 좋아하는 것을 알았어요? 기분이 좋네요. 이것 좀 씻어주겠어요? 개입고는 병실에 있는 작은 주방을 손으로 가리켰다. 거기에 수도와 가스레인지가 있었다. 도루는 고개를 끄덕이고 포도를 씻었다. 물이 의외로 차가웠다. 도루는 씻으면서 개입고에게 응석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 즐거움을 느꼈다. 먹겠어요. 마침 저녁 식사를 끝낸 참이었어요. 병원은 저녁 식사가 너무 일러서 탈이군요. 그래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견디기 어려웠지만. 개입고는 포도를 한 송이 집었다. 포도는 개입고에 예쁜 입술을 적시고 미끄러지듯이 빨려 들어갔다. 포도를 먹는 모습조차도 우아하다고 도루는 감탄했다. 맛이 있어요. 스지구찌씨. 하나 들어봐요. 아니요. 난. 스지구찌씨. 사양하지 말아요. 나하고 당신은 절친한 사이 아니에요? 소중한 비밀을 나누어 가지고 있으니까. 도루는 정원에 있는 마가목 나무를 내려다보았다. 열매가 밝아게 익어가고 있었다. 도루는 포도를 다 먹고 난 개입고에게 타월을 짜서 내밀었다. 고마워요. 친절하시군요. 어머님은 행복하시겠어요. 개입고는 하얀 손가락을 하나하나 천천히 닦으면서 말했다. 어머니에게는 버릇없이 굴고 있어요. 어리광을 피우시는군요. 당신 어머님은 틀림없이 매우 상냥한 분이실 테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상냥할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여자에겐 어딘가 냉혹한 구석이 있더군요. 미안해요. 아주머니도 여자인데. 그래요. 그 냉혹한 여자가 바로 나예요. 아기를 버린 사람인걸요. 아니, 그런 뜻으로. 생각해보면 산다는 것은 냉혹한 일인지도 몰라요. 소든 닭이든 돼지든 여러 가지 물고기까지도. 사람은 마구 먹고 있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냉혹한 거예요. 게다가 인간끼리 어떤 의미에서든 서로 상처를 입히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남에게 넘겨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차남인 다스야를 낳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애가 무서워요. 왠지 그 애가 뱃속에 들어있는 동안에 내 비밀을 알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누나의 냄새를 맡아버리지 않았나 생각돼요. 남자로서는 알 수 없는 감각이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내 기분은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돼요. 그 애는 갓난아기 때부터 뚫어지게 내 얼굴을 쳐다보는 애였어요. 맑고 어딘가 번뜩이는 눈으로 지그시 쳐다볼 때면 나는 비밀이 탄로난 것 같아서 무섭곤 했어요. 수지구치 씨. 게이코는 긴 속눈썹을 살며시 내리깔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피부까지 창백해 보였다. 소녀처럼 감수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도루는 말했다. 그런 느낌으로 자기를 책망해서는 안 돼요. 다스야 군에게도 미묘하게 영향을 줄 것이고. 확실히 그래요. 다스야는 무척 나에게 상냥해요. 하지만 섬세한 애예요. 형인 기오시하고는 여러 가지로 달라요. 어쨌든 살인도 15년이면 시효가 끝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만두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도루는 다스야를 두 번 만났다. 도루는 그 두 번 모두 말할 수 없는 압박을 다스야로부터 받았다. 순수함과 날카로움, 그리고 격렬함이 다스야에게는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그것은 확실히 게이코가 말하는 대로 어머니의 마음속 비밀을 테네에서 이미 알고 온 혼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게이코는 담요를 덮은 발을 조금 움직여서 가볍게 몸을 침대에 등에 기대었다. 하지만 스지구찌씨, 시효는 법률상의 문제예요. 양심에는 시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게이코의 한쪽 볼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꾸짖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 양심은 아주 허술해요. 이따금 눈을 뜨기는 하지만 대개는 잠을 자고 있어요. 물론 그때 당신은 괴로웠어요. 하지만 차츰 잊혀졌어요. 다만 미스이나 애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무서워서 겁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에게 알려져서는 곤란하다는 자기 본의적인 이를 태면 이기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럴까요? 도루는 그렇게밖에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가령 사람을 죽이고 도망칠 때 경찰에 잡힐까 봐 무서워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인 것은 잘못한 일이다, 미안하다 하고 생각하고 자수할 때만이 양심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남의 손에 넘긴 애가 불쌍하다든가 남편을 배신해서 재수롭다는 생각보다도 솔직히 말해서 아무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훨씬 더 강했어요. 당신은 아까 살인까지도 시오는 15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의 애를 낳은 것은 몇 년이 시오가 될까요? 불의의 애를 낳은 것을 숨기려고 그 애를 영화 안에 맡긴 채는 대체 몇 년이 시오지요? 스지구찌씨, 내 양심은 시오의 기한이 오기 전에 벌써부터 잠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나는 양심에는 시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루는 게이코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보았다. 무언가 자기가 나타난 것이 게이코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도루는 무척 괴로웠다. 스지구찌씨, 나는 당신을 만나서 비로소 양심이 눈을 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왠지 모르지만 다깝게 선생님을 만나고 있으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분은 이럴테면 내 공범자니까요. 그로부터 20년 가까이나 지났을 때 처음으로 내 묵은 죄를 폭로해준 사람이 당신이에요.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좋은 일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내 착각일 뿐이죠. 당신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나는. 도루는 확실히 자기는 게이코을 책망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상하이 호텔에서의 대화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도루에게는 이미 게이코을 책망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만으로도 게이코의 죄는 충분히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면서 도루는 차츰 저물어가는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도루는 일어서서 전등 스위치를 켜고 그대로 벽에 기댄 채 게이코을 보았다. 게이코는 전등 밑에서 고개를 숙인 채 무엇인가 생각에 잠겨있었다. 운득 도루는 이런 게이코에게 욕구를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게이코는 결코 자기 변호를 하고 있지는 않다. 너무나도 솔직하게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자기를 변호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대신 변호를 해주어야 한다. 욕구와 게이코를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도루가 생각한 것은 게이코의 입장에서의 일이었다. 지금 도루는 그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자기는 언제나 욕구 쪽에 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만 여겨왔다. 어째서 그것이 이렇게 변했는가? 도루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언제 자기의 가슴 속에서 욕구와 게이코가 하나로 겹쳐진 것일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다. 단지 자기는 어디까지나 욕구의 행복을 위해서 게이코와 만나게 해주고 싶을 뿐이다라고 도루는 생각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이코의 목소리는 언젠가처럼 놀랄 만큼 요우구의 목소리와 흡사했다. 아니요, 별로. 저, 그런데 쓰지구찌씨, 다시아는 어제 나하고 쏙 닮은 아가씨를 저기 교차점에서 만났다면서 흥분하고 있었어요. 쓰지구찌씨, 지피는 데가 있어요? 도루는 게이코를 보며 조용히 끄덕였다. 지금 삿보루에 있어요? 도루는 침대 옆에 의자에 가서 앉았다. 어제 왔다가 오늘 돌아갔습니다. 도루는 다스야가 요우구를 보았을 때의 모습을 말해주었다. 저런, 다스야가 걸음까지 멈추고 게이코가 눈을 크게 떴다. 제가 떨어져 있었던 것은 다행입니다만 하지만 아까 기호시씨에게도 들켰어요. 나는 역에서 요우구를 전성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기호시씨가 본거지요. 자기 어머니하고 너무나 닮았는데 저 사람은 누구냐고 묻더군요. 아니, 기호시까지도? 기호시도 그 애를 보고 말았군요. 더욱이 당신하고 함께 있는 장면을. 게이코의 안색이 달라졌다. 게이코은 한참 동안 말없이 침대 끝에 시선을 떨구고 있다가 말했다. 쓰지구찌씨, 나하고 그 애가 닮았다는 건 역시 천벌이군요. 내 딴에는 감쪽같이 숨겨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쏙 닮은 산 증거가 있는 이상 이젠 어쩔 수가 없군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어요. 닮은 남남이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렇긴 해요. 그런 편리한 말을 만들어준 옛날 사람에게 감사하고 싶군요. 게이코은 문득 손목시계를 보고서 말했다. 남편이 올 시간이에요. 쓰지구찌씨, 만나주겠어요? 네? 부군께서 오신단 말입니까? 도르는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만나주셔도 괜찮아요. 나는 그러는 편이 좋겠어요. 쓰지구찌씨도 적의 진영을 알아두는 편이 아마 유리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시 오세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언제든지. 게이코은 손을 내밀었다. 도톰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뜻밖의 싸늘한 손이었다. 이 악수를 요코에게 전해주세요. 도르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문을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얼른 도르는 손을 뺐다. 그때 밑짓기가 들어왔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요, 어서 와요. 그 소리에 도르는 꾸벅 머리를 숙이고 밑짓기를 보았다. 생각했던 것보다 단정한 신사였다. 지금까지 밑짓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는 달리 아름다운 잿빛 머리는 숱이 많았고 등이 곧주섰고 키가 큰 50대 중반의 신사였다. 상인이라기보다 학자 같은 인상이었다. 그 따뜻한 눈길이 도르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보, 닭각기 선생과 가깝게 지내는 스지구찌예요. 스지구찌 씨, 제 남편이에요. 미스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르는 경직된 몸으로 마주 인사를 했다. 포도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거 참 고맙습니다. 미끼찌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도르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말하고 허둥지둥 방에서 나왔다. 도저히 태연하게 이야기를 계속할 용기가 없었다. 빌딩의 창들에는 천등이 켜지고 소나기라도 퍼볼 듯한 하늘이 시가를 덮고 있었다. 도르는 한눈에 미끼찌에게 호감을 가졌다. 게이코에게도 물론 호의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도르는 지금 게이코보다도 미끼찌에게 동정을 느꼈다. 어째서 게이코는 저런 미끼찌를 배신했을까. 도르는 무척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아름답고 진실한 부부였어야 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르는 원통했다. 어떤 이유에서건 만일 어머니 다세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의 애를 낳았다고 한다면 자기는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결코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간통에 의해서 태어난 요코에게 생모를 용서하라고 한 것은 분명히 무리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하면서 도르는 몇 번이나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인파 속을 헤치고 갔다. 텔레비전 탑의 전광시계가 6시 3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기다하라와 요코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갔을까. 도르는 멈춰섰다. 소나기가 후두둑 얼굴을 때렸다. 여덟 개 의자가 한 조를 이룬 탁자들이 스무 개 정도 후쿠토 호텔에 킨시노마에 꽃이 핀 것처럼 놓여 있었다. 여기서 일과의사 히다라의 병원 신축 축하회가 한창이었다. 이미 격식대로의 축사가 끝나고 무대에서는 여응이 시작되고 있었다. 게이조가 모르는 젊은 남자가 지금 돌아오라 소렌토에를 성냥 있는 목소리로 부르고 있었다. 그녀가 오늘은 더욱더 아름답군요. 무대에는 관심이 없는 내과의사 니시가와가 비스듬히 마주보이는 탁자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여의사 마사키 치즈코가 장밋빛 볼에 손을 대고 화사하게 웃으면서 옆자리의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 언제 보아도 미인이군요. 게이조도 장단을 맞추었다. 글쎄요. 하지만 의사가 사람들에게 미인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어떨까요? 니시가와는 조금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했다. 상관없죠. 미인이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게다가 저 사람은 솜씨도 꽤 좋다는 소문이고. 과연 미인 안위를 둔 사람은 다르군요. 그놈하기로 소문한 스지꾸지 선생도 미인 편을 드는 것을 보니. 니시가와는 강요하듯이 게이조에게 술병을 들이댔다. 게이조는 쓴엇음을 지으며 술잔을 들고 바로 앞에 있는 브라이를 보았다. 그렇다면 미인은 마사키 치즈코씨 미남은 무라이 선생이라 그렇게 되나? 니시가와는 큰 소리로 웃었다. 무라이는 냉소를 띄고 천장의 상대리에를 쳐다보고 있었다. 니시가와는 술병을 들고 마사키 치즈코의 탁자로 갔다. 차츰 자리에서 일어나 서성거리는 사람이 늘었다. 무라이는 문드 게이조를 보았다. 눈이 번쩍하고 빛났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니시가와의 자리에 와서 앉았다. 게이조는 경계하듯이 무라이를 보았다. 어떤 연의 좌석에서도 무라이가 자진해서 게이조 옆에 다가온 적은 없었다. 게이조는 가까이 있던 겁을 무라이에게 건네주고 술병을 기울였다. 아니, 이건 정말 반대로군요? 무라이의 형식적인 인사였다. 게이조는 아까부터 어딘가 불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었다. 병원을 신축한 히다라는 무라이보다도 훨씬 연하였다. 생각해보면 훌륭한 기량을 가진 무라이가 개업도 않고 쓰지그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꽤 큰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다. 무라이 정도의 실력으로 개업을 하면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훨씬 유리할 것이다. 무라이에게도 이에 타산을 초월한 좋은 점이 있다고 그와 성미가 맞지 않는 게이조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혹은 무라이에게는 경영적 재능에 자신이 없는 건지도 모른다. 그렇게도 생각해보았으나 오늘 같은 자리에서 역시 무라이에 대해 게이조는 무언가 부담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원장님 오늘 밤에 다스코 씨 집에 가보지 않겠습니까? 무라이가 살며시 웃었다. 다스코네 집에? 게이조는 무라이의 얼굴을 보았다. 무라이의 얼굴은 술을 마셨는데도 창백했다. 다만 눈에 조금 빛발이 서서 묘하게 잔인한 빛을 띄고 있었다. 그래요. 다스코 씨 집에는 육각구가 와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언제 그걸? 예전에 알고 있어요. 다스코 씨한테서 곧 전화가 왔었으니까요. 전화가? 게이조는 놀랐다. 반주 소리가 갑자기 크게 울리고 누군가가 무대에서 마술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래요. 육각구가 와있으니까 당분간 당신은 출입금지라고 말입니다. 설마 원장님에게야 그런 전화를 안 했을 테지요? 아 나는 좀처럼 다스코 집에는 가지를 않으니까 그렇군요. 종종 찾아가는 나에게는 출입금지령을 내렸군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무라이는 술을 절반가량 단숨에 마시고 코끝으로 웃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무대 위에서는 마술사가 날렸는지 빨강과 노랑풍선이 두둥실 여러 개 날아다니고 있었다. 말없이 앉아있던 게이조에게 무라이는 말했다. 원장님 육각구는 원장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스코는 원장님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거예요. 뭐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고 오늘 밤 둘이서 육각구의 얼굴을 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만두는 게 좋겠소. 게이조는 탁자 위에 중국 요리를 두세 개의 접시에 담았다. 나하고 함께 가는 건 곤란하다는 말씀인가요? 그야 원장님 혼자서 가는 편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겠지만 말입니다. 무라이는 또다시 살며 쉬우셨다. 혼자서든 둘이서든 상관은 없지만 불청객이 찾아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원장님이 가시면 기뻐할 겁니다. 육각구는 그렇고 다스코 역시 내가 가면 문전 박대를 당할 것이 뻔하지만 말입니다. 우선 원장님에게는 육각구의 얼굴을 보기 위해 가 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가요? 그렇고 말고요. 아니면 앞을 못 보는 육각구에게는 이미 별 볼 일 없다는 건가요? 무라이는 끝까지 울고 늘어졌다. 갈 때 가더라도 술 냄새를 풍기면서 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치게 끈질기다고 화를 내면서도 오늘 밤이 방문하기에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요토미에서 육각구를 본 이래 게이조는 육각구를 생각해왔다. 육각구가 다스코의 집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나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 뿐 게이조에게는 찾아갈 용기가 없었다. 다스에가 줄곧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도저히 육각구를 만나러 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무라이가 막무가내로 끌고 가는 바람에 게이조는 나스에 대한 변명의 말을 가슴 속에서 중얼거렸다. 스지구찌 선생 돌아가는 길에 어디 들리지 않겠습니까? 게이조와 친한 내과의사 사또가 상냥하게 말을 걸어왔다. 틈을 주지 않고 무라이가 말했다. 유감이군요. 사또선생 원장님은 저하고 선약이 있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오늘 밤은 게이조는 난처한 듯이 머리를 숙였다. 유감이군요. 그럼 다시. 사또는 기분 좋게 끄덕이고 나서 가버렸다. 모임이 끝나자 게이조는 무라이와 함께 호텔을 나섰다. 역시 술을 마시고 찾아간다는 것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나스의 얼굴도 눈앞에 떠올랐다. 그 망설임을 눈치챈 무라이는 게이조의 팔을 붙들고 강제로 끌다시피 하며 걷기 시작했다. 무슨 꼬리람 무라이와 팔을 끼고 나는 걷고 있다. 게이조는 생리적인 불쾌감을 느꼈다. 호텔에서 다스코의 집까지는 30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상하게 시무룩해가지고 다스코의 집 앞까지 왔다. 2층에는 전등이 밝게 켜져 있었다. 망설이고 있는 게이조의 등을 밀며 무라이는 문을 열었다. 실례합니다. 게이조는 하는 수 없이 소리를 질렀다. 찬호마의 장진문이 열리고 숙식하는 제자가 얼굴을 내밀었으나 곧 들어가 버렸고 뒤이어 다스코가 나왔다. 어머 원장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술 냄새가 풍기네요. 다스코는 무릎을 꿇고 게이조의 얼굴을 쳐다보며 생그시 웃었다. 다스코 나도 왔어요. 그때까지 현관 바깥에 있던 무라이가 슬그머니 얼굴을 내밀었다. 어머 무라이시도 왔군요. 다스코는 분명히 미간을 찌푸렸다. 그렇게 박정한 표정을 짓지 말아요. 원장님이 자꾸만 가자고 귀찮게 유인하는 바람에 게이조는 당황해서 무라이를 보았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유인한 것은 무라이실일 테죠. 그런 것쯤 모를 다스코가 아니에요. 그렇죠 원장님? 곤란하군. 이래서 신용이 없는 사람은 괴롭다니까. 아무에게도 진실이 통하지 않으니까. 진실이라는 말이 무라이시의 사전에도 있던가요? 하는 수 없군요. 원장님을 보아서 오늘은 특별히 맞아드리겠어요. 다스코는 거절 없이 말하고 슬리퍼 두 결레를 가지런히 내놓았다. 무엇 하러 왔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다스코는 웃지도 않고 게이지와 무라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무엇 하러 왔느냐니 인사치고는 너무 야박하군요. 다스코 집에 온 것은 다스코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지요. 무라이는 책상다리를 하고 앉은 발바닥을 두세 번 긁었다. 그러는 무라이를 다스코는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들 설마 놀리려고 온 것은 아닐 테죠? 놀리다니 무슨 그런 소릴 다만 마스사키 씨를 만날 것인지 어떨 것인지 망설였지만 게이주에 난처한 듯한 모습에 다스코는 베이지색 기노모의 무릎을 탁 치고는 소리를 내어 웃었다. 원장님은 고지식도 하시지 하지만 어떻게 술까지 마시고 여기까지 찾아왔죠? 다스코 우리는 술이라도 마시지 않고는 찾아올 수 없을 만큼 겁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그래요? 그럼 육각고양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만한 각오를 하고 왔겠죠? 무라이 씨? 무라이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무라이 씨 나 농담으로 한 말 아니에요? 모처럼 술을 깨게 해서 미안하지만 그만한 각오를 하고 육각고 방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한 사람씩 가는 게 좋겠어요. 한 사람씩 먹기라. 그래요. 원장님과 함께라면 육각고도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을 는지도 모르니까. 그럼 무라이 씨부터 면접시험을 보는 거예요. 말 끝을 농담으로 얼버부리면서 다스코가 일어섰다. 층계를 올라가서 다스코가 소리를 질렀다. 육각고 손님이에요. 들어오시죠. 무라이는 육각고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무라이 씨예요. 육각고 방에 들어서면서 다스코가 말했다. 현관에서 말소리를 듣고 있었던 모양이다. 육각고는 말없이 끄덕였다. 그리고 눈이 보이는 사람처럼 무라이 쪽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살아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무라이는 울로된 기노모를 입고 정자하고 있는 육각고를 보면서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다. 육각고는 잠자코 있었다. 이뻐졌군. 그래. 검은 안경이 잘 어울려. 무라이 씨 그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다스코가 단어이 꾸짖었다. 아니 어울리니까 어울린다고 했을 뿐인데 하지만 끼지 않아도 된다면 끼지 않는 게 좋겠군.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고쳐주겠다는 얘기요. 좋습니다. 소름이 끼칠 만큼 싸늘한 육각고의 목소리였다. 육각고가 아사히가와의 돌아온 이상 조만간에 무라이와 게이조를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스코는 그때 대비해서 사전에 육각고에게 이렇게 말해놓았었다. 육각고 과거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지도 몰라요. 추억은 다시 찾지 말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건 아름다운 추억도 결국은 환멸을 느끼게 한다는 뜻일 거예요. 즉 역수를 써서 추억을 찾는 거예요. 다스코는 게이조에게도 무라이에게도 10년이 지난 지금은 육각고를 만나게 하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게이조를 우상화하고 무라이를 증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육각고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결별이 필요한 것이다. 육각고는 과거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난 그런 응석받이 같은 생활태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다스코는 그렇게도 말했다. 어차피 저는 응석꾸러기예요. 아무도 응석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의 추억에 응석을 부린다고 해서 무엇이 나빠요? 육각고는 그렇게 항의를 한 적도 있었으나 결국은 다스코의 말에 따를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육각고는 언제라도 게이조나 무라이와 만날 각오는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육각고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다스코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무라이는 싸늘한 육각고의 말에 엷은 웃음을 입가에 띄었다. 여전히 고집이 세군. 그런데 왜 눈이 안 보이게 됐지? 무라이 씨 당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10년 만에 만나가지고 어째서 화를 내는 거지 내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육각고는 가면처럼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다스코 이 사람은 내가 결혼하기 직전에 증발했다고요. 원장님의 애를 낳고 싶다는 이상한 전화를 걸고서 말이에요. 무라이는 다스코 쪽을 보았다. 무라이 씨 당신의 일은 내가 알 바 아니에요. 그런가? 원장님을 생각하고 있었나? 좋아.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지만 문제는 당신의 눈이야. 아직까지 변변히 의사에게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어쨌든 눈을 뜰 수 있다면 뜨는 편이 낫잖아. 무엇에 화를 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과 이것과는 다른 문제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이건 너무한걸? 하지만 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더라도 그리운 누군가의 얼굴은 보고 싶을 테지? 무라이는 계속 희죽이죽 웃으면서 담배연기를 육각고에게 내뿜 듯이 했다. 무엇하러 왔죠? 희롱하러 왔나요? 당신은 아직도 나를 희롱하고 싶은가요? 육각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살아있다고 해서 몸은 어떤지 보러 왔지. 무라이는 다스코를 보며 웃음을 던졌다. 다스코는 제자의 연습을 볼 때와 같은 엄격한 표정으로 무라이를 쳐다보았다. 원장님 사모님한테서 들었어요. 내 무덤을 만들었다고요? 당신 같은 악당도 내가 유령으로 둔갑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겁이 났던 모양이죠? 대단히 건강한 유령이어서 마음을 놓았어. 무라이는 자극을 받은 것 같지도 않았다. 이제 그만 돌아가주세요. 아 조만간에 다시 오지. 옷장 하나와 조그만 책상이 하나 있을 뿐이지만 어딘가 여자다운 분위기가 감도는 방안을 무라이는 돌아보았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뭘 당신도 또 만나고 싶어질 텐데 당신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 다스코 씨에게서 들었을 테지만 나는 지금 총각이라고 함께 살 마음이 있다면 그래도 좋아. 무라이는 다시 희죽 웃었다. 돌아가 주세요. 육각고는 몸을 뒤틀듯이 하면서 말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다스코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무라이 씨 당신은 아직도 육각고에게 할 말이 있지 않아요? 할 말? 별로 없어요. 그럴까요? 그런 걸까요? 나는 또 언제 당신이 두 손을 모으고 사과하는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손을 모으고 무엇을 사과한단 말이죠? 당신은 육각고를 농락했잖아요. 허 남자와 여자가 놀아났다고 해서 사과를 해야 하는 건가요? 다스코 일방적으로 이쪽 의사만 가지고 그렇게 여러 번 놀아날 수 있을 까닭이 없잖아요? 무라이는 재미있다는 듯이 무릎을 흔들며 웃었다. 무라이 씨 육각고를 힘으로 범한 사실을 잊었어요? 그 뒤에 육각고는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당신은 꽤 많은 여자를 가지고 놀았으면서 여자의 슬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다스코는 딱하다는 듯이 지그시 무라이를 바라보았다. 설교를 하는 거요? 다스코의 설교라면 하룻밤 내내라도 들을 용의가 있어요. 게이조는 무라이와 헤어져서 택시를 탔다. 방금 전에 만났던 육각고의 하얀 얼굴이 게이조의 눈에 아로 새겨져 있었다. 토요톰이 온천에서 보았을 때 가련한 느낌과는 또 달리 오늘 밤에 육각고의 모습에서 슬픔을 견뎌온 당찬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아니 혼났어요 원장님 2층에서 내려온 무라이와 교대한 뒤 게이조는 빵소리면서 육각고의 방으로 들어갔다. 게이조의 목소리를 듣자 육각고는 말도 못하고 굳어진 채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동안 마주앉아 있었다. 불현듯 육각고의 검은 안경 밑에서 눈물이 한 줄기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게이조는 지금 자동차 안에서 그 눈물을 되새기고 있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를 만나 그런 눈물을 보이는 사람은 육각고 뿐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육각고가 몹시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집이 가까워짐에 따라 게이조의 그러한 감미로운 감정은 나스에 대한 불안한 심정으로 바뀌었다. 다스코의 집에 갔었다고 하면 나스에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부라의 유인에 못 이겨서 갔었다고 말해도 나스에가 잘 납득해줄 것 같지 않았다. 특별히 손을 잡아본 것도 아니다. 또한 다정한 말을 건넨 것도 아니다. 손가락질 당할 만한 태도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게이조 게이조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타일러 보았다. 그러나 역시 유가꼬의 눈물에서 느낀 형언할 수 없는 감미로운 감정은 게이조로 하여금 뭔가 불안해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 아사이가와의 구월치고는 드물게 보는 무더운 밤이었다. 게이조가 차창을 여니 바람이 불어왔다. 문득 나스와 요코에게 뭔가 과일이라도 사다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직도 가게를 열고 있는 가쿠라초의 과일가게 앞에서 차를 세웠다. 그러나 게이조는 과일을 산다는 것이 어쩐지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입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차를 달리게 했다. 아주 성황이었어. 현관에 나온 나스에게 게이조는 말했다. 그랬어요? 왠지 모르게 브라이 씨에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군. 게이조는 앞장서서 차노마로 들어갔다. 지금까지 무라이 군에게 개업을 시키지 않은 것은 내 탓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이오. 어쩐지 그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더군. 게이조는 여느 때와 달리 말을 많이 했다. 모두들 대단한 제주꾼들만 모여서 모자에서 비둘기가 나오게 하는 마술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게이조는 소파에 앉았으나 나세는 게이조를 내려다보듯이 하여 서 있었다. 도무지 대꾸를 하지 않는 나세에게 게이조는 문득 불안을 느꼈다. 유카쿠 양은 잘 있던가요? 나세가 싸늘하게 웃었다. 느닷없이 유카쿠의 이름이 나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듣고 게이조는 당황했다. 응? 뭘 그렇게 놀라세요? 조금 전에 무라이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었어요. 무라이군 에게서? 나세는 천천히 게이조의 옆에 와서 앉았다. 네. 다스코가 오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도저히 가기가 거북했지만 원장님이 강력히 유인하는 바람에 따라갔었다고요. 쓸데없는 소리. 유인한 것은 무라이군이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얘기하더군요. 한심한 놈이군. 게이조는 무라이의 속임수에 걸려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째서 내가 말씀드리기 전에 육각고양의 얘기를 하시지 않았죠? 모자에서 비둘기가 날았다느니 하는 어린애 장난 같은 얘기만 하시고. 일에는 순서가 있어. 우선 모임 얘기부터 하고 나서 다음에 얘기하려는 찰나에 당신이 먼저 말을 꺼냈지 않소? 그런가요? 내뱉듯이 말하고 나스에는 주방으로 가더니 물컵을 쟁반에 얹어 가지고 왔다. 당신 말씀대로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육각고양과 만난 것은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일부터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그렇게 중대한 일이 아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쓸데없는 소리라고요? 쓸데없는 소리지. 나는 목욕을 해야겠어. 게이조는 불쾌한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다. 나스에는 여느 때와는 달리 등무를 해주기 위해서 따라 나서지 않았다. 조금 미지근한 물에 몸물 담그고 있던 게이조는 오늘따라 등무를 해주러 오지 않는 나스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일부러 파란을 일으킬 전화를 걸어온 무라이에게도 화가 났다. 화를 내면서도 게이조는 나스에가 욕실에 들어오지는 않는지 귀를 기울였다. 마당에서 벌레 우는 소리만 들릴 뿐 언제까지나 나스에가 들어오는 기색은 없었다. 게이조는 갑자기 괘심한 생각이 들었다. 좋아. 육각과 어떻게 되든 나는 모른다. 게이조는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중얼거리고 나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올 때까지는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할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약간 불쾌한 꼴을 당하고 나스에가 돌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각오하고 돌아왔던 것이다. 사람은 설사 자기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지나치게 힐책을 당하면 오히려 반감을 느끼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일 만일 오늘 밤에 자기와 육각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힐책을 당하면 무슨 소리냐고 반감을 느꼈을 것이 틀림없다. 도둑놈들에게도 할 말은 있다는 속담이 있다. 어째서 이런 기분이 되는 것일까 애당초 인간에게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서도 책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솔직성이 없는 것일까 제의식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것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았다. 확실히 게이조는 집에 돌아올 때까지 불안한 마음이 뒤엉켜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었다.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듣는 순간에 사람은 가지고 있던 제의식까지 모두 상실하고 많은 것일까 게이조는 욕실에서 나와 몸에 비누칠을 했다. 문득 육각구의 조그만 입술이 눈앞에 떠올랐다. 애처럴 만큼 조그만 입술이었다. 조그맣지만 약간 도툼한 그 입술을 게이조는 감미로운 감정으로 생각했다. 육각구는 눈도 코도 조그만 얼굴이었다. 동그랗고 까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고 게이조는 10년 전에 육각구를 회상했다. 그 여자는 언제나 절박하면서도 필사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게이조는 항상 필사적으로 살고 있는 여자였다고 생각하면서 육각구가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남에게 몸을 기대는 듯한 무방비적인 구석이 구석이 있었다. 그것이 육각구의 특성이라고 게이조는 생각했다. 왜 10년 전에 육각구를 다정하게 안아주지 않았던가 원장님의 아기를 낳고 싶어요 라고까지 전화를 통해서 말한 그 절박한 사랑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던가 게이조는 자기가 몹시 무정한 사나이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게이조는 다시 욕조 안에 들어갔다. 물은 아까보다도 더 미적지근했다. 그러나 나스에는 물의 상태조차 알아보러 오지를 않았다. 게이조는 눈을 감았다. 벌레 소리만 들릴 뿐 집안도 바깥도 조용하기만 했다. 게이조는 갑자기 육각구를 지금 가슴에 품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결혼 이래 20여 년간 자기는 충분히 깨끗한 남편이었다고 생각했다. 나스에는 그것을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서 목욕을 하게 해? 게이조는 육각구에 대한 자기의 감정을 아주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갑자기 벌레 소리가 일제히 그쳤다. 게이조는 욕조에 몸을 담근 채 수건으로 목을 닦았다. 물소리가 의외로 크게 울렸다. 불쌍하게 느낀다는 건 반했다는 얘기라고. 닭갓기가 말한 소 새끼의 명역이 생각났다. 남자는 애처로운 여자에게 마음이 움직이는 법이다. 게이조는 그런 것을 생각했다. 나스에처럼 언제나 우위에 서는 인간이 이상하게 지겹게 느껴졌다. 어디에서인가 큰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 나무라도 쓰러지는 것 같은 소리였다. 게이조는 탈의장에서도 옷을 입으면서 우라이에게도 화를 냈다. 자기가 먼저 다스꾼의 집에 가자고 유인했으면서 원장이 억지로 끄는 바람에 갔었다고 우라이는 나스에게 엉뚱한 전화를 걸어왔다. 틈만 보이면 언제라도 태연이 자기들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게이조는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욕실에서 나온 게이조는 오른쪽에 있는 요코의 방을 보았다. 불빛이 장질문 틈새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대로 곧장 나스의 옆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게이조에게는 언제부터인가 나스와의 사이에 불쾌한 일이 생기면 요코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버릇이 생겼다. 요코 장질문 장질문 앞에 서서 게이조가 조용히 불렀다. 어머 어서오세요. 장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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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을 하셨군요. 아버지 요코는 아버지가 돌아오신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음 공부를 하고 있니 게이조는 앉아서 요코의 책상 위를 보았다. 영어 교과서와 노트가 도여 있었다. 가지는 없지만 내년엔 대학을 가야지. 요코는 게이조의 얼굴을 보았지만 웃기만 했을 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요코에게는 아직도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다만 공부가 좋아서 요즘은 매일 고교 시절의 교과서를 지적거리고 있었다. 아버지 당분간 혼자 지내시게 해서 죄송해요. 요코가 딴 얘기를 했다. 혼자서? 어머 카야 카자키에 간다는 얘기를 어머니가 안 하셨어요? 다수코 등과 함께 동경과 카야 카자키에 가고 싶다는 얘기는 벌써 오래전에 들었었다. 그러나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 나스에로부터는 아무 얘기도 들은 것이 없었다. 이상하군요. 다시 안으로 떠날 거예요. 아버지. 어 다시 안으로? 이상하네요. 어머니는 아마 아버지를 놀라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걸 거예요. 뭐 아무래도 좋아. 동경이라고는 해도 지금은 비행기로 잠깐 날아가면 되는 세상이니까. 게이조는 정말로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이었다. 나스에가 없는 생활이 어쩐지 즐겁게 조차 느껴졌다. 아버지 요코가 말을 꺼내려다 말고 뻐뭇거렸다. 뭔데 요코? 저 어제 저녁 전화가 왔었어요. 요코가 망설이면서 말했다. 누구에게서? 여자분이에요. 원장선생님 계시느냐고. 안 계시다고 하니까 그냥 끊었어요. 게이조는 미간을 찌푸렸다. 요코가 아닐까 생각했다. 요코가 고는 자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언제까지나 찾아오지 않는 자기를 기다리다 못해 전화를 건 모양이다. 어머니도 있었니? 아니요. 안방에 계셨어요. 어머니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 뭐 있었어도 상관없는 일일 거야. 게이조는 내심 마음을 놓으면서 팔짱을 꼈다. 왜 병원으로 전화를 걸지 않고 집으로 걸었을까? 자기가 전에 있던 직장에는 전화를 걸기가 괴로웠던 걸까? 아버지 나 다수코 아주머니하고 여행을 하는 것은 즐겁지만 유카코라는 분과 함께 간다는 건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어째서? 요코도 유카코에게서 온 전화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분은 앞을 못 보잖아요. 경치를 보지 못하는 분 앞에서 경치를 본다는 건 괴로운 일일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경치를 설명해 주면 돼. 게다가 전 부인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게 생각되지 않아요. 요코가 딱 잘라 말했다. 벌써 10년 전에 일이야. 게이조는 요코에게 들킨 것 같아서 뜨끔해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10년 전이라도 싫어요. 전. 그래? 하지만 요코 좋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좋아하지 않으려고 해도 좋아지니까 말이야. 그럴까요? 요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아한다는 생각에 푹 잠겨있으니까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좋아진다는 건 역시 자기에게 그런 감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요코는 누군가를 좋아한 적이 없는 것 같구나. 사람이란 그렇게 공식대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란다. 게이조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건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남의 남편이나 부인을 좋아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을 좋아해도 되는 건가요? 좋은 건 아니지. 하지만 나빠도 어쩔 수 없는 거란다. 좋아지거나 싫어지는 감정이라는 것은 말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요코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게이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사람에게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일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있는 법이란다. 게이조는 요코의 눈을 피하려는 듯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언제 바꿔 끼웠는지 녹색 버튼이 무겁게 창문을 가리고 있었다. 게이조는 정말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다. 좋아하지 않으려고 해도 좋아진다. 싫어하지 않으려고 해도 싫어진다. 원망하지 않으려고 해도 원망을 하게 된다. 돈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집착하게 된다. 배타적이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남을 밀어낸다. 올바르게 걸으려고 하면서도 그만 삐뚤어진다. 비열해지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비열해진다.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일 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 것을 게이조는 욕구에게 차근차근 설명했다. 사람이란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대로만은 되지 않는 자유롭지 못한 존재란다. 이 말은 반쯤은 자기 자신에게 타이르는 말이기도 했다. 그건 사실이에요 아버지. 전 인간이란 좀 더 자유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은 자유로운 시대이고 모두들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자유로운 인간이란 한 사람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요오코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발견이었다. 요오코도 자기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요코는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미워하고 완전히 용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세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자기는 이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자기의 마음이 따라와 주지는 않는 것이다. 인간은 본래 자유로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말이야. 게이조는 성서의 아담과 이불을 생각하면서 말했다. 어째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자유하다는 것이 인간 본래의 모습은 아닐 테지 어쩌면 죄인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지. 게이조는 지금 막 욕조 안에서 육각구를 안고 싶다고 생각한 마음을 생각해 보았다. 아마 당분간은 이러한 육각구에 대한 집착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 육각구를 자기의 마음에서 쫓아내려고 해도 어느새 다시 마음속에 슬쩍 들어와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잠깐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던 욕구가 말했다.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해서 허용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령 누군가가 미워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몹시 누구를 미워하고 미워한 나머지 죽인다면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음, 하긴 그런 얘기가 되겠군. 그런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게이조는 총총이 찬오마로 돌아갔다. 연어 반찬을 준비하고 나세가 뜻밖에도 상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게이조는 조금 멋쩍은 생각으로 밥을 먹었다. 아름다운 저녁놀이였다. 장밋빛으로 물든 부드러운 구름이 하늘 가득히 펼쳐져 있었다. 병원을 나선 게이조는 천천히 한가하게 시내 쪽으로 걸어갔다. 돌아가 보았자 오늘부터 나세에도 요꼬도 집에는 없다. 근처에 사는 스기꼬가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차려주겠다고 했지만 저녁 식사는 거절했다. 혼자서 마음 내키는 대로 시내에서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으리라고 생각했다. 조그만 찜통에서 밤을 찌고 있는 과일가게 앞에서 게이조는 걸음을 멈추었다. 굵은 밤이 찜통 안에 담겨져 있었다. 김이 가게 안에 서리고 있는 모양이 무언가 옛날의 정치를 느끼게 하는 다정한 느낌을 주었다. 가게 안에 포도 멜론 사과 등이 알록달록 예쁘게 진열되어 있는 것도 오늘의 게이조의 눈에는 신선하게 비쳤다. 때로는 한가로이 걸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게이조는 다시 천천히 걸어갔다. 마침 퇴근 시간이어서 거리에는 사람이 많았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기쁨이 없는 얼굴로 걷고 있었다. 무언가 남을 책망하고 있는 듯한 느낌의 표정이 많았다. 집에 돌아간다고 해서 즐거운 가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표정들이었다. 어머 선생님 불쑥 약방 앞에서 한 여인이 다가왔다. 그 여자는 짧고 검은 하오리와 물빛 기모노를 맵시 있게 입고 있었다. 여 몸은 괜찮아요? 우염 때문에 작년에 한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던 여자였다. 네 덕분 해요. 여인은 눈을 지켜들어 게이조를 보고는 종청이 사라져 갔다. 게이조는 잠깐 고개를 돌려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는 여인의 뒷모습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분명히 자녀가 둘이 있는 셀러리맨의 아내였던 것으로 기억되었다. 1년 남짓 만나지 않은 동안에 저 여인의 신상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았다. 게이조는 문득 씁쓸한 심정이 되었다. 여기 보이는 들었었다. 사람들이 넘치고 있었다. 백화점의 진열장 앞에 사람이 잔뜩 모여 있었다. 50살 넘은 듯한 수염을 기른 남자가 큰 종이를 포도에 펼쳐놓고 지팡이로 가리키면서 쉴 새 없이 지껄이고 있었다. 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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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알겠어요? 여자분들 남편은 쥐띠 남자가 최고예요. 바지런히 일을 잘하고 돈이 모이고 모두들 진지한 얼굴로 사나이의 얘기를 듣고 있었다. 여기까지 재미없다는 듯이 걷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과는 또 다른 얼굴이 거기에 있었다. 그것은 적어도 무언가에 매달리고 싶은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 눈빛들 뿐이었다. 게이조는 자기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떠났다. 옥수수를 구워 파는 여인이 길모퉁이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미 국물을 발라서 굽는 옥수수 냄새가 일대에 감돌고 있었다. 여인은 조그맣게 하품을 했다. 애식을 하면서 즐거웠던 것은 첫날 뿐이었다. 이틀째는 내과의 의무원을 데리고 갔다. 화재가 다른 직원의 상황이나 환자의 용태 등에 관한 것이 되어서 근무의 연장 같았다. 사흘째는 개업한 의사 친구와 술을 마셨다. 친구의 화재는 다른 개업위의 수입이나 세금에 관한 것 뿐이었다. 나흘째 게이조는 병원 병원 식당에서 정식을 먹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스기고가 이등과 찬호마의 전등만을 켜놓아두었다. 여섯시를 치는 기둥시계 소리를 듣고 게이조는 어쩐지 홀가분한 느낌이었다. 바깥에서 튀김을 먹거나 술을 마셔도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손에 보는 성품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게이조는 천천히 독서라도 하려고 서재로 올라갔다. 읽다가 둔 크론이네 인생의 도상에서가 책상 위에 놓여있었다. 책을 펼치자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층계를 내려가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현관과 뒷문에 자물쇠를 잠그고 다시 서재로 올라왔다. 그러나 아무래도 진정되지 않았다. 2층은 아래층에 사람이 없으면 안정이 되지 않는 나쁜 장소였다. 게이조는 책을 들고 찬호마로 내려가 보았다. 역시 독서에 몰두할 수가 없었다. 언제나 서재에서 독서를 하는 꼼꼼한 게이조에게는 찬호마는 역시 독서의 장소가 아니었다. 게이조는 독서를 포기하고 텔레비전을 켰다. 고속도 촬영으로 광고 속의 소녀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다. 그 얼굴이 무척이나 육각구를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생각한 끝에 게이조는 다시 서재로 올라가 낡은 앨범을 펼쳤다. 병원 직원들과 해마다 정월이면 기념사진을 찍어왔다. 그 속에 육각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앨범 앨범 첫 페이지에 나스에게 안겨있는 백일대 루리꼬 사진이 붙여져 있었다. 살이 도실토실해서 턱이 이중으로 잘록했다. 게이조는 얼른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어린 도루와 루리꼬가 마당의 모래터에 발을 뻗고 있고 그 옆에 게이조와 나스에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진이 있었다. 루리꼬의 뺨에 모래가 묻은 것과 도단하기 시작한 이도 또렷하게 나타나 있었다. 누가 찍은 사진인지 이때의 기억은 게이조에게 없었다. 그러나 자기는 잊고 있을 뿐 이렇게 즐거운 한때가 당시에는 무수히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확실히 거기에는 즐거운 가정의 모습이 있었다. 게이조와 나스의 사이에 아무런 감정의 단절과 장벽도 없었다. 루리꼬는 이대로 이 집에서 자라났어야 했다. 무라이와 나스에 대한 분노가 갑자기 치솟는 것 같아서 게이조는 앨범을 탁 덮어버렸다. 육각구의 옛날 모습을 보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어쩐지 쓸쓸하고 공허했다. 아래층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게이조는 자기도 모르게 손목시계를 보았다. 8시에 요금 할인 시간까지는 나세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을 것이다. 아직 7시가 조금 지났을 뿐이다. 게이조는 수화기를 들었다. 나요 잘 있었나 기분 좋은 닭갓기의 목소리가 들렸다. 게이조는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어째 이상한걸 뜨다. 뜨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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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갓기가 말했다. 역시 닭갓기도 사람이 그리워서 전화를 건 모양이라고 게이조는 생각했다. 그야 그럴 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줄곧 함께 살아왔으니까 별로 대단한 이야기 상대도 아니었는데 말이야 오늘은 피아니라는 생각이 나서 어머니하고 마주 앉아서 한잔 하고 있던 참이라고 그래 그러고 보니 피아니었군 불단 앞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닭갓기를 상상하면서 게이조는 아까 본 루리꼬의 사진을 머리에 떠올렸다. 오늘은 따뜻하군 아사이가와는 어떤가 응 따뜻하지만 해가 떨어지면 춥다고 다음 달이면 벌써 눈이 내릴 테니까 식사 같은 거 어떻게 하고 있지 아 어머니하고 비슷한 연세 할머니가 와서 수고해 주시지 하지만 잔소리가 많은 어머니하고는 전혀 달라 반응이 없거든 잠깐 기다려 술상을 이곳으로 가지고 올 테니까 닭갓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자 다른 아무 소리도 전해져 오지 않았다 게이조는 닭갓기의 목소리를 기다렸다 자 이제 됐어 그의 목소리가 수화기에 울리더니 조심스레 불었다 이봐 통화가 길어져도 괜찮겠나 음 나스야고 여우꼬는 가야가자키에 갔어 유카코 얘기는 하지 않았다 아니 그럼 자네도 혼자인가 자네 성격으로는 도깨비가 없는 새 빨래를 하는 무서운 사람이 없을 때 실컷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일본의 속담도 있지 않나 하긴 나스에는 도깨비도 아니겠지만 아니 나스에게도 뿔은 있다고 있어봤자 갓난아기 새끼손가락 같은 귀여운 뿔일 테지 그런데 쓰시구찌 마누라란 있는 편이 좋은 건가 언제나 마누라부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다깍기답지 않은 질문이라고 게이조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글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 자네 결혼할 생각인가 나스에게 장가들 생각으로 지금까지 총각으로 있었지만 도무지 자네는 죽을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이쯤에서 단념하고 다른 여자를 데려올까 하네 너털 웃음이 들려왔다 그래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네 지금이라도 좋다면 덤을 얹어서 바치겠네 아니 이 사람아 자네도 그런 농담을 할 정도가 되었나 역시 나이가 말을 하는군 나이 말이 나왔으니 말이네만 쓰지구찌 자네는 흰머리가 어떤가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드문드문 보이지 그래 난 올 들어 부쩍 머리가 벗겨졌어 대머리에 암환자는 없다고 하지만 아 참 내무로에 아마야마씨가 간장암에 걸렸다더군 뭐라고 그 친구 지난 올해 소은쿠에서 만났었지 건강해 보였는데 곧 미국에 가게 될 거라면서 그런데 이달을 넘길지 어떨지 모른다는 거야 그거 참 안됐군 한창 일할 나이에 하쿠다떠의 아이가 수소 hard 고마워서 레일럴로 쓰러진 모양이야 내일럴엘 그래 심상치 않게 언짢은 소식이 하나둘 들을 나이가 되었군 곧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술이라도 마시고 있는 듯 했다 음 오식견 때문에 수술복에 끈을 매지 못하겠다는 소리도 이따금 bureau 인생의 가을이로군 우리도 서글픈 이야기야. 게이조는 저도 모르게 탄식했다. 그런 소리 말아. 가을에 피는 꽃도 얼마든지 있다고. 그래서 나도 해가 바뀌면 결혼을 할 생각이야. 어? 역시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나? 의사라는 직업은 역시 좋더군. 결혼할 마음만 먹으면 상대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말이야. 그야 그럴 테지.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 현재 31살과 37살의 두 후보자가 있어. 허어. 게이조는 너무 젊다고 생각했다. 31살의 여자는 미혼이지만 37쪽은 미망인이야. 15살짜리와 13살짜리의 아들이 있어. 자네는 어느 쪽이 좋다고 생각하나? 그야 마음씨 착한 쪽이 더욱 좋을 테지. 하지만 내가 둘이나 딸린 것은 아무래도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의 단견이야. 다깝기는 유쾌한 듯이 웃었다. 나는 호기 딸린 쪽으로 정할 생각이야. 그건 왜? 생각해 보라고. 나는 앞으로 기껏해야 15년쯤 현역으로 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고작 65살 정도까지지. 좀 더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봤자 그게 그거야. 31살의 여자를 데려오면 15년 후에는 46살이 되지. 곧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14살쯤 될 거야. 37의 여자를 얻으면 데리고 온 아이는 30살과 28살이 되어 있어. 내 애가 태어나더라도 그 형들이 조금은 보살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선 안심하고 죽을 수 있다는 얘기일세. 그럼 애가 딸린 쪽으로 정했단 말인가? 응. 지금 16살짜리와 13살짜리 애를 데리고 있는 쪽은 결혼할 사람도 없어. 하지만 젊은 쪽은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데려갈 사람이 있거든. 하긴 그렇군. 나도 직업상 살생을 저질러 왔거든. 이쯤에서 제 가품으로 남의 자식이라도 키워주는 거지. 남의 자식을 말이지? 그래. 고양이 새끼가 아니라. 마침내 다깝기도 결혼을 하는가 하고 생각하니 게이조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어쩐지 다깝기는 평생을 독신으로만 지낼 것 같이 생각되었었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자 결혼을 결심한 것이다. 그건 그렇고 무라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여전하지. 삿기 고양은 끝내 돌아오지 않을 참 있지 본. 아마 돌아오지 않을 거야. 부부가 한 번 갈라서면 남난만도 못한 법이라네. 그렇게 단정해서 말하지 말게 무라이군도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산다는 건 불편할 테니까 말이야. 내 버려둬. 섣불리 그런 녀석에게 결혼을 권할 일이 아니야. 상대방 여자가 곤혹을 치를 뿐이야. 그놈이 불편하게 사는 건 자압자득이야. 어쨌든 더 이상 불행한 여자는 만들지 않는 게 좋아. 손뼉을 두들기는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더니 한 번 더 갖다 달라니까 하는 다각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각기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봐 쓰지구찌. 그 녀석이 혼자 사는 게 자네는 신경이 쓰이겠지. 나스에는 아직도 한창 예쁘니까 말이야. 게이조는 놀려대는 듯한 다각기의 어조에 조금 화가 났다. 아니, 그렇지 않네. 그렇게 정색을 할 건 없어. 저 도요토미에 뭐라고 했지? 아 참, 마스사키라고 했던가. 그 여자가 다스코의 집에 와 있다면서? 무라이 군이 말하던가? 지난 봄에 술이 취해가지고 행설수술하더군. 자네에게 끌려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갔었다느니 하면서. 무라이라는 놈은 자네가 아무래도 그녀에게 너무 깊은 동정을 하고 있다면서 이상한 억측을 하고 있더군. 괜찮은가, 쓰지구찌? 응, 난 아무렇지도 않아. 대답하는 것이 시원치 않군. 뭐, 좋겠지. 우리 나이가 되면 때때로 철모르고 피어난달까? 아니면 고목에 꽃이 핀다고 할까? 어쨌든 제2의 청춘 같은 이상한 정열이 끓어오르는 법이니까. 뭐, 나도 그런 셈이지. 제철도 아닌데 피어나는 꼴이니까. 큰 소리로 웃는 다각기의 목소리가 게이조의 가슴이 아프게 울려왔다. 다각기의 전화가 끊기고 나자 게이조는 쓸쓸했다. 동기생 친구의 죽음이라든가 다각기가 말한 철륙게 피는 꽃이란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다. 게이조는 벽에 걸린 거울을 향해 자기의 얼굴을 차근차근히 들여다보았다. 확실히 흰 머리카락은 덜어있으나 그렇게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다. 게이조는 아직 나이에 비해서는 피부에도 탄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글자를 읽을 때는 돋보기가 있어야 했다. 오십견이라. 오십견 때문에 수술북의 끈도 멜 수 없다는 얘기는 남의 일이 아니었다. 게이조는 자신은 매일 띠를 메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뒤로 손을 돌려보았다. 갑자기 언제 무엇이 닥쳐올지 알 수가 없다. 인생의 종말이 바로 가까이에 와 있는 것 같은 끔찍한 느낌이었다. 요즘의 육각구에 대한 감정의 움직임도 자칫 잘못하면 철르진 꽃이 될는지도 모른다. 이것도 또 노화 현상의 하나일까 하고 게이조는 따분한 느낌이 들었다. 뒷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게이조는 흠칫했다. 현관도 뒷문도 분명히 아까 잠갔던 기억이 났다. 게이조는 도둑이 든 것인지 긴장하면서 날카롭게 소리쳤다. 누구요? 그러자 꺼져가는 듯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원장님 오늘은 빠르시군요. 새빨간 수박에 투명한 비닐을 씌워가지고 스키코가 들어왔다. 난 또 누구라고. 스키코로군. 매일 수고가 많군. 스키코에게 같은 열쇠를 막혀놓고 있었다. 스키코는 장밋빛 스웨터를 걸치고 있는데도 차분한 성격 탓인지 수수해 보였다. 원장님이야말로 혼자 지내시기 힘들겠어요. 이 수박 단맛이 어떤지 몰라요. 드셔보세요. 아 맛이 있어 보이는군. 어디 먹어볼까? 차가운 수박이 맛이 좋았다. 이거 참 맛이 좋은데. 스키코가 근처에 있어줘서 도움이 돼. 스키코는 성가시겠지만. 아니에요. 언제나 저희들이야말로 항상 사모님께서 살뜰히 보살펴 주셔서. 게이조는 언뜻 스키코의 얼굴을 보았다. 나스에만을 칭찬하는 것 같은 스키코의 말이 가슴에 걸렸다. 그런가? 나스에가 그렇게 살뜰한가? 그 사람은 제멋대로 사는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모님은 조금 더 제멋대로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키코는 나스에를 변호하듯이 말했다. 말이 서툰 스키코일 만큼 그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스키코는 루리꼬가 죽었을 때 우리 집에 있었지? 화제를 바꾸려고 한 말이 오히려 어색한 표현이 되었다. 나스에가 경멸을 당하면 불쾌해질 것이 틀림없는데도 칭찬을 받으니까 자기가 부정당한 것 같아서 불만이었다. 게이조의 말에 스키코는 말없이 끄덕였다. 스키코는 이따금 게이조의 집에 일을 도우러 오곤 했다. 그러나 오늘 밤처럼 게이조와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다. 스키코는 조금 긴장하고 있었으나 게이조는 자기의 마음을 투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이 둘은 모두 국민학교던가? 게이조는 스푼으로 수박실을 제거하면서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하지만 개구장이어서 골치예요. 괜찮아요. 애들이 개구쟁이면 우리들 의사하고 별로 인연을 갖지 않아도 되니까. 스키코는 소리도 내지 않고 웃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뭘요? 저 그런데 원장님. 요코양과 도로구는 대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다니? 결혼을 하게 될까요? 글쎄, 그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오빠와 두이 동생으로 자라왔으니까. 스키코는 어떻게 생각하죠? 잘은 모르겠지만 만일 요코양이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 도로군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어서. 스키코는 눈을 내리깔면서 대답했다. 그럴까?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젊으니까 결혼은 아직도 먼 훗날의 일이고 누가하고 어떻게 될는지 나로서는 짐작을 할 수가 없지. 혼수상태에 있는 요코에게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반지를 끼워주었던 도로의 모습이 생생하게 해상되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스지구찌가에 아직도 무거운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게이조는 새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수박 접시를 주방으로 가지고 나가려던 스키코가 전화를 받았다. 나세에게서 왔는가 하고 게이조는 생각했지만 전화는 또다시 닭갓기로부터 걸려온 것이었다. 이봐, 지금 전화받은 여자는 누구지? 닭갓기가 대뜸 말했다. 아, 스키코라고. 왜 예전에 우리 집 일을 도와주던. 아, 그 스키코. 실망했는걸. 옳거니. 나세에게 일러줘야지 하고 좋아했는데. 자네는 대체 꽁지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나한테 한 번도 꼬리를 잡힐 일을 하지 않으니 말이야. 꽁지가 없어서 미안하네. 그런데 무슨 일인가. 바로 그 일 때문이야. 아까는 중요한 일을 깜빡 잊었어. 내 결혼식 때는 중개인이 되어주겠지. 뭐? 중개인? 우린 동갑이야. 나하고 자네는. 괜찮아. 나는 나세의 손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죽을 때 편안히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 같네. 다깝게 웃음소리가 길게 꼬리를 끌었다. 아버지, 여행 첫날밤을 산밭이 바로 옆에 있는 도긴 호텔에 묵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목욕을 하고 계세요.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를 저같이 반사람 몫밖에 못하는 젊은 사람이 타도 되는 것인가 하고 재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도중에 날씨가 흐려서 공교롭게도 지상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늘 가득히 맑은 날의 설원처럼 반짝이는 운해의 조망은 역시 지상의 것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더군요. 조그만 무지개의 태가 눈 아래 구름에 걸려있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신비로웠어요. 무지개는 반원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고 하늘에 걸려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눈 아래의 둥근태가 되어서 보이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사람은 시점을 달래해서 사물을 보는 것이 어떤 경우에나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은 기분이었어요. 시점이라고 하니 갑자기 생각났는데 마스사기 육각고시의 일 정말 미안했어요 아버지 전 그 사람과 여행을 한다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요코는 펜을 멈추고 밖을 내다보았다. 맞은편 빌딩에 빨간 네온이 왠지 어둡게 보였다. 호텔 앞에 고속도로를 끊임없이 달리는 자동차 소리가 깊은 계곡의 물소리처럼 울려왔다. 요코는 오늘 반짝이는 서론이나 무지개를 보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육각고에게 말할 수 없는 동정을 느꼈다. 자기 얼굴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책도 기막힌 경치도 무엇 하나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암흑의 세계에서 사는 육각고의 불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육각고는 노상 잔잔한 미소를 입가에 띄우고 경치를 찬양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요코는 그 차분한 미소에 감동을 받았다. 아버지 게이조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육각고에게 요코는 호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지금도 물론 그 일에 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것 한 가지만으로 그 인간 전체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확실히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인간의 근본을 따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육각고의 경우에는 그 존재 자체를 의심받아야 할지 어떨지 요코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저는 마스사키 씨로부터도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밤은 다스코 아주머니의 제의로 가부길을 보러 갔었습니다. 마스사키 씨에게는 샤미센 소리를 듣게 하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다스코 아주머니는 말씀하시더군요. 다스코와 나스의 육각고에 대한 태도를 요코는 생각해 보았다. 다스코는 자동차를 탈 때나 층계를 오르날릴 때만 주의를 주었고 다른 때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스의 쪽이 노상 세심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복도를 걸을 때에도 손을 잡아 끓여주었고 식사 때도 넵킨을 육각고의 무릎에 재빨리 놓아주었다. 그리고 또 밥그릇 뚜껑을 열어주었고 생선에 간장을 찍어주기도 했다. 마치 육각고의 시중을 들기 위해 동행한 것처럼 나스에는 애처럴 만큼 신경을 썼다. 그런 나스의 모습이 요코로서는 뜻밖이었다. 어째서 나스의가 보호자처럼 육각고를 잘 보살피고 있는지 처음의 요코는 불쾌하기조차 있었다. 그러나 아사히가와를 떠난 이래 방금 전까지에만 하루 동안 육각고에 대한 나스의 친절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그 표정도 다정하게 이를 때 없었다. 육각고는 또 나스의 친절을 겸손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고집스럽게 거절하는 일도 없었고 비굴해하지도 않았다. 요코는 그 두 사람을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게이조의 일이 서로에게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요코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알 수 없으면서도 아름답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마스사키 씨에게 눈물 겨울 만큼 친절했어요. 내일은 다스코 일행과 헤어져서 카야카자기로 간다는 말을 덧붙이고 편지를 봉투에 넣었을 때 나스의가 욕실에서 나왔다. 하얀 피부가 아련히 상기되어 분홍빛을 띄고 있었다. 무엇을 쓰고 있었니? 나스에는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새끼손가락으로 넘기면서 거울 앞에 가서 앉았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매일 쓰려고 해요. 의사인 게이조는 학회의 모임에는 좀처럼 여행을 할 기회가 없었다. 있더라도 어쩌다 하룻밤만 지내는 여행을 떠날 정도였다. 이번에 나스의처럼 열흘 가까운 여행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 그러한 게이조에게 요코는 편지로나마 여행의 모습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다정하구나, 요코는. 나스의가 거울 속에서 웃어보였다. 어머니가 훨씬 더 다정하고 자상하세요. 어머니는 틀렸어. 기분이 좋을 때만 다정하거든. 보기 드물게 솔직한 말이었다. 하지만 오늘만 해도 여행 때문에 피곤하실 텐데도 하루 종일 마스사키 씨에게 친절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스코는 모른 척하고 있는 걸. 나스에는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난 어머니 흉내는 도저히 못 내겠어요. 어머니는 무엇이든지 금세 알아차리는 걸요. 요코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 고맙구나. 그런데 요코, 불쌍하게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괴로운 일이더구나. 하얀 가재로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나스의가 돌아보았다. 그 표정에 요코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사실은 다정한 사람이야. 나스에 대한 요코의 불쾌한 인상은 지난 날 국민학교 1학년 때 어느 겨울날이 처음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요코는 뜨다도 없이 나스에게 목을 졸린 것이다. 그날부터 나스에는 어딘가 모르게 달라져갔다. 말만은 다정하게 하면서도 표정이 냉담해지기도 하고 이따금 급식비를 주지 않았는가 하면 중학 졸업 때는 요코가 읽을 답사를 백지와 바꿔치기까지 했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기다할 앞에서 살인자의 딸이라고 심하게 매도했었다. 불쾌한 인상만이 무겁게 요코의 가슴 속에 자리잡아 그것이 마치 나스의 자체인 것처럼 요코에는 생각되어왔다. 그러나 만일 요코를 사이시의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나스에는 아마 다정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유카코에 대한 친절은 나스의 다정한 부분이 자연스럽고도 무리없이 나타난 것일 게다. 게이조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을지 모르는 유카코에게 그렇게까지 친절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나스의 본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나스의 좋지 않은 면만을 보고 있던 자기 자신을 요코는 지금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뭔가 자기 자신이 나스에를 잘못 인식해온 것 같은 미안함조차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들어가 전등을 껐다. 요코? 네 어머니? 나스에와 둘이서 한방에서 자는 것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다. 요코는 이 엄마를 원망하고 있겠지? 어머 어째서요? 나스의 얼굴이 반야의 그것으로 보이던 그 혼수에서 깨어날 무렵의 일이 생각되어 요코는 섬뜩했다. 약을 먹었을 때 요코 얼마나 괴로웠겠니? 하지만 요코 그때 이 엄마는 어쩔 수가 없었단다. 요코가 정말로 사이시의 딸인 줄로만 오랫동안 생각해 왔었으니까. 그런 어머니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득 요코는 눈물이 치밀어 울음을 느꼈다. 하지만 요코, 만일 요코가 이 엄마의 입장이었다면 사이시의 딸을 귀여워할 수 있었겠니? 귀여워할 수 없어요. 저는 아예 얼굴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같은 집에서 산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하물며 귀여워하다니요.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이 엄마가 한 일을 용서해 주겠니? 요코? 용서하다니요. 그런 요코야말로 자살을 깨하는 등 어머니를 괴롭게 해드려서 미안해요. 그런데 요코, 엄마는 비행기 안에서 만일 비행기가 추락한다면 무엇이 가장 미련으로 남을까 하고 생각했어. 요코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미련으로 남을 것 같았어. 아버지, 건강하신지요? 두 번째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요코는 카야카자 기회가 때 객실에서 텐마루 유리창 너머로 비에 젖은 달을 바라보고 있어요. 봄빛처럼 촉촉히 대리는 빛 속에 협죽도에 꽃이 피고 그 옆에는 새빨간 석산화가 수북히 피어있고 또 나란히 피어있는 너도 샤플 안에 작고 하얀 빛깔이 대주를 이루고 있어요. 요코는 여고 시절 수왕야인 때 가마꾸라에서 나스의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가야카자 기회에 집에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해변의 국도를 잠시 달려 가야카자 기 골프장 입구에서 5,600미터 들어선 곳에 소나무 숲이 있었다. 그 안에 30평쯤 되는 소박한 목조 단층집이 숲의 한가운데 세워져 있었다. 이곳에 요코하마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스의 오빠와 그 아내 그리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이 나스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오늘은 당장 할아버지하고 해안까지 산책을 했어요. 가랑비가 내리고 있어서 조금 쌀쌀했지만 날마다 산책을 하신다기에 저하고 어머니가 따라 나섰어요. 에노시마가 빛 때문에 흐려져서 멀리 환상처럼 뿌옇게 보이는 것도 마치 꿈결 같았어요. 할아버지 방의 책장에는 의학서와 함께 문학전집, 미술전집 그리고 신간서적이 많이 꽂혀 있어서 뭔가 젊음을 느끼게 했어요. 그리고 참 아버지 호쿠다이 대학 군회의 설경을 그린 유아가 벽에 걸려 있었어요. 조금 어둡지만 차분한 삭조여서 제가 좋은 그림이에요. 누가 그린 거죠? 하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소리를 내어 웃으셨어요. 글쎄 그게 아버지의 그림이라더군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놀랄 일이 있어요. 어머니가 언젠가 호카이도에서 보내드렸다는 목과 곰을 할아버지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헝겊으로 닦으신다더군요. 그것을 받으신 후로는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행복한 분이라는 걸 욕구는 절실하게 느꼈어요. 몇 번이고 손질을 해야 해. 거기에서 애정이 생기는 법이란다. 내버려 둬서는 안 돼. 사람도 물건도 그냥 버려두면 가지고 있던 애정도 사라져버려. 놀라는 저에게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란 것처럼 한순간 제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아 어머니는 오다르의 그 사람을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지 어머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것은 저의 지나친 억측일지도 모르겠어요. 동경에서 카야카자키까지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카야카자키 근처는 공기라는 기체를 호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분말을 들이마시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카야카자키의 이곳은 아주 공기가 좋아요. 소나무 냄새가 향긋해요. 바닷물 냄새도 나고요. 다음날 나스에는 울케와 함께 요코하마로 쇼핑을 하러 갔다. 넓은 부지 안에 나스의 아버지와 요코 두 사람만이 남았다. 나스에는 떠나기 전에 요코에게 다짐을 받았다. 요코, 할아버지는 네가 약을 먹었다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셔. 물론 사이시에 어쩌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나스에가 나간 뒤 요코는 나스의 아버지를 따라 햇볕이 따뜻한 마당으로 나갔다. 소나무 숲 사이로 가느다란 새끼리 이어져 있었다. 그 길을 조금 걸어가자 백평쯤 되는 잔디가 있었고 그곳에 조그만 정자가 있었다. 여긴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지.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온단다. 정자에 벤치 않더니 나스의 아버지는 말했다. 조용하군요 할아버지. 요코가 선체로 공기를 가슴 가득히 들이마시는 것을 보고 나스의 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요코, 요코도 여러 가지 고생이 많았지. 할아버지는 불쑥 말했다. 고생이라뇨? 요코는 가슴이 설레었다. 할아버지는 내 어머니를 좀 더 엄격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하고 생각하고 있단다. 요코에게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잔디밭을 외워싸고 대나무가 무리져 있었다. 줄기에 무늬가 있는 대나무가 요코에게는 신기하게 보였다. 어째서요 할아버지? 어머니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고맙구나. 하지만 요코 할아버지가 잘못 키운 것만은 사실이란다. 나스에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지. 한마디로 말해서 응석꾸러기로 키운 거야. 부끄러운 얘기지만 할아버지는 나스에를 꾸짖을 수가 없었어. 뭐든지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지. 주의를 줘야 할 때도 따끔하게 주의를 주지 못하고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어. 그것도 일종의 귀하나 다름없어. 손을 대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말이야. 모든 일들을 나스의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것을 요코는 직감으로 감지했다. 한 인간을 무책임하게 키운다는 것만큼 남에게 피해가 되는 일은 없더구나. 아버지 지금 오세요? 그날 밤 세 번째 편지의 서두에 욕구는 이렇게 썼다. 며칠 동안 아버지 게이조는 지금 오세요? 라는 말을 듣지 못했을 것이 틀림없다. 병원에서 돌아와서 이 편지를 읽을 게이조를 위해서 우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싶었다. 혼자서 지내시는 하루하루가 힘드시지요? 조용한 집안에서 혼자 책을 읽고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닭 울음소리나 때까지 소리에 상쾌하게 눈을 뜨곤 합니다. 카야카자기에 도착한 날에는 비가 왔고 9월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다고 들었지만 오늘은 활짝 개웠어요. 에노시마가 손에 잡힐 듯이 또렷하게 보이고 오른쪽 끝에 바다로 비중 나온 두 그루의 소나무가 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보였어요. 더욱 놀란 것은 9월도 벌써 하순인데 파도타기를 하거나 수영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사이가와에서는 난로를 피울 무렵인데도 말이죠. 차이가 많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난로 얘기가 났으니까 말인데요. 어젯밤 8시가 조금 지나서 어머니가 아사이가와에 전화를 거셨어요. 아버지는 석유난로를 피울 줄 모르니까 일러들여야 하겠다면서요. 하지만 아버지가 안 계셔서 유감이었어요. 요코는 펜을 멈추었다. 이제부터 쓰려는 것은 요코로서는 중대한 일이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요코는 다시 펜을 들었다. 이번 여행이 요코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대한 여행이었는지 저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저는 오전에 할아버지하고 소나무 숲속의 정자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나 하나쯤 하고 생각해서는 안 돼. 그 한 사람쯤 하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에게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말이야. 어떤 한 사람이 되는 대로 살아가면 그 인간의 일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불쾌해지기도 하고 피해를 입게도 되는 법이지 그리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할아버지는 차근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참된 의미에서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도 모른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자살을 깨했던 것을 알고 계셨어요. 도로 오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사과를 하시는 바람에 저는 몸둘바를 모를 만큼 송구스러웠어요. 어머니에게는 호텔에서 지금도 할아버지로부터 사과를 받고 있는 요코야말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인데 저도 또 진지하게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요코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내과의사의 기재라고 일컬어져 온 나스의 아버지가 그 백발의 머리를 요코앞에 숙였을 때 요코는 등을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요코는 틀림없이 유서 속에서 이렇게 썼었다. 저의 핏속을 흐르고 있는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겠다고 말해주는 권위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요코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때 겸손하고 순진한 요코의 생각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자기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부정을 나무라고 길러준 어머니인 나스의 를 원망하는 생각이 대신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 요코는 지금 서서히 제가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오늘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다음과 같은 말씀에는 퍼뜩 눈이 떠지는 느낌이었어요. 인생을 마친 다음에 남는 것은 우리가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준 것이다. 제랄 상들이라는 사람이 한 이 말이 어쩐지 자꾸만 머리에 떠오른다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또 나는 내 공적이나 명성만을 모으려고 살아온 꼴이었다. 너에게도 대체 무엇을 준 것이 있겠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는 아직도 젊으니까 일생을 마친 다음에 남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수한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요코는 작년 정월에 이 세상을 등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그때 죽었더라면 대체 무엇을 저는 남길 수 있었을까요? 할아버지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참 재미있는 일이야. 악착같이 모은 돈이나 재산은 누구의 마음에도 남지를 않아 하지만 숨겨진 자선, 진실한 충고, 따뜻한 격려의 말은 언제까지나 남으니까 말이야. 라고요. 아버지, 요코는 아직 사는 목적도 잘 모르고 인생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랄상들의 말에 의해 뭔가 한 줄기 빛이 가슴에 스며드는 것만 같아요. 남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가져다주지 못하는 생활태도와 그렇지 않은 생활태도,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제 자각적인 발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있는 참이에요. 그날 밤 요코는 꿈을 꾸었다. 요코는 좁은 새끼를 걸어갔다. 건너편 산 위에 저녁놀이 새빨겠다.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에서 날카로운 한 줄기 빛이 비춰왔다. 별은 빛을 내뿜은 채 점점 요코에게로 다가왔다. 별은 요코의 눈앞까지 다가왔는데도 그 크기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상하기도 해라. 이렇게 중얼거렸을 때 갑자기 몸이 흔들려 요코는 눈을 떴다. 지진이었다. 조금 오래 계속된 지진 같았다. 게이조는 읽고 난 요코의 세 번째 편지를 봉투에 도로 넣었다. 아직까지 게이조는 매일처럼 편지를 보내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약혼 중에도 나스에는 좀처럼 편지를 쓰지 않았다. 그런 만큼 게이조는 요코의 편지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우리가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푼 것이라. 편지에 적혀있던 제랄상들의 말을 게이조는 중얼거렸다. 진리라고 생각했다. 진리는 때로 인간의 생각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하면서 게이조는 문득 벽에 걸린 달력을 쳐다보았다. 내일은 9월 26일이다. 9월 26일이야말로 게이조로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호리야마루 조난의 날이었다. 선창으로부터 세차게 흘러들던 바닷물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했다. 순식간에 몸이 물속에 잠기는 가운데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구명고끈이 끊어진 것이다. 내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외국인 선교사가 곧 자기의 구명구를 벗었다. 지금 생생하게 그것을 상기하며 게이조는 전율과도 같은 감동을 느꼈다. 그 선교사는 목숨을 준 것이다. 이 세상을 마쳤을 때 남는 것은 모은 것이 아니라 준 것이다 라는 말을 그야말로 진리라고 또다시 게이조는 생각했다. 베풀어준 그 목숨만은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중에 신문기사를 보고한 일이지만 이 호리아마루에는 두 사람의 선교사가 타고 있었다. 한 사람은 사뽀루에 다른 한 사람은 오비 히로에 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구명구를 남에게 주고 그 자신은 죽어갔다. 구명구를 부여받은 젊은 남녀는 훗날 기독교인이 되어 한 사람은 IMCA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목숨을 양도받은 두 사람은 결코 은혜를 잊고 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났다. 게이조는 문득 한숨을 쉬었다. 11년 동안의 자기는 대체 무엇을 붙잡았는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며칠 전에 닭갓기의 전화로 게이조는 자기 나이를 새삼 의식하게 되었다. 뇌졸중으로 죽은 친구나 오식견으로 고통을 겪는 친구의 얘기를 들었다. 지금도 게이조는 자기의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통감했다. 아무런 결실도 없는 가을 같은 느낌이 들었다. 확실히 많은 환자를 고쳐주고 그 목숨을 연장시켜 주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좀 더 확실한 것을 자기는 아직도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이조는 다다미 위에 벌렁 틀어놓았다. 흰 해치를 한 천정이 높아 보였다. 소심하지만 근면하게 살아온 자기 속에 요즘에는 나태하고 어딘가 대담한 생각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세가 집을 비운 탓인지도 몰랐다. 게이조는 일어나서 다시 요코의 편지를 봉투에서 꺼냈다. 눈이 하늘에서 땅 위로 흘러내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무수한 선이 되어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일요일 오후, 늦은 점심 식사를 끝내고 게이조는 난로 옆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다. 여러 줄의 새끼로 동여맨 마당의 주먹나무 가지에 하얗게 쌓인 눈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눈이 쌓일 모양이군요. 음. 게이조는 앞에 놓인 사과를 입에 넣었다. 요코, 뒤는 엄마가 치울 테니까 넌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해. 나세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요코에게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대답하는 요코의 목소리도 들떠 있었다. 잘됐어요. 요코도 진학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음. 게이조는 또 건성으로 대답을 했다. 뭐예요? 건성으로 대답하시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셔요? 아니, 별로. 겨울을 나야 할 환자들 생각을 하고 있었소. 요코에 대한 나세의 태도는 가약하자 귀에 다녀온 이후 눈에 띄게 따뜻해졌다. 그것은 게이조가 오랫동안 바라고 있던 일이지만 거기에 조금 익숙해진 지금에 와서는 육각고의 눈이 게이조의 걱정거리였다. 동경에서 돌아온 다스코의 이야기로는 육각고의 눈은 절망적이라는 것이었다. 진다는 시신경 위축이었다. 거기에 농내장도 겹친 듯하다는 이야기였다. 그 말을 게이조로부터 들었을 때 브라인은 미간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저,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경우인데요, 원장님. 육각고는 변변히 의사의 진단도 받아보지 않았다고 했죠. 농내장이라는 것은 눈에 통증, 두통, 게다가 구토증까지 수반하고 홍륜도 보이는데요. 시야도 점점 좁아지고 의사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하긴 육각고는 고집이 센 여자니까 죽든 장림이 되든 괜찮다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브라인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자기가 진찰을 해보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뭐 어떻든 간에 눈과 정신적인 충격은 큰 관계가 있죠. 철야로 간병하고 있던 배우자와 사별한 부인이 울며 지새다가 이틀 만에 실명한 일도 있으니까요. 육각고도 원장님을 사모하여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울며 지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얼굴로 이야기하던 무라이의 말이 게이조는 마음에 걸려서 기분이 울적했다. 게이조는 사과를 두 쪽 먹고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 왜 그러세요? 아니 별로. 게이조는 동경에서 돌아온 육각고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그러나 이렇게 눈이 오는데 외출을 하겠다는 적당한 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게이조는 슬며시 옆에 소파에 앉았다. 카야카자키는 아직 따뜻한데 나스에는 끊임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여보, 당신은 따뜻한 곳에서나 추운 곳에서나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 그렇지. 같은 요금을 내면서 우리는 3등실, 카야카자키 사람들은 1등실에 타고 있는 셈이군요. 그런 셈이지. 싫어요. 또 무슨 딴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날로 옆에 앉은 제 나스에는 소파에 앉은 게이조를 바라보았다. 아니, 다깝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느라고. 그분은 정말로 결혼을 생각할까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역시 쓸쓸한 모양이지. 하지만 애가 둘이나 딸린 사람과 결혼을 하면 고생을 하실 텐데. 나스에는 주방에 있는 욕꼬를 꺼려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쯤이야 알고 있을 테지. 마침 이었꼬는 설거지를 끝내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다깝게 씨가 결혼을 하시다니 어쩐지 실감이 안 나요. 혼자 계시는 편이 다깝게 씨에게는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깝게의 결혼이 당신에게는 섭섭한 모양이군. 그렇지 않아요. 다깝게 씨 답지 않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런 말을 다깝게가 들으면 난처할걸? 게이조는 잠시 탐색하는 눈길로 나스에를 쳐다보았다. 다깝게의 결혼을 나스에가 질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싫어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게이조의 표정을 눈치채고 나스에는 가볍게 흘겨보았다. 그때 현관 벨이 울렸다. 누굴까? 나스에는 게이조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머리를 조금 매만지고는 밖으로 나갔다. 여보, 기다하라군이에요. 오랜만에 오셨군요. 기다하라가 찬호마로 들어왔다. 머리가 조금 눈에 젖어 있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 눈이 이렇게 오는데 오느라 고생했겠군. 기다하라가 이 집에 온 것은 요코의 사건 이래 처음이었다. 날로 옆에 앉더니 찬호마를 둘러보았다. 기차 타고 왔어요? 아니요. 자동차로 왔어요. 눈이 이렇게 오는데? 가무리코단 저쪽은 눈이 오지 않았어요. 여기 아사이가와에만 오고 있어요. 게이조는 요코를 불러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떨어져 있는 요코의 방에는 기다하라의 큰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스에는 부르러 갈 기색도 없이 홍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기다하라군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먹고 왔습니다. 게이조는 말하는 투가 꽤 밝다고 생각하면서 기다하라의 염 얼굴을 보았다. 저 요코양은 집에 있을까요? 기다하라가 수줍하면서 말했다. 어머 요코에게 볼 일 있었나요? 나스에는 놀란 듯이 홍차를 따르던 손을 멈추었다. 게이조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나스를 보았다. 네. 미안해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요코는 지금 수험 공부를 하느라고 날마다 야단이에요. 그런가요? 드디어 진학을 하기로 마음을 고쳤나요? 기다하라는 안심했다는 듯이 게이조에게 물었다. 대학은 동경으로 보낼 건가요? 역시 가까운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멀리 있으면 걱정이 되니까요. 그렇죠, 여보? 게이조가 대답할 새도 없이 나스에가 말했다. 요코를 불러오도록 해요. 게이조가 재촉했다. 나스에는 별로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뻐뭇거리다가 곧 방에서 나갔다. 여자란 아무래도. 게이조가 입속에서 중얼거렸다. 기다하라는 알아듣지 못한 것처럼 있다가 물었다. 요코양이 진학할 생각을 했다는 것은 옛날에 요코양으로 돌아갔다는 뜻일까요? 글쎄, 옛날로 돌아간 것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르지만. 폭도에 발소리가 나더니 요코가 혼자서 방으로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기다하라 씨. 저번에는 폐가 많았어요. F. 나스에가 방으로 들어왔다. 기다하라와 요코가 나가자. 나스에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제 와서 기다하라 군은 무슨 일로 왔을까요, 여보? 기다하라 군은 역시 요코하고 결혼을 할 생각일까요? 글쎄. 게이조는 마음이 무거웠다. 요코가 언젠가는 누군가와 결혼을 하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와도 결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어 주었으면 하는 기분이었다. 특히 도로와 결혼하는 것은 피해 주었으면 싶었다. 도로가 요코를 생각하는 마음도 알고는 있었다. 치근한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지금의 게이조로서는 찬성할 수 없었다. 남매로서 기운대에 대한 저항도 있었다. 그러나 찬성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게이조는 올 봄께부터 일기에 이따금 단가를 적어놓고 냈다. 약간 고풍스러운 노래였다. 누구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며칠 전에 게이조는 요코를 생각하며 단가를 지었다. 둥고스름한 어깨를 가진 너와 둘이 있을 때 무엇을 고민하나 너는 내 딸인 것을 게이조로서는 한때 마음에 흔들림을 노래한 셈이지만 그것은 틀림없는 영가였다. 이 노래는 일개에는 깊하지 않았다. 게이조의 마음 속에서는 요코는 딸이라기보다도 이성이었다. 그것은 요코가 중학생 때부터 종종 게이조가 느껴온 묘한 감정이었다. 다만 그것을 게이조는 곧 떨쳐버리곤 했었다. 요즘에 육학고에 대한 감정은 어쩌면 요코에 대한 억눌린 감정의 표출인지도 모른다. 물론 게이조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루나 요코의 결혼을 바라지 않는 마음의 밑바닥에 이런 생각이 깔려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었다. 나 기다하라 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야 그럴 테지. 기다하라와의 말싸움이 요코를 자살로 내몰았다. 그것은 나쇠로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일 것이 틀림없다. 게다가 도루의 마음도 생각해 줘야 해요. 도루하고 요코라면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야 요코의 마음먹기에 달렸겠지. 요코는 아직 어려. 19살이니까. 하지만 난 어쩐지 불안해요. 요코의 마음을 확인해서 일찌감치 도루하고 결혼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마음이 정해지지 않는 법이야. 해마다 눈에 띄게 생각이 달라지니까. 나스에는 갑자기 주방으로 나갔다. 잠시 수돗물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포도를 접시에 담아 가지고 왔다. 기다하라 군은 어딘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 도루보다도 고생을 많이 했어. 훌륭하다고. 어머? 그럼 당신은 도루와 요코의 결혼을 정말로 반대하는 거예요? 응접실로 들어선 기다하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방에서 나스와 크게 말다툼을 한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눈앞에 떠올랐다. 사회시에 기사가 실린 신문을 들이대며 신경질적으로 파르르 떨던 나스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했다. 피아노도 탁자도 의자도 그날 그대로였다. 그날 나스의가 이 방에서 나갔을 때 가까스로 버티고 서 있는 요코의 뺨을 기다하라는 두 손으로 감싸지었다. 바싹 마른 요코의 입술이 눈앞에 있었다. 그러나 기다하라는 너무나 크게 상처받은 요코의 모습이 애처로워 키스를 할 수가 없었다. 그때 요코하고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던 기분을 기다하라는 대색이었다. 그리고 그때 이후 요코는 기다하라 쪽이 아니라 누구와도 대화를 할 마음을 잃은 것 같았다. 지난 날 요코를 전송하기 위해 사뽀로역에 나왔던 기다하라는 기차에서 미쳐 내리지를 못해 한 시간을 동행했었다. 그때도 요코는 말을 걸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헤어질 무렵에야 요코는 겨우 말했다. 중고에게 안부 전해줘요. 그 말이 기다하라에게는 몹시 마음 걸렸다. 중고를 연인으로 오해한 것 같아서 불안했다. 시험을 본다구요? 어디지요? 호카이도 대학을 예정하고 있어요. 잘 됐군요. 그럼 가끔 만날 수 있겠군요. 요코는 미소 지었다. 만날 수 있다고도 만날 수 없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한 요코를 기다하라는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말했다. 요코양, 저번에는 실례했습니다. 기분이 상하셨겠죠? 네? 요코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다키가와까지 함께 갔던 일 말입니다. 어머, 어째서요? 기다하라 씨는 그때 내릴 새가 없이 열차가 떠난걸요. 열차가 떠난 김에 다키가와의 집에까지 가셨던 것 아니에요? 그런 일로 전 기분이 상하지 않아요. 나는 참 한심한 놈이에요. 기다하라는 내뱉듯이 말했다. 실은 그날 나는 일부러 여기에 늦게 나갔어요. 발차 신호가 울릴 무렵에 달려가리라고 생각한 거죠. 말을 잠깐 끊고 요코를 바라보고는 다시 계속했다. 그리고 생각했던 대로 나는 허둥대면서 기차에 뛰어올랐죠. 선물을 요코양에게 건너주고 내릴 새도 없이 문이 닫혔어요.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된 거죠. 시시한 인간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문을 노크하고 나스에가 포도를 가지고 들어왔다. 미안해요. 아무것도 대접을 하지 못해서. 요코가 대학에 들어가면 한턱 톡톡히 낼게요. 나스에는 포도를 내려놓으며 그렇게 한마디 하고는 냉큼 방에서 나갔다. 지금의 요코는 수험 준비에 바쁘니까 훗날 다시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매정한 인사였다. 그러나 기다하라에게는 지금 고백한 자기의 말에 대한 요코의 반응이 훨씬 더 중요했다. 한심한 놈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어째서 내가 그런 행동을 취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요코양을 단념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요코양을 만나자 그 마음이 허물어졌지요. 요코는 윽박지르는 듯한 기다하라의 시선에 눌려 지그시 눈을 내리깔았다. 만일 요코양에게 그렇게까지 충격을 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 사귀고 있었을 겁니다. 요코? 요코양은 죽으려고 했어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이라서 나는 멀리에서 요코양을 지켜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나와 요코양은 헤어져야 할 필연성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잠자코 있던 요코에게 기다하라는 초조감을 느꼈다. 기다하라는 요코의 기분을 무시할 생각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면서도 기다하라는 자기를 억제할 수가 없었다. 자기의 말이 요코의 가슴에 전해지지 않고 헛되이 뒤돌아오는 것 같은 불안을 느끼면서 기다하라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나와 도루는 가까운 친구예요. 나는 스지구찌의 심정도 헤아려 보았어요. 요코양에 대한 그의 오랫동안의 심정이 아플 만큼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요코양을 스지구찌에게 양보하는 것이 요코양의 행복을 위한 길이 아닌가 하고 생각도 해보았어요. 하지만 지난번 삿보리에서 뵙고서 나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요. 요코는 조용히 눈을 들고 기다하라를 보았다. 기다하라 씨, 나는 기다하라 씨에게 용서를 빌지 않으면 안 돼요. 무엇을 말입니까? 나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남에게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스지구찌에 대해서도 말인가요? 기다하라는 말하고 나서 얼굴을 붉혔다. 누구에 대해서나 마찬가지예요. 요코는 기다하라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석유난로에 팬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다. 방은 제법 따뜻해져 있었다. 그럼 누구에게 대해서도 지금은 백지 상태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요코양? 눈은 아직도 계속해서 내리붙고 있었다. 기다하라 씨, 나는 지난 여름에 육아원을 갔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진 불행한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요? 그때 나는 내 나이로 이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기다하라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좀 더 자기의 생활 방법이 정해진 뒤에 생각할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는 누구하고도 평범하고 편한 친구로서만 사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기다하라는 조금 실망한 듯이 말하고 나서 난로의 불꽃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미안해요. 나는 기다하라 씨를 배반한 것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누구나 생각이 달라지게 마련이죠. 하지만 기다하라 씨, 기다하라 씨는 언젠가 나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이란 언제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때 나는 내 마음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단언했었죠. 내 마음이 변할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요코양, 나는 요코양과 아무런 약속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코양이 배신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때 기다하라는 말했다. 지금은 자기도 평생 변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러나 입 밖에 내어서 영혼을 맹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결혼 약속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마워요, 기다하라 씨. 요코는 기다하라의 관용에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 나로서는 배신한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요코양, 나는 용서할 겁니다. 안심하세요. 기다하라는 쾌활하게 말했다. 요코의 가슴 속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기다하라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요코는 문득 생각에 잠겼다. 기다하라는 요코의 변심을 용서한다고 했다. 그러나 요코는 용서받은 기분이 될 수 없었다. 자기가 배신했다는 사실은 설사 기다하라가 용서를 하더라도 엄연히 이 세상에 남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왜냐하면 기다하라로서도 정말로 사람을 용서할 힘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이다. 왜 그래요? 정말 미안한 일을 저지른 것 같아서요. 얼굴을 든 요코의 검은 머리가 어깨에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나는 이제 책망하고 있지 않은데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기다하라는 요코의 깊은 생각을 헤아릴 수는 없었다. 1월 11일은 닭갓기의 결혼식 날이었다. 겨울방학 동안에 어린애들을 신혼여행에 데리고 가고 싶다면서 닭갓기는 정월에 접어들자 서둘러 식을 올렸다. 중개인으로서 게이조와 함께 참석했던 나스에가 사뽀류에서 돌아오자 곧 감기에 걸려 자리를 하고 두었다. 나스에가 감기에 걸려 눕는 일은 별로 없었던 일이었다. 어때요? 오늘은. 그날도 게이조는 여느 때보다 일찍 돌아와서 나스의 베개맡에 앉았다. 어쩐지 몸이 나른하고 가슴이 좀 답답해요. 아직도 나스의 눈이 신혈 때문에 촉촉했다. 게이조는 조금 미간을 찡그리고 맥을 짚었다. 나스에는 맥을 짚어보는 게이조의 표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맥박은 나쁘지 않아요. 가슴이 답답하다니 잠깐 진찰을 해봅시다. 게이조는 가방에서 청진기를 끄집어냈다. 어머, 진찰을 하시게요? 나스에는 부끄러워했다. 얼굴이 갸름한 나스에는 얼핏 보기에 가냘퍼 보이지만 몸은 건강했다. 남편 게이조가 청진기를 대보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폐렴을 일으키면 큰일이니까. 게이조는 하얀 가슴팍에 신중하게 청진기를 댔다. 조심스럽게 청진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게이조는 나스에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나스에도 그러는 게이조를 매달리듯이 올려다보았다. 게이조는 그 표정을 애처롭다고 생각했다. 괜찮아요. 폐렴은 아니요. 청진기를 도로 넣고 혈압계를 꺼냈다. 혈압이 낮았다. 그러나 나스의 혈압이 평소에 얼마인지 게이조는 알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한 것은 혈압이 낮기 때문인데 걱정할 것은 없어요. 아마 다깝게 결혼식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거요. 조금 쉬면 괜찮을 거요. 하지만 요코가 이제 곧 시험인걸요. 내가 누워있어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건강과는 바꿀 수 없어요. 게이조는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려서 덮어주었다. 대단한 감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좀처럼 늦지 않던 나스의가 사흘이나 누워있는 것을 보니 게이조는 아무래도 걱정이 되었다. 집안이 이상할 만큼 썰렁했다. 요코가 혼자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안쓰러웠다. 다깝게 시에게서 엽서가 왔어요. 나스의는 담요 밑에서 그림 엽서를 꺼냈다. 이보게 쓰찌구찌 나는 행제했네. 마누라 애의 낯이도 기르지도 않고 이렇게 귀여운 아들을 한꺼번에 둘씩이나 얻었으니까 말이야. 아들 둘을 동반한 떠들썩한 신혼여행도 꽤 신바람이 나는군. 그런데 나스의가 조금 피로해 있었던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 오늘 밤은 베프에서 지낸다네. 나가사키 후쿠오과를 돌아서 오사카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돌아가겠네. 다깝게에게서는 편지 같은 것을 받아본 일이 없었다. 다깝게의 이름 옆에 조그맣게 적힌 이쿠코라는 이름을 보고 게이조는 미소지었다. 이 엽서는 이쿠코의 배려에 의해 씌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게이조는 다깝게의 엽서를 보면서 문득 무라이의 말을 상기했다. 무라이는 피로연이 끝났을 때 이렇게 말했었다. 원장님, 신부는 부인과 어딘가 닮은걸요? 다깝게 씨의 심정이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무라이는 기분 나쁜 미소를 보였다. 그러나 게이조는 다깝게의 심정을 굳이 알고 싶지는 않았다. 오히려 무라이의 그러한 인사에서 언제나 그렇듯이 어떤 저의 같은 것을 느꼈다. 나스의 버게 밑에서 게이조와 요코는 저녁을 먹었다. 그때 다스코가 육각구를 데리고 찾아왔다. 정월이라서 오늘은 현관을 통해 들어왔어요. 오글쪼글한 비단에다 솔렙을 물들인 자잘한 무늬옷을 입은 다스코에게는 기품이 있었다. 육각구도 젓갈색의 비단에 손으로 그린 서운의 그림이 든 하오리를 입고 있었다. 육각구는 지난 가을에 여행에서 신세를 많이 졌다는 인사를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정중하게 했다. 감기에 걸렸다고? 새벽 뒤에 불쌍하게 됐군. 다스코는 벽에 맞에 앉더니 나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미안해 모처럼 찾아왔는데 육각구의 기모노를 바라본 나스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째서 다스코는 육각구에 대해 이렇게까지 돈을 쓰는가? 나스에는 살며시 담요에 일어나 앉았다. 무리를 해서는 안 돼. 실례하고 그냥 누워있어요. 다스코와 게이조가 각각 한마디씩 하는 바람에 나스에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육각구의 기모노를 보고는 그냥 누워있을 수 없는 초조감을 느꼈다. 두 분 모두 좋은 옷차림이군요. 고마워. 육각구의 옷은 내가 입던 옷의 염색을 다시 한 거라고. 어머? 아주 좋은 빛깔이야. 그렇죠, 여보? 염색을 다시 한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스의 기분은 조금 가라앉았다. 게이조는 끄떡였으나 어쩐지 진정할 수가 없었다. 어깨를 옴치를 지시하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육각구에게 자꾸만 시선이 갔다. 육각구, 제발 오늘만이라도 안경을 벗어요. 모처럼의 기모노가 울겠어요. 언뜻 게이조와 나스에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육각구는 조금 망설이다가 안경을 벗었다. 어머? 보통 사람과 다름없는 맑은 육각구의 눈에 나스에는 소리를 질렀다. 그렇죠? 조금도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죠? 육각구는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는 눈을 남에게 보이기가 싫다는 거예요. 안경을 끼고 있는 것보다 보기 좋죠? 원장님! 10년 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육각구의 얼굴을 게이조는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초점이 정해지지 않은 눈이 전등불에 빛나고 있었다. 나스에는 육각구를 바라보고 있는 게이조를 보았다. 그런 나스에를 다스고가 바라보면서 말했다. 원장님! 다깍기 씨의 결혼식은 어땠어요? 게이조는 조금 허둥거렸다. 아니, 뭐 좋았죠. 신랑 신부 양쪽에 아들을 하나씩 앉혀놓고서 베푼 피로연이었죠. 그럼 중개인인 당신들은 그 아들 옆에 앉았어요? 그랬죠. 요꼬가 다스고와 육각구에게 음식상을 가지고 왔다. 아니, 식사는 하고 왔는데? 아주머니가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감주하고 청어저림만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자리에 앉은 요꼬는 놀란 표정으로 육각구를 보았다. 나스에가 지체 없이 말했다. 요꼬, 육각구양 예쁘지? 네, 너무너무. 요꼬는 장님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맑은 눈에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다스고를 보았다. 다스고는 살며시 끄덕이고 나서 말했다. 감주하고 청어저림이라니 참 요꼬는 눈치가 빠르구나.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청어저림을 만들 수 있는 여성이 있다니 참 기특도 하지. 어머, 다스고? 멋쩍어지잖아. 나스에는 즐거운 표정이었다. 감주를 먼저 드시겠어요? 요꼬는 육각구에게 물었다. 바깥이 추웠으니까 감주를 먼저 먹어요, 육각구. 다스고의 말에 육각구는 끄덕였다. 육각구의 손에 감주잔을 건네주고 요꼬가 방에서 나갔다. 육각구는 한 모금 마시고 가슴이 막혀서 하마터면 잔을 아래로 떨어뜨릴 뻔했다. 앗! 하고 소리지르며 비스듬히 마주 앉아있던 게이조가 손을 내밀려고 했다. 그러나 그보다 빠르게 옆에 있던 다스고가 감주잔을 받쳐주었다. 육각구의 볼이 상기되었다. 나스에는 날카로운 눈으로 육각구를 보고 게이조를 보았다. 다스고가 말했다. 역시 멋져가 하더군요, 다스고가. 그래요? 그거 참 다행이에요. 이번이 세 번째요라는 식의 표정을 짓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하긴 생각해보면 신살이라는 나이는 아직도 젊은 거예요? 그래요. 인간의 감정이랑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우리도 20대에는 신살이라고 하면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 나이에 도달하고 보니까 마음은 조금 더 변함이 없더란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80살이 된 사람을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실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게 시드는 것이 아닌가 봐요. 하지만 80살이 되어서 19살의 아가씨를 사랑한다는 것은 조금 비극이에요. 나스의 눈이 다시 반짝이고 빛났다. 나스의 감기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다스고와 육각구는 30분쯤 앉아있다가 돌아갔다. 게이존은 현관까지 배웅을 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피곤하지? 오늘 밤은 빨리 자는 게 좋겠소. 왜 그래? 얼굴을 예면한 채 누워있는 나스에게 게이존은 미심쩍다는 듯이 물었다. 당신 무척이나 육각구 양에게 친절하더군요. 냉랭한 목소리였다. 친절? 뭐 별로? 그럴까요? 육각구 양이 감주잔을 떨어뜨릴 뻔했을 때 당신은 냉큼 손을 내밀었어요. 그야 당연한 일 아니요. 당연한 일일까요? 다스고가 엄연히 옆에 붙어있는데도요? 하지만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나 반사적으로 손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특별히 마스사키가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당신은 육각구 양만 쳐다보고 계셨어요. 나는 다스고 보기가 민망스러워서.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게이조는 기가 죽어서 말했다. 아니에요.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육각구 양에게만 주의를 기울이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냉큼 손이 나간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면 곤란한 걸? 오해라니요? 당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아요. 그리고 다스고만 해도 그래요. 뭐 굳이 육각구 양을 우리 집까지 데리고 올 필요가 없는데도. 하지만 여보, 동경에 갔을 때 당신은 그녀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소? 그러니까 새해 인사를 겸해서 오고 싶었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다스고는 아무래도 좀 지나쳐요. 그런 좋은 하우리를 만들어 입히고. 게다가 당신 앞에서 안경을 벗게 하고. 난 기분이 나빴어요. 나스의 얼굴이 홍조를 띄고 있었다. 당신은 바보로군. 게이조는 몸을 굽혀 나스의 이마에 키스를 하려고 했다. 나스에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게이조를 피하면서 말했다. 50살이 되어도 20살 때와 같은 감정이라고 당신은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스의 말에 게이조는 울컥했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고? 그래? 나는 그렇게 신용할 수 없는 막대 먹은 사나이란 말이요? 어머! 화나셨어요? 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면 어떤 뜻이지? 나는 나만큼 믿을 수 있는 남자는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당신 이 여자는 손목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어요. 난 시골뜨기 같은 남자니까 말이요. 그건... 나스의가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게이조는 자기가 뱉은 말에 스스로 흥분한 듯이 계속 쏘아붙였다. 나는 남의 아내에게 치근덕거리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 어떤 사나이와는 달라요. 불편한 관계를 만들거나 그런 것을 거부하지 않는 인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이요.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요? 게이조는 후딱 일어나서 방에서 나갔다. 지금 이부자리를 깔아드릴게요. 아버지. 청소기를 손에 든 요코가 북돌을 걸어왔다. 아, 애써 낮은 목소리로 나스에게 얘기하느라고 했지만 요코가 들었는지도 모른다. 게이조는 층계를 한 개 오르려다가 뒤돌아보았다. 요코가 조금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아니, 아무렇지도 않다. 게이조는 그대로 서재로 올라갔다. 책상에 기대듯이 의자에 앉고는 게이조는 곧 뉘우쳤다. 감기 정도라고는 하지만 누워있는 아내에게 화를 낸 자기가 야속한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남편인 자기의 진찰을 받으면서도 수줍하면서 가슴을 보이던 나스의 순진한 태도를 생각했다. 조금도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화를 낸 것은 요코가구에 대한 자기 마음의 동요를 들킨 것 같은 멋쩍음을 감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스의가 요코가구의 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애정의 한 표현임에 틀림없다. 굳이 무라이의 얘기까지 꺼낼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았다. 왜 온화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일까. 그건 그렇다 치고. 어째서 자기는 요코가구에게 자꾸 마음이 쏠리는 것일까. 누군가가 말했다. 남자는 아름다운 여자보다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여자에게 마음이 끌리는 법이다. 사실이라고 게이조는 생각했다. 갑자기 이명이 왔다. 귓속에서 벌레가 울고 있는 것 같은 선명한 이명이었다. 게이조는 지금까지 이명 같은 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명에 이어서 후두부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다. 이 통증도 기억에 없는 것이었다. 순간 게이조는 내일 열로 쓰러진 친구가 생각나 두려움을 느꼈다. 게이조는 숨을 가다듬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명도 두통도 지난 날의 경험과는 전혀 달랐다. 이 뒤에 무엇이 엄습해 오른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만일 이대로 죽는다면? 다스에와 말다툼을 한 채 죽는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얼마 후에 이명도 두통도 누그러졌다. 약간 마음이 놓였으나 게이조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사람이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죽는 시기는 의논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일이다. 게이조는 죽어간 환자들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생겼다. 아내와 세 자녀를 남긴 채 죽어간 위암 환자. 지난달 과장으로 갓 승진했으면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은 사나이. 홀어머니를 남겨놓고 세상을 등진 신장병의 딸. 결혼 열흘 만에 급성 자반병으로 죽은 신부. 그들은 모두 해야 할 많은 일과 사명을 남긴 채 죽어간 것이다. 죽음은 인간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냉혹성을 가지고 갑자기 찾아온다. 게이조는 조심스럽게 목을 움직여 보았다. 이명도 두통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은 죽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때가 온다.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게이조는 자기의 손톱빛깔을 보았다. 혈색이 좋다. 건강한 빛깔이다. 그러나 이 손톱이 창백하게 죽어버릴 날이 자기에게도 반드시 오는 것이다. 누구나가 매일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다. 백발이 들고 피부가 축 처지고 노안이 된다. 그것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끝에는 확실히 죽음이 있는 것이다. 게이조는 갑자기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언제 어디서 죽는 것일까. 저 호리야마루의 선객들은 어두운 바다 속에서 죽어갔다. 산에서 죽는 사람도 있다. 기차 속에서 죽는 사람도 있다. 화장실에서 죽는 사람도 있다. 어디서 죽든 어쨌든 죽는 것이다. 게이조는 역시 다세와 도로우 그리고 요고가 지켜보는 속에서 조용히 죽고 싶었다. 신세가 많았다. 모두들 의족해 살아라. 그 정도의 인사는 차리고 죽고 싶었다. 복이 흉하지 않게 조금쯔 미소를 보이면서 죽고 싶었다. 죽고 싶지 않아 날 살려줘요.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괴롭게 죽어간 환자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죽어간 환자들을 생각하자 자기만이 미소를 지으면서 죽을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한창 화를 내고 있을 때나 나세와 한창 다투고 있을 때 죽고 싶지는 않았다. 층계를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저런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네. 난로에 불도 안 피우시고. 들어온 욕구가 가스난로에 스위치를 돌렸다. 오, 잊고 있었구나. 오늘 밤은 별로 춥지를 않아서. 그렇게 말은 했으나 몸이 싸늘해져 있었다. 갑자기 추운 방에 들어와서 혈압이 높아진 것인지도 모른다고 게이조는 생각했다. 나세에게 화를 낸 것도 아마 나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아니, 화를 자주 내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노화 현상의 하나라고 생각되자 게이조는 왠지 쓸쓸해졌다. 하지만 아버지, 안색이 좋지 않아요. 음, 조금 이명이 있고 머리가 아팠어. 저런... 여권은 미간을 찌푸리고 게이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진심으로 게이조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는 표정이었다.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내일이래 예감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빨리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이부자리는 펴 놓았어요. 음, 뭐 괜찮아. 난로를 피웠는지 어떤지 보고 오라고 요코를 보낸 나세에게 게이조는 편안함을 느꼈다. 요코, 요코는 카야 카자키에서 편지를 보내주었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이 목숨을 다한 뒤에 남는 것은 모은 것이 아니라 베푼 것이라고. 네,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말할 수 없이 쓸쓸해지는구나. 어머, 아버지는 친절하고 병도 잘 고치는 의사님이라고 칭찬이 자자한걸요? 지금 죽음의 그림자에 겁을 먹었던 게이조의 마음을 요코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런가? 자기가 죽으면 환자들은 좋은 의사였다고 애석해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뿐인 것이다. 이 의권은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 틀림없다. 자기에게 있어서는 중대한 자기의 죽음도, 남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아픔도, 괴로움도, 느끼지 않는 사건인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이 게이조 자신에게 있어서는 결국 남의 일에 지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게이조는 앳단 섬에 놓여진 것 같은 쓸쓸함을 느꼈다. 아버지, 조금 전에 어머니가 저에게 산다는 건 쓸쓸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코가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무심코 말했다. 산다는 건 쓸쓸한 일이라. 게이조는 충얼거렸다. 뭔가 나스에도 눈물겨워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 나스에도 쓸쓸한 것이다. 그 쓸쓸한 사람끼리 어쩌자고 사소한 일로 다툼을 되풀이하는가. 쓸쓸하면 서로 어깨를 맞대고 사이좋게 살아가면 된다. 무라이나 육각고의 일로 말다툼을 하는 어리석은 일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리라고 게이조는 몇 번이나 다짐을 했다. 클라크의관의 학생식당에서 카레라이스로 점심을 마친 요콘은 넓은 로비로 나왔다. 남녀 학생들이 로비에도 꽉 차있었다. 우유를 마시면서 신문을 읽는 사람, 팔짱을 끼고 낮잠을 자는 사람, 네다섯 명이서 큰 소리로 토론을 하는 사람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 등 각양각색이었다. 백개쯤 되는 의자 가운데서 요콘은 한 구석의 의자에 앉았다. 눈을 들자 화랑의 벽에 나란히 붙여진 사진들이 보였다. 빨간 스웨터를 입은 남학생 하나가 난간에 기대서서 노비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울한 눈빛이었다. 한눈에 금년 신입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멀잖아 우리도 저런 표정이 되는 걸까. 신입생은 요코도 곧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어딘가 얼굴과 흐름거리가 생동감이 있어 보였다. 구두가 새것이었다. 그리고 바지도 새것이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선 그들의 표정이나 동작에 싱싱하고 활기찬 움직임이 있었다. 사이시의 딸이라고 믿고 있었을 무렵에 나스에는 결코 요코를 진학시키려 하지를 않았다. 그 뒤 요코의 출생을 알고 나서는 진학을 열심히 권했다. 그러나 살고 있는 의욕을 잃은 요코에게는 그럴 의사가 없었다. 그런 곡절을 거친 입학인 만큼 요코에게는 주어진 대학생활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까? 그런 걸까? 옆 탁자에 앉아있는 안경을 낀 학생이 조금 낙심한 듯이 말했다. 그렇다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거지. 색깔이 있는 와이셔치에 검은수름한 양복을 입은 연장자인 듯한 학생이 담배 연기를 내뿜고 나서 말했다. 이놈의 세상은 돈이 원수야. 아니 돈은 고마운 거지. 하지만 고마운 것은 또 원수이기도 하지. 검은수름한 양복과 안경을 낀 두 학생이 떠나간 뒤에 남녀 4명의 학생이 와서 앉았다. 무슨 이야기에 계속인 것 같았다. 요컨대 베토벤은 베토벤이라 이거야. 그렇지. 베토벤은 쇼팽이 아니지. 모차르트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얘기는 하지 말아요. 네 사람은 밝게 웃었다. 이로 비해서 자기도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학생 생활을 보내게 되겠지 하고 요컨은 생각했다. 텔레비전 앞에 2, 30명의 학생이 모여있었다. 그 옆을 빠져서 요컨은 지폐 안내판 앞으로 나왔다. 1호 지폐실, 영화해, 3호 지폐실, 다도연구회, 대지폐실, 포크댄스 연구회. 요컨은 안내판을 흘끗 바라보고 클라크 회관을 나왔다. 4월의 햇살이 호쿠다이 구내에 넘치고 있었다. 요컨은 현관 앞에 폭넓은 계단에 서서 회관에서부터 곧바로 뻗어오는 길을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요코에게 부딪힐 듯하며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클라크 회관에서 북쪽으로 1킬로가량 곧바로 뻗어있는 도로에는 끊임없이 자동차가 달리고 있었고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호쿠다이 구내의 조망이 요코에게는 가장 좋았다. 도로의 왼쪽은 농악부이고 거기에는 북쪽에 자리한 황토색 3층 건물인 이악부가 큰 느름나무 너머로 보였다. 느름나무 저편에 포플러나무 몇 그루가 길을 따라 서 있었다. 느름나무도 포플러나무도 아직 싹을 틔우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봄뼈 속에 보약해 흐려 보였다. 요코는 다스코로부터 입학기념으로 받은 큰 베이집의 가죽가방을 흔들면서 오른쪽에 있는 잔디밭의 샛길로 들어갔다. 클라크 박사의 흉상 뒤쪽에 큰 황병나무가 있었다. 요코는 그 나무 밑에 하얀 손수건을 펴고 앉았다. 부드러운 잔디가 장단지를 건드렸다. 기복이 있는 넓은 잔디밭은 요코가 앉아있는 바로 옆에서부터 약간 가파르게 경사져 있었다. 한가운데의 낮은 평지에서는 남녀 학생이 어울려서 배구를 즐기고 있는 것이 보였다. 요코는 오늘 오후 강의가 없었다. 휴강 때는 근처에 있는 하숙으로 돌아가거나 이 황병나무 옆에서 쉬기도 했다. 요코는 가방에서 뜨다가 둔 레이스의 쇼를 꺼냈다. 5월의 어머니 날에 나스에게 선물할 생각이었다. 아직 3분의 1가량이 남아있었다. 요코의 손은 확실하고 잽싸게 움직였다. 쇼를 뜨면서 요코는 문득 자기를 낳은 미스의 게이코의 사진을 떠올렸다. 평생을 두고 자기는 생모에게 무언가를 선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생모인 게이코가 불쌍하기도 했다. 아니 요코 아니야? 오랜만인걸! 잔디밭 샛길에서 걸음을 멈춘 사람은 고교 시절의 그부 오노였다. 손질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 머리를 쓸어올리면서 요코에게 다가왔다. 요코가 문과에 입학했다는 얘기를 듣고 니시고교의 동창길이 환영회를 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고마워 나도 들었어. 어쩐지 꿈만 같군. 오노는 옆에 와서 앉았다. 긴 다래였다. 꿈만 같다고? 그렇다니까 요코는 학생 시절 때 우리들의 우상이었잖아.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오노는 어색해하지도 않고 말했다. 너무 과분한 얘기야. 이게 황병나무인가? 오노는 줄기에 걸려있는 흰 표차를 쳐다보며 말했다. 황병나무가 무슨 약으로 쓰이는지 알아? 건의제 아니야? 맞았어. 하지만 또 있어. 이 줄기를 만지면 어떤 사람이라도 곧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야. 또 엉터리. 오노는 여전하군. 조금 떨어진 낮은 경사면에 누워서 그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학생이 있었다. 오노가 떠나고 나서 요코는 황병나무 줄기에 살며시 손을 대보고 미소지었다. 무수히 홈이 패어있는 거친 줄기였다. 이것을 만지면 사람들은 즉시 사랑을 하게 된다고 오노는 허풍을 떨었다. 하지만 자기는 지금 그 무엇을 만져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았다. 요코는 다시 레이스뜨개의 바늘을 놀리기 시작했다. 이 대학에 아버지 게이조도 도로오빠도 기다하라 씨도 다까끼 씨도 다녔다. 가야카자키의 조부도 이곳 의학부의 내과 교수였다. 지금 그 대학에 자기도 입학한 것이다. 또 한 사람.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생부. 나카가와 미소호도 이곳 의학부에서 배웠었다. 어머니 게이코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찍은 사진 속에 나카가와 미소호를 요코는 생각했다. 이 구내를 살아서 걸어다니고 있었을 테지. 요코는 문득 왼쪽 경사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어깨에 짙은 갈색의 선이 선명하게 들어있는 크림빛 스웨터 차림에 학생이 엎드린 채 다리를 움직이면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 스웨터를 전에도 본 적이 있었다. 분명히 그저께도 이 근처에 앉아있었다. 저 학생은 이 근처를 좋아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요코의 무릎 위에 있던 레이스의 실뭉치가 아차하는 동안에 엎드려 있는 학생 쪽으로 떼굴떼굴 굴러내려갔다. 학생은 실뭉치를 손에 들고 요코를 쳐다보았다. 미안합니다. 얼굴이 빨개진 요코는 일어나려고 했다. 괜찮아요. 내가 갖다 드릴게요. 학생이 냉큼 뛰어올라왔다. 이곳은 뜨개질을 할 장소가 아닌 것 같군. 학생은 요코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맑은 눈이지만 어딘가 어린 티가 남아있는 얼굴이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 나무 밑을 좋아하는가 보죠? 그저께도 또 그 전에도 이곳에 있는 걸 보았는데. 학생은 요코와 마주 향해서 잔디에 앉았다. 어머? 문과죠? 나는 이과인데. 학생은 웃었다. 웃는데도 어딘가 그늘이 져 있었다. 그러나 마음을 파고드는 듯한 부드러운 웃음이었다. 어떻게 아세요? 교양학부 복도에서 때때로 만나니까요. 야이고, 어딘가 신경질적인 인상이지만 도로 안은 또 달랐다. 좀 더 격렬한 것이 눈썹 근처에 감돌고 있었다. 댁도 이곳을 좋아하나 보죠? 아니, 특별히 이곳이 좋은 건 아니에요. 댁에서 언제나 이곳에 와 앉기 때문에 나도 오는 것뿐이에요. 네? 요코는 자기도 모르게 학생을 보았다. 너무도 단도직입적인 말투였다. 대답이 맡긴 요코는 말없이 쇼를 뜨기 시작했다. 나를 졸장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째서죠? 나는 이곳에서 댁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런 놈은 졸장부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댁에게 없단 말입니까? 만일 댁이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싫어할 거요. 졸장부라고 생각해 주길 바라요? 하지만 직감으로 알 수 있어요. 직감? 편리한 말이군요. 난 작년부터 댁을 찾고 있었어요. 지금 막 알게 되었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작년 9월 도청 옆 교차로에서 댁을 보았어요. 미스이 게이코의 차남, 다스야였다. 즉, 요코아는 아버지가 다른 동생이었다. 물론 요코가 그것을 알 까닭이 없었다. 아, 그때 그 사람이에요? 하지만 전혀 그때 본 사람 같지가 않은데요? 교차점 한가운데 서 있던 소년의 얼굴이 덤벼들 것처럼 격한 표정을 짓고 있던 것을 요코도 잊고 있지는 않았다. 나예요. 그나저나 잘 기억하고 있었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교차점 한가운데서 버티고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댁을 찾고 있었어요. 왜요? 다스야는 거기에는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그래서 교양학부 복도에서 스치게 되었을 때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댁은 어떤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더군요. 새끼리나 주위의 잔디밭엔 끊임없이 사람이 오가고 있었다. 어째서 그렇게? 이쯤 되자 요코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댁도 나도 교양학부인데 좀처럼 만날 수가 없더군요. 하긴 교양학부에만도 2천 명이 넘으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이곳이 댁의 휴식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요코는 새삼스럽게 다스야의 얼굴을 보았다. 피를 나는 동생인 줄도 모르고 요코는 그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수상한 놈이라는 얼굴을 하고 있군요. 어째서 내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예전부터 남자들이 자기에게 호의를 보이는 경우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학생처럼 이상한 태도를 보인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기분이 나빠요? 조금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별것 아니에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어서 웃을런지는 모르지만 실은 댁은 우리 어머니를 너무 닮았기 때문이에요. 아... 순간적인 기지였다. 요코는 레이스의 실뭉치를 일부러 떨어뜨렸다. 실뭉치는 다시 경사면을 되굴대굴 굴러갔다. 요코는 경사면을 뛰어내려갔다. 실뭉치를 따라가면서 요코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어쩌면 혹시... 자기와 닮았다는 것은 그의 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학생은 내 동생인 것이다. 동생. 미스 이가에서는 아무도 자기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고 들었다. 알려져서는 안 된다. 요코는 실뭉치를 붙잡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왜 그래요? 어느새 다스야가 옆에 와서 서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안색이 나빠요.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뛰어와서 그래요. 조금 현기증이 났을 뿐이에요. 요코는 웅크린 채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이름이 뭐죠? 그의 얼굴을 쳐다보기가 무서웠다. 요코는 잔디에 시선을 둔 채 물었다. 미스 이 다스야. 역시 그랬구나. 온몸을 괴뚫고 지나가는 천류를 느꼈다. 미스 이 씨로군요. 요코는 희미하게 미소지었다. 댁의 이름은 알고 있어요. 그래요? 미스 이 씨는 틀림없이 막내죠? 알고 있어요? 둘 중에서 내가 아래죠. 하긴 어머니를 닮은 사람을 쫓아다니고 있으니 저도 안 떨어진 놈으로 보았겠죠. 하지만 나로서는 조그만 의문점이거든요. 얼굴뿐만 아니라 몸매나 걸음걸이까지도 닮았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목소리도 비슷해요. 어머 믿어지지 않아요. 요코는 가까스로 침착을 되찾고 일어섰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까지 닮았다는 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 한번 우리 어머니를 만나봐 줘요. 댁도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싫어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란 어쩐지 무서울 것 같아요. 요코는 실뭉치를 돌돌 감으면서 황병나무 밑으로 다가갔다. 댁의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여자란 자기를 닮은 사람이 싫은 모양이죠. 자기 존재가 침범당한 것처럼 생각되는 모양인가요? 다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요코의 생각은 복잡했다. 어머니는 어떻든 간에 나하고는 친구가 되어주겠죠? 친구요? 친구가 아니란다. 너는 내 동생이란다. 네. 하지만 나는 특별히 친한 친구를 만들진 않아요. 요코는 끄덕이고 나서 말했다. 하지만 미스 이씨, 내가 다개 어머니를 닮았다고 해서 어째서 당신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요코는 레이스 실도 뜨개 바늘도 가방 속에 집어넣었다. 그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걸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병적인 건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일은 적당히 넘기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댁이 내 어머니를 닮았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중대한 일이에요. 그 뭐랄까. 참 우표를 수집하는 사람의 심리와 비슷한 건지도 몰라요. 어머니와 관계되는 것은 모두 수집하고 싶단 말이에요. 잘 이해되지 않아요? 아니요. 알 것 같아요. 특별히 어머니를 좋아하나 보죠? 유치원 애들도 반한기가 있다는데 대학에 들어와서까지 어머니를 좋아하다니 경멸받아 마땅하겠지만. 아니에요. 대그나마 순진한 사람일 거예요. 남자들은 대개 어머니를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겉으로는 귀찮은 어머니라는 표정을 짓고 싶어 하죠. 그런데 미스이씨는 자기의 감정을 뒤집거나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나타내는군요. 아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는 어머니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관태는 왠지 나도 모르게 하고 말았어요. 따뜻한 정감이 요코의 가슴에 전해져 왔다. 그럼 다음에... 다시아는 불쑥 일어나 손을 들었다. 잘 가요. 요코도 한쪽 손을 들어보였다. 다시아는 바쁜 걸음으로 잔디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갔다. 그의 오른쪽 어깨가 약간 올라가 있었다. 다시아는 잔디의 저쪽 경사면을 올라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산 울타리 너머로 사라져 갔다. 요코는 다시아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참고 있던 뜨거운 것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상체가 기우뚱하고 무너지는가 했더니 요코는 잔디밭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뚝뚝 잔디 위에 떨어졌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의 육친을 만난 것이다. 육친. 그것은 요코 자신에게도 뜻하지 않았던 감동이었다. 요코의 긴 머리카락에 봄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다. 5월 5일 어린이날 오후였다. 요코는 하숙집 2층에서 아침부터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조금 빛이 바랜 다다미 6장짜리 방의 한쪽 구석에 낮은 책상이 창문을 향해 놓여 있었다. 그래도 이곳에 들어올 때 나스에가 새로 갈아 끼워진 연두빛 커튼과 책꽂이 위에 일본인형이 방을 아담하게 꾸며주고 있었다. 요코는 그 뒤 다시야와 한 번 교양학부 복도에서 만났다. 다시야는 멋쩍은 듯이 웃으며 말을 건넸다. 잘 있었어요? 그리고는 쑥스러운 듯이 그냥 지나쳐갔다. 다음 강의 시간에 쫓기기 때문이겠지 하고 생각은 하면서도 요코는 조금 서운했다. 그러나 그런 다시야를 지금 떠올리면서 요코는 미소짓고 있었다. 다시야 요코는 마음속에서 불러보았다. 누군가가 문을 노크했다. 문을 열자 어두컴컴한 복도에 준고가 혼자 서있었다. 어머 어서와요. 복도가 꽤 어둡군요. 낮에도 전등을 켜야 할 지경이네요. 이 하숙을 소개해준 쑥꼬는 마치 자기의 책임인 것처럼 말하고 꾸러미 하나를 내밀었다. 받아요. 어린이날의 김밥이에요. 어머 기뻐라. 고마워요. 쑥꼬. 이 집 하숙 생활은 어때요? 아주 좋아요. 식사는 맛있고 아저씨 아줌마도 좋으신 분이고. 게다가 대학 바로 옆인 것도 마치 군에 있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클라크 회관 바로 옆을 지나 동쪽으로 조금 걸어오면 거기가 바로 요코의 하숙집이었다. 거리에 면한 좁은 뜰에 키가 큰 라일락이나 주목나무 등이 심어져 있는 낡은 목조 2층의 조용한 가옥이었다. 하숙집이라고는 하지만 하숙생은 요코 한 사람뿐이었다. 대학에 가깝기 때문에 부탁을 받고 친지의 딸을 데리고 있었던 까닭으로 요코가 세 번째 하숙생이었다. 이 집의 안주인과 중고의 어머니가 사촌간이어서 요코를 받아주게 된 것이다. 50대 중반에 주인 아저씨는 시내의 큰 회사에 근무하고 두 딸을 모두 출가시켰다. 기다라시 놀러와요? 놀러요? 아니요. 아직 한 번도. 그분은 지금 닥터 코스를 받고 있다죠? 공부벌레인가 봐요. 글쎄요. 눈이 오던 날에 아사이가와까지 찾아왔던 기다라를 생각하면서 요코는 짧게 대답했다. 저 요코! 왜요? 오빠는 가끔 여기 오셔요? 지난번에 한 번 왔었어요. 그래요? 증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김밥을 당장 먹을까요? 배가 무척 고프던 참인데. 증꼬도 배가 고프죠? 하숙집에서는 점심이 나오지 않았다. 요코는 자줏빛 포트에서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따랐다. 눈을 내리깔자 요코의 속눈썹이 한층 더 길고 아름다워 보였다. 배가 고파요. 시장끼의 새 제곱이에요. 어머! 새 제곱이나?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고 웃었다. 벽돌색 슈트 밑에 받쳐 입은 흰 블라우스가 깨끗해서 증꼬에게 잘 어울렸다. 요코는 한쪽으로 노트를 치운 책상 위에서 찬압을 열고 받침 속에서 작은 접시와 수저를 꺼내 놓았다. 정말 맛이 있어요. 그래요? 기뻐요. 내가 만든 거예요. 솜씨가 좋군요. 아주 모양도 예쁘고. 요코는 기름기가 감도는 김밥을 새삼 들여다보았다. 이거 사실은 난생 처음 만들어 보았어요. 밥을 많이 지어가지고 몇 번이나 연습을 했어요. 말하자면 고심작이에요. 어머, 황송해라. 아무렇게나 먹을 순 없군요. 덕분에 다음부터는 연습을 안 하고도 말 수 있게 됐어요. 요코는 요리 만들기를 좋아해요? 좋아해요. 다시 하나만 하더라도 정성을 덜 들이면 곧 표가 나잖아요. 그 엄격한 점이 좋아요. 그래요? 우리 집은 약방이잖아요. 다시 국물 같은 것을 우려낼 새가 없으니까 그냥 인스턴트 가루를 뿌려서 만들곤 해요. 우리 어머니는 남보다 백배는 더 꼼꼼해요. 멸치나 다시마, 가다랭이포 같은 걸 그때그때 알맞게 배합해곤 해요. 놀랐군요. 그럼 오빠도 인스턴트는 싫어하시겠군요. 증꼬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어머, 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요코 오빠는 시골 겨울물처럼 깨끗한 느낌이어서 조금 마음이 쓰이는 존재예요. 그리고는 어깨를 움츠리고 김밥을 입에 넣었다. 칭찬해 주어서 기뻐요. 요코의 긴 머리카락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저, 요코도 형제 싸움을 하세요? 오빠하고 싸움을요? 요코는 허를 찔린 듯이 흠짓했다. 그러고 보니 도루와 자기는 형제 싸움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도루는 행여 다칠세라 자기를 감싸고만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글쎄, 싸움을 한 기억은 없어요. 오빠는 다정하니까. 어머? 싸움도 하지 않아요? 그럼 남매 같지가 않군요? 천진스럽게 말한 중고의 한마디가 요코에게는 아팠다. 글쎄, 진짜 남매 같지 않죠? 그런데 그건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은 건지도 몰라요. 요코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미소지었다. 아니에요. 당신네들은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요. 하지만 요코, 나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더라도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나, 이달에는 영돈이 모자라 하고 응석을 부리는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겠네요. 중고는 애동딸이니까. 요코는 다시 다시야를 생각했다. 그래요. 애동딸은 정말로 쓸쓸해요. 오빠나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형제가 있으면서도 그다지 기뻐 보이지도 행복해 보이지도 않더군요. 참 모를 일이에요, 요코. 세상 일은 그저 그런 건가 봐요. 고교 시절에는 대학에만 들어가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모두들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정작 들어가고 나면 이런저런 불평이 있게 마련이더군요.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는 학생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요. 집이든 자동차든 연인이든 일단 손에 넣고 나면 별것 아닌가 봐요. 그렇다면 인간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일까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연애교론을 하고서도 불만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걸 보면 한심스럽네요. 난 멋진 연애교론을 꿈꾸고 있어요. 하지만 모처럼 결혼을 한다 해도 상대방이 날 싫어하게 된다면 끝장이에요. 저 요코, 요코는 누구를 좋아해 본 적이 있어요? 요코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대답했다. 있어요. 어머, 있어요? 멋지군요. 요코는 연애를 동경하고 있는 중고를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중고, 맛이 있었어요. 잘 먹었어요. 요코는 젓가락을 놓았다. 뭐, 변변치도 않은걸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요코는 잠자코 맞은편 지붕 너머로 보이는 호쿠다이의 숲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미 예전의 일이에요. 지금은 없어요. 왜요? 싫어졌어요? 아니요. 그럼 좋아하면서도 단념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요코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중고를 보았다. 알 수가 없군요. 중고, 난 어느 날 갑자기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사흘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겨우 살아난 적이 있어요. 요코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어머, 정말이에요? 요코? 중고의 얼굴이 순간 긴장됐다. 정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나는 살고 싶은 의욕을 잃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아직 정말로 살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랬군요, 요코. 미안해요. 난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중고가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나는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어째서 갑자기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졌죠? 중고는 요코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물었다. 그건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너무 꼬치꼬치 물어서 미안해요. 중고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에는 구름이 둥실 떠있었다. 물끄러미 구름을 보고 있는 중고의 눈에 차츰 눈물이 어렸다. 산다는 것이 요코 같은 사람에게도 괴로운 일이었군요. 절실한 공감이 담긴 목소리였다. 요코는 언뜻 중고를 보았다. 평소에 명랑하던 중고의 말처럼 생각되지가 않았다. 중고에게도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야 있죠. 물론 어떤 사람에게도 괴로운 일은 있을 테지만. 하지만 난 지금은 괜찮아요. 살고 싶은 의욕이 넘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건 다행이군요. 중고의 불행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자기처럼 살인범의 딸로서 잘할 정도의 불행은 아닐 것이라고 요코는 생각했다. 층계가 삐걱기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 누굴까? 중고의 둥그런 눈이 더욱 커졌다. 들어선 것은 도로였다. 중고는 놀라서 창문 쪽으로 뒷걸음질을 찾는가 했더니 커튼 자락으로 얼른 자기의 몸을 휘감았다. 그러는 중고를 보고 도로가 머리를 극적거렸다. 나와봐요, 중고. 중고는 쑥스러운 듯이 커튼 속에서 나오더니 꾸벅하고 도로에게 머리를 숙였다. 오랜만이군요, 중고양. 중고는 아직도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지금 중고가 만들어온 김밥을 모두 먹어치운 참이에요, 오빠. 우리끼리 먹어서 미안해요. 아니, 나는 먹고 왔어. 이건 니시무라의 애플파이야. 고마워요. 그럼 후식으로 먹기로 해요. 네, 중고? 다정한 오빠가 계셔서 요코는 정말 좋겠어요. 중고는 부럽다는 듯이 말했다. 도로와 요코는 흘끗 눈길을 마주쳤다. 그런데 어째서 오빠하고 같은 하숙집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는 편이 편리할 텐데. 과자 상자에 끈을 끄르던 요코의 손이 멈칫했다. 아니, 남매란 어쩌다 만나는 것이 더 좋거든요. 도로는 중고의 물음에 대답했다. 그러면서 중고에게 자기들은 친남매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지금 자기가 방에 들어왔을 때 중고는 커튼 뒤에 숨었다. 그것은 단순한 아가씨의 수줍음이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중고는 어쩌면 자기에게 관심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형제가 있는 분들이란 그런 걸까요? 배부른 소리 같아요. 나 같으면 매일 얼굴을 맞대고 있고 싶어요.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맛있어 보이네요. 어서 드세요, 중고. 요코는 애플파이를 잘라서 중고와 도로 앞에 놓았다. 파이를 먹고 난 중고는 가게 일을 도와야 한다면서 섭섭한 듯이 손목시계를 쳐다보았다. 돌아갈 무렵에 중고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말했다. 저, 이번에 시스코오나 대이산게이에 놀러 가요. 기다하라씨의 자동차로. 찬성입니다. 도로가 즉석에서 대답하자 중고는 어린애처럼 손뼉을 쳤다. 순진한 사람이야. 중고가 돌아가고 나서 도로가 말했다. 하지만 나보다 어른이에요. 뭔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중학생 같은 느낌인데?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녀는 영리해요. 중고는 남에게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한 모양이에요. 언젠가 식물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고민을 갖고 있다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청춘 시절이니까. 하지만 요코 같은 고민과는 비교가 안 될 거야. 그건 몰라요. 세상에는 갖가지 고민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도로는 잠자코 요코를 바라보았다. 도로는 요코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었다. 다스야에 관한 것이었다. 도로는 어젯밤 게이코에게 호출되어 상하이 호텔의 로비에서 만났다. 거기에서 다스야가 요코와 알게 된 이야기를 들었다. 요코도 다스야의 이름을 알았을 것이다. 도로는 요코가 대체 다스야의 출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었다. 요코에게 또 새로운 고통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불안했다. 갖가지 고민? 하긴 그 말이 맞군.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을 쉰 도로에게 요코는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왜 그래요?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빠. 응 실은 어젯밤 다스야 군하고 내가 학교에서 알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요?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를 요코는 묻지 않았다. 그 희고 도툼한 손으로 볼을 한 번 만졌을 뿐이었다. 어젯밤 너의 오다루 어머니를 만났어. 요코는 창문으로 시선을 던졌다. 다스야 군이 너하고 친구가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다는군. 다스야 군의 입을 통해 쓰지긋지 요코라는 이름을 듣고 그분은 무척 놀란 모양이야. 그분은 다스야 군의 성격을 알고 있어. 언젠가 반드시 다스야 군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텐데 그때 그가 어떻게 될런지 상상만 해도 무섭다는 거야. 문득 요코의 눈이 그늘졌다. 그런가 했더니 입술에 조용히 미소가 떠올랐다. 그럼 따도러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너무 깊이 사귀지 말아주었으면 하는 거겠지. 어젯밤 게이코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만일 다스야가 그 애를 사랑하게 된다면 어떡하나 하고 생각하자 나는 새삼스레 내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차라리 지금 나는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사실을 고백하는 쪽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얼마나 그들이 상심할까 하고 생각하면 그럴 용기도 나지 않아요. 쓰지구찌씨 그러나 도루는 그 말을 그대로 요코에게 전할 수는 없었다. 그래요. 나도 깊이 사귈 생각은 없어요. 그것이 다스야의 행복을 위한 길일 테니까요. 다스야라는 호칭이 도루에게는 뜻밖이었다. 자기보다도 다스야 쪽이 요코에게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만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다스야는 모르리라고 생각해요. 그럴까? 하지만 니시고교 출신들 중에는 요코가 양렬하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게다가 다스야구는 직감력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하면 좋죠? 내가 휴학이라도 해야 할까요? 설마 휴학까지야. 도루에게도 이렇다 할 방법이 떠오를 까닭이 없었다. 요코도 대학에 들어온 것까진 좋았는데 막상 들어와 놓고 보니 귀찮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큰일이군. 귀찮은 사람은 아니에요. 요코는 그렇게 생각했다. 까닭없이 다스야가 귀여웠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복잡하다는 생각은 요코도 마찬가지였다. 언젠가는 자기가 다스야로부터 저주받을 존재가 될 날이 오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큰일인걸. 도루는 잠자코 있는 요코에게 다시 되물었다. 좋은 날씨로군. 밖으로 나갈까? 도루는 요코와 단둘이 방 안에 있는 것이 답답했다. 글쎄요. 하지만 난 오늘 노트 정리를 하고 싶은데. 노트 정리? 입학한 지 얼마나 됐다고? 좀 더 천천히 해도 돼. 그보다는 밖에 나가서 일광역이라도 하는 편이 좋을 거야. 요코는 도루와 둘이서만 걷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너무 매정하게 거절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럼 옷을 갈아입을게요. 도루는 한 발 먼저 밖으로 나가서 요코를 기다렸다. 하늘이 파랬다. 싹이 트기 시작한 정원수 그늘에 노란 수선화가 한무덕이 보였다. 도루는 담배를 입에 문 채 하숙집 앞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때 전착길 쪽에서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학생이 눈에 들어왔다. 다스야였다. 순간적으로 도루는 다스야에게 등을 돌리고 걸었다. 자기가 요코의 가족이라는 것이 알려져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했다. 전에 개입고를 문병 갔을 때 이미 다스야는 수상적다는 눈으로 자기를 보았었다. 요코를 찾아온 것이 아닐까? 도루는 불안해졌다. 하숙집에서 30미터쯤 떨어진 곳에 크리스천 센터에 문이 있었다. 도루는 그 뒤에 숨 듯이 하여 슬그머니 엿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다스야는 요코의 하숙집 앞에 서서 저고리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요코의 방 창문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제 곧 요코가 나올 텐데. 그렇게 생각할 새도 없이 요코가 나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오빠하고 외출하는 길이에요. 어머 오빠는 어디 있지?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요코는 좌우를 둘러보았다. 다스야는 다행히도 쓰지구찌 씨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안심했지만 어젯밤에 개이코의 말을 떠올리면서도 도루는 두 사람의 모습을 가슴 재며 지켜보고 있었다.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지. 고개를 갸웃거리며 요코는 전착길 쪽을 가리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걷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 사람이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이 있었다. 휴일에 일부러 오다루에서 찾아온 것일까? 도루는 요코에 대한 다스야의 관심을 알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두 사람은 한 마장쯤 걸어서 교차점에 이르렀다. 교차로를 사이좋게 왼쪽으로 건넜다. 건너선 모퉁이에는 식료품 가게가 있었다. 담배 간판이 붙어있었다. 거기에서 멈춰선 요코가 옆에 있는 다스야에게 한쪽 손을 들어 보이고 교차로를 다시 건너와 역쪽으로 걸어갔다. 사뽀로역의 북쪽 입구가 거기에서 두어마장쯤 되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다스야를 배웅하고 있던 요코가 식료품 가게로 들어갔다. 도루는 요코가 들어간 식료품 가게를 향해 급히 걸어갔다. 이게 웬일인가 쓰지구찌? 작은 방에서 흰옷을 아내 입구꼬에게 벗기게 하면서 닭갓기는 방으로 들어오는 게이조에게 말했다. 응 어쩐지 얼굴이 보고 싶어져서. 요코나 도로군의 얼굴 말인가? 설마 내 얼굴은 아닐 테지? 아니 자네 얼굴이야. 사내가 사내의 얼굴을 봐봤자지 별 수 없자는가? 물로 된 감색 기모노를 입고 닭갓기는 털썩 주저앉았다. 앞이 벌어져서 털이 부수수한 정강이가 드러났다. 여보 단정치 못하게 그게 뭐예요? 입구꼬가 작은 소리로 남편을 꾸짖고 게이조에게 미소를 보냈다. 쓰지구찌 나는 죽은 어머니가 환생한 것 같다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나를 타이르기만 하니까 말이야. 닭갓기는 행복한 듯이 웃었다. 입구꼬도 하얀 이를 살며시 드러내며 웃었다. 게이조는 뜰을 내다보았다. 주먹나무가 둥그렇게 다듬어져 있었고 연두빛 버들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아래에 패랭이꽃의 보랏빛이 아름다웠다. 스무평가량의 뜰이지만 작은 연못도 있어서 그 가장자리에 하얀과 핑크빛의 파랭이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었다. 패랭이꽃도 꽤 화사하군. 좋은 정원이야. 자네 집의 시범님과는 비교가 안되지. 시범님은 영림국 걸세. 뭐 자네 것이라고 생각한들 누가 뭐라겠나. 닭갓기는 게이조의 고지식한 대답에 웃었다. 게이조는 고개를 두세 번 좌우로 갸웃거렸다. 왜 피곤한가. 아니 요즘 어깨가 결리곤 해서 두통이나 이명현상도 있다네. 나의 탓이야. 나도 역시 마찬가지라네. 장가를 들자마자 노화현상이 오고 있어. 자네도 그런가. 게이조는 마음이 놓인다는 듯이 닭갓기를 보았다. 귓속에서 벌레가 울고 있는 것 같은 이명이 일어날 때마다 게이조는 불안했었다. 하지만 방치해도 괜찮을까. 난 이명이 심한 편인데. 괜찮아. 우리 어머니는 30년 전부터 이명이다 두통이다 노상 그러셨어. 어디선가 기적소리가 들린다며 무슨 기적소리냐고 항상 그러셨지. 그렇게 이명이 심한데도 30년을 더 사셨어. 우린 아마 80살까지는 거뜬히 살 수 있을걸세. 그럴까. 닭갓기가 시계를 보았다. 쓰지구찌. 오늘은 3시에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아마 1시간쯤이면 얘기는 끝날걸세. 그때까지 집사람하고 티켠 공원이라도 산책해주지 않겠나. 아 실은 나도 그래서 찾아왔어. 손님이란 오다루에 사는 이었고에. 그렇지 않은가. 아니 알고 있었나. 도로에게서 전화가 왔더군. 가능하면 이제 이쯤에서 만나보는 게 어떻냐고. 놀라는 닭갓기에게 게이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삼자회담이 되겠군. 웬만하면 자네하고 먼저 의논을 하려고 했지만 되도록 빨리 만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도로군도 젊으니까 여전히 게이코씨와 만나고 있나보군. 닭갓기는 턱을 쓰다듬으며 착잡한 표정으로 게이조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놈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셈이 되어서 정말 면목이 없네. 현관별이 울렸다. 순간 게이조는 긴장했다. 아니 또 장난을 치네. 이 꾸꾸의 목소리가 들리고 큰 소리로 웃는 소년의 소리가 들렸다. 우리 집 개구쟁이야. 닭갓기가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중학교 2, 3학년쯤 되어 보이는 동그란 얼굴의 소년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활발하게 말하고 고개를 꾸벅하고 숙였다. 일찍 왔구나. 교지. 아 오늘은 토요일이군. 네 공원에 보트 타러 갈 거예요. 뒤집히면 물에 빠질 텐데. 모르세요? 나 수영선수예요. 헤엄을 칠 줄 알아도 소용없어. 아직 물이 차가우니까.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든. 닭갓기는 정색을 하며 말하고 나서는 웃으면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그래 다녀와라. 교지는 다시 꾸벅 절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저 애의 형이 고찌야. 두 아이의 이름 머리끌자를 합치면 고교가 되지. 공공이라는 뜻이지. 그렇군. 저도 모르게 게이조가 웃었다. 저 애들의 아버지는 훌륭해. 자식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이름을 지은 거야. 게이조는 그렇게 말하는 닭갓기도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다시 벨이 울렸다. 이번이야말로 미스의 게이코인 듯했다. 게이조는 방석에서 내려와 정자를 했다. 한쪽 귀가 또 울리기 시작했다. 거울이나 생일 Or hit la 우수의 게 아닌 north pure 올 mittels의 게이코인 듯한